1. 은자 1만 양을 가지고 소재는 은자 1만 양을 가지고 불산의 물건을 구입하러 왔는데 사람이나 고, 장이 낯설어 난처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을 공교롭게 만나다니 기쁘게 할 양 없군요. 두 분의 도움을 받고 싶소이다. 두 사람은 호비가 1만 양의 은자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자 즉시 앞면에 웃음을 지으며 반겼다. 호비의 옷차림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만 1만 양이라면 엄청난 액수인데 어? 찌 이 기회를 놓치겠느냐 생각하고 일제히 입을 열었다. 좋은 의견입니다.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들면서 자세하게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오일까? 호비는 그와 같은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참이라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옆자리로 옮겨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금 전 두 분께서는 산 사람을 핍박해서 죽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은 즉시 안색이 변하며 구시를 붙여 말을 돌리려고 했다. 그러자 호비는 슬며시 왼손을 탁자 밑으로 내밀어 그들의 왼손과 오른손을 단번에 움켜잡고 살짝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즉시 악! 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누상의 무소님들은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호비는 나지게 협박했다. 소리 지르지 마시오. 두 사람은 감히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였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자 손님들은 다시 음식을 먹으며 잡담을 했다. 두 사람은 움켜잡힌 손목이 마치 무쇠로 만들어진 태에 감긴 듯한 느낌이 들어 감히 뽑아낼 엄두도 낼 수 없었다. 호비는 나지게 말했다. 나는 본래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대도적인데 지금은 개과천선에서 장사를 배우고 있는 중이외다. 나에게 1만 냥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밑천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두 분에게 오천 냥씩 빌려야겠소이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제히 말했다. 나는 나에게는 그런 돈이 없소. 호비는 말했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은 복나으리가 사람을 핍박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자세하게 들려주는 분에게는 돈을 빌리지 않고 나머지 다른 한 분에게 1만 냥을 모두 빌리도록 하겠소. 두 사람은 재빨리 서로 나서며 말했다. 내가 말하리다. 내가 말하리다. 백구도 안턴자들이 이때는 혹시라도 1만 냥이라는 거금을 혼자 부담하게 될까봐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호비는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를 거두자 빙긋이 웃었다. 뚱뚱보는 북쪽 지방의 말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쉬었다. 먼저 뚱뚱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마른 분이 이야기하시오. 똑똑히 이야기하지 않는 분에게 나는 1만 냥을 청구하겠소. 그는 두 사람의 손목을 놓고 등에 메고 있던 보따리에서 시퍼런 강철 칼을 끄 집어냈다. 상하로 만들어진 젓가락을 들고 칼끝에다 가볍게 갖다댔다. 젓가락은 대뜸 내 토막이 났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했다. 두 사람은 공포심에 가슴이 쿵쿵거리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호비는 칼로 내려칠 부위를 찾는 것처럼 두 손을 뻗쳐 그들의 뒤떨미를 더듬었다. 두 사람은 그만 놀라 얼굴이 흙빛으로 되었다. 호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좋아 좋아. 뚱보 상인이 서둘러 말했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리지요. 틀림없이 제가 저 사람보다 빚적 마른 상인이 나서며 말했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요. 제가 먼저 말을 하지요. 호비는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먼저 듣겠다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왜 그리 서두르는 것이오. 빚적 마른 상인은 재빨리 말했다. 네네 그렇죠. 당신은 나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야겠소. 빚적 마른 상인은 놀라 혼이 나갈 지경이었고 뚱뚱한 상인은 드기의 빛을 띄웠다. 호비는 나직하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술도 없고 음식도 보잘것 없으니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손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소. 빨리 한 상의 상등 주석을 시키도록 하시오. 빚적 마른 상인은 처벌이 매우 가벼운 것을 보고 사면을 받은 사람처럼 재빨리 사완을 불러 즉시 다섯냥의 은자가 나가는 최고급의 술과 음식을 한 상 시켰다. 사완은 호비와 그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는 차 다섯냥의 음식을 시키자 즉시 싱글벙글 거리며 연신 대답을 했다. 호비는 창문으로 다시 고개를 내밀고 거리를 바라보았다. 종사수라는 안악은 머리를 산발한 채 맞은편 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연신 중얼중얼 꺼리고 있었다. 뚱보 상인이 입을 열었다. 도련님 말씀은 드리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했다는 것을 알려서는 아니되옵니다. 호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말하지 않겠다면 이 사람 보고 말을 하도록 해야겠군. 그는 고개를 돌려 비쩍 마른 상인을 바라보았다. 뚱보 상인은 황급히 말했다. 내 말하리다. 내 말하리다. 도련님 그 봉나으리에 이름은 봉천남이라 하며 불산진에서는 으뜸가는 부자입니다. 그에겐 별명이 있는데 비쩍 마른 상인이 끼어들며 말했다. 남패찬이라고 하지요. 호비는 점잖은 어조로 꾸짖었다. 당신 보고 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불쑥 끼어드는 것이요. 비쩍 마른 상인은 고개를 떨구고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뚱보 상인은 입을 열었다. 봉나으리는 불산진에서 커다란 전당포를 열고 있는데 영웅 전당포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주루는 그 봉나으리의 영웅 누이지요. 뿐만 아니라 영웅회관이라는 큰 도박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는 재물이 많고 세력이 크며 교분도 넓고 무예는 광동에서 으뜸 가지요. 이 고을 사람들 말고도 또 오동오서 오북세 곳에서 매달 은자를 바치러 사람이 온다 하더군요.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는 무슨 오호파의 장문인이라고 하는데 오호파의 형제들은 각처에서 돈벌이를 하면서 그에게 일부분을 나누어 준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강호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인으로서는 잘 모르지요. 호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려 그는 큰 부자이면서도 이 고장의 자리를 잡고 앉아 장무를 다루는 흉악한 큰 도적 이구려. 두 상인은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는 너도 그와 동업자 아니냐. 이 날강도 노마. 호비는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본 듯 입을 열었다. 흔히들 동업자는 원수라고 하지 않소이까. 나는 이 복나으리와 친구가 아니외다. 당신들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솔직히 자기 의견을 말하되 절대로 감추지는 마시오. 뚱고 상인은 말했다. 이 복나으리의 저택은 의리의리하고 아주 크지요. 그런데 최근 일곱 번째 첩을 얻어 뒤쪽 옆에 무슨 칠봉로를 새로 지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은 바로 종사수 집안대대로 전해오던 채소밭이었지요. 이 땅은 겨우 두 마지기 남짓한데 종화산은 이 채소밭에부터 다섯식 구가 비로 먹고 사는 셈이지요. 복나으리는 종화산을 불러 다섯냥을 줄테니 그 땅을 팔라고 제의했답니다. 물론 종화산은 응하지 않았지요. 복나으리는 열냥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종화산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으며 일백냥에는 자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쓰고 나면 그만이지만 채소밭은 흙을 뒤집고 물을 주고 조금만 기운을 쓴다면 한 집안 몇십구가 굶어죽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 하더군요. 복나으리는 그에게 성을 버럭내며 대노하셨지요. 그런데 바로 어제 거위를 훔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뚱보상이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원래 복나으리는 후원에 십여 마리의 오동통한 거위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 제 갑자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가정들은 종씨 집안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 훔쳐갔다는 것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채소밭에는 거위털이 많이 널려있었지요. 종사수는 억울하다고 부르짖었지요. 두 아들은 착해서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칠 애들이 아니며 그 거위털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이라고 했지요. 복나으리의 장정들이 둘째와 셋째에게 물어보았지만 둘 다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복나으리가 직접 물었답니다. 오늘 아침 너희들은 뭘 먹었느냐. 셋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먹었어요. 나는 먹었다고요. 복나으리는 탁자를 두드리며 욕을 하며 말을 했지요. 셋째가 스스로 시인을 하는데도 훔치지 않았단 말인가. 이윽고 사람을 시켜 숨껏 암운으로 보내어 고소를 했고 포졸들이 와서 종화사를 잡아갔지요. 뚱고 상인은 목이 타는지 술잔을 들이키고는 말을 이었다. 종사수는 비록 집안이 궁하기는 하지만 두 아들이 모두 착하고 평소에 봉씨 집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거위를 훔쳐 먹지 않았다고 봉씨 집에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나 복나으리의 장정들에게 걷어차여 쫓겨났지요. 그녀는 다시 숨껏 암운으로 가서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으나 포졸들에게 역시 쫓겨나고 말았지요. 숨껏 나으리는 복나으리의 부탁을 받고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어 종화사는 겨우 한 가닥 순만 붙어있는 지경이었지요. 남편이 만신창이가 되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땅은 팔지 않겠소. 땅은 팔지 않겠단 말이요. 훔치지는 않았단 말이요. 라고 중얼거리기만 하자 종사수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집으로 가시칼을 들고 셋째를 끌고서 이웃집 사람을 불러 함께 조묘로 갔지요.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신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뒤에서 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소인도 그녀와 가까이 사는지라 덩달아 구경을 나서게 되었지요. 종사수는 북제야야의 좌전에 몇 번 절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북제야야 우리 애는 결코 남의 집에 거위를 훔쳐먹지 않는답니다. 그 애는 겨우 내 살밖에 되지 않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저 북나으리 앞에서 밥 먹었다는 뜻으로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는 소리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뇌물을 받은 도적 같은 관리들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오직 북제야야께서 이 억울한 일을 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칼을 들고 단번에 셋째의 배를 갈랐지요. 호비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듣자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지르며 벌떡 일어나 꽝 하니 탁자를 내려쳤다. 탁자 위에 그릇과 잔들이 튀어오르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두 상인은 그의 기세가 매우 험악한 것을 보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이 모두 틀림없는 말이지요. 호비는 오른발을 커다란 걸상 위에 걸치며 보따리에서 칼을 뽑아 탁자 위에 꽂고 부르짖었다. 빨리 계속해서 말을 하시오. 뚱고 상인은 말했다. 그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외다. 주위의 손님들과 사화는 호비가 흉신악살처럼 분노한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다미 작은 손님들은 음식을 다 먹지도 않고 슬금슬금 아래로 뺑소니를 쳤고 사원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있었다. 호비는 큰 소리로 말했다. 빨리 말하시오. 셋째 배 속에는 거위고기가 있었소. 뚱고 상인은 말했다. 거위고기는 없었소이다. 그의 배 속에는 우렁이만 들어있었지요. 종씨 집안은 가난해서 달리 배를 채울 수가 없었던지라 두 형제들은 논에 가서 우렁이를 주워먹은 것이지요. 우렁이는 딱딱해. 셋째는 이빨로 제대로 깨물지 못하고 그냥 삼켰기 때문에 남아있었지요. 그가 먹었다고 한 것은 바로 우렁이를 먹었다는 말이지요. 아! 멀쩡한 애가 이렇게 해서 종려 앞에서 죽게 되었고 종사수도 미쳐버리고 말았지요. 작자 우렁이를 먹은 것을 거위를 먹은 것처럼 오해를 받고 종려에서 배를 갈라 억울함을 호소했던 일은 확실히 있었던 일이다. 불산진의 노인들 모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 오늘날까지 불산의 북제신상 앞에는 혈인석이 있는데 아직도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작자는 직접 본 바가 있다. 독자들도 만약 불산에 간다면 종려를 찾아가 구경해보기 바란다. 다만 이 일의 연대 및 인물의 설명을 오래되어 실전되었다. 작자는 당시 불산진의 문화계의 인사들과 자세히 탐문해봤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인명과 기타 다른 이야기는 허구임을 밝혀둔다. 호비는 칼을 뽑아 들고 부르짖었다. 그 본가는 어디에 살고 있소? 뚱보 상인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쩍 마른 상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업보로군. 업보야. 호비는 물었다. 또 무슨 일리요? 비쩍 마른 상인은 대답했다. 저것은 복나으리 집 장정들이 사나운 개를 데리고 종씨 집안의 둘째를 쫓고 있는 중이지요. 호비는 노에 말했다. 억울한 일은 이미 판명이 되었는데 어째서 또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요? 비쩍 마른 상인은 말했다. 복나으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셋째가 먹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둘째가 먹었을 것이라고 하였지요. 때문에 둘째를 잡아다 닥달하려는 것이지요. 이웃 사람들은 복나으리께서는 수치가 분노로 변하셔 이번 일을 둘째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기 때문에 몰래 둘째에게 도망가라고 하였지요. 오늘 복나으리 집안의 장정들이 반나절 동안 수색을 한 모양입니다. 호비는 갑자기 노기를 누그러뜨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좋소. 좋아. 두 분은 잘 설명을 했소. 만냥의 은자는 복나으리에게 받겠소. 그리고 그는 술주전자를 들어 벌컥벌컥 마셨다. 새 주전자의 술을 비우고도 성이 차지 않는 듯 사원들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개 짖는 소리와 호통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으며 바로 앞쪽까지 울려퍼졌다. 호비는 열두어 살 되는 소년이 모퉁이 쪽에서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소년은 맨발에다가 바지까랭이는 개에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등에서는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지는 모르지만 십여 장 뒤에는 이리처럼 사나운 개들이 미친 듯 으르렁거리며 쫓아와 종시집 둘째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종시집 둘째 아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어머니를 보자 외쳤다. 엄마. 그는 맥이 빠져 땅바닥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종사수는 비록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아들은 알아보는 듯 맹렬히 몸을 일으켜 맹견들의 앞을 막고 아들을 지키려고 했다. 사나운 개들은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이 맹견들은 흉맹하게 이를 데 없어 평소 복나으리를 따라 사냥을 해왔으며 호랑이나 곰들에게도 감히 달려들어 싸움을 벌였다. 종사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을 감싸자 개들도 가까이 달려들지 못했다. 무징정들은 호통을 내지르며 맹견을 재촉했다. 그러자 으르렁거리던 두 마리의 맹견이 몸을 속구치며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둘째를 물려고 들었다. 종사수는 자기 몸으로 아들을 덮었다. 첫 번째 개는 예리한 이빨로 그녀의 어깨를 물고 두 번째 개는 그녀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 두 마리의 개가 물어뜯는 것은 마치 사냥할 때 하얀 산토끼나 꽃사슴을 잡는 것 같았다. 봉씨 집안의 장정들은 소리를 질러 위세를 돋구었다. 종사수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여전히 아들을 지켰다. 둘째는 어머니의 몸 안에서 기어나오며 맹견들을 때리며 어머니를 구하려 들었다. 삽시간에 열 마리의 맹견들이 사면 팔방에서 두 모자를 애워 쌌다. 거리에 구경을 나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봉나으리의 위세를 두려워해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사람들은 참아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피했으나 묵짱정들은 흥이 나서 커다란 사냥감을 포획한 듯 터들어댔다. 호비는 주루 위에서 이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었으나 손을 써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상인에게 봉천남이 얼마나 악독한가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혹시나 무고한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었다. 호비는 처음 뚱고 상인이 이야기하였을 때는 지극히 분노했으나 나중에 봉천남이 무단히 한 사람을 죽도록 만들고 맹견까지 보내 다른 어린애를 뒤쫓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 세상에 아무리 고약한 사람들이라도 어찌 그럴 수 있겠냐고 오히려 약간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맹견들이 물어뜯는 것을 직접 본 지금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거리에 피와 살이 마구 튀었다. 잠시라도 지체한다면 두 모자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는 즉시 탁자에서 세 쌍의 젓가락을 집어들고 하나씩 내던졌다. 순간 깽깽깽 하는 처참한 비명소리가 나며 여섯 마리의 맹견들이 정수리의 젓가락을 얻어맞고 죽었으며 나머지 맹견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호비는 다시 술잔을 들어 내던졌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술잔은 맹견의 콧날에 적중되었다. 세 마리의 고약한 맹견들은 찍소리 못하고 몸을 뒤집으며 죽어갔다. 나머지 개들은 꼬리를 감추고 순식간에 내뺐다. 개를 데리고 온 사내들은 모두 여섯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봉천남의 기세를 믿고 불산진에서 제멋대로 놀아나던 사람들인지라 누군가 개를 죽이는 것을 보고 일제히 노가를 터뜨렸다. 어느 놈이 감히 불산진에 와서 버르장머리 없이 봉나리에 개를 죽이느냐 내 녀석의 목숨으로 물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칼과 쇠사슬을 다투어 꺼내더니 우르르 주루 위로 몰려왔다. 주루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영웅루는 본래 봉천남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과 사화는 말할 것 없고 주방에서 일하는 자들도 각기 시칼 부직갱이 철봉 등을 들고 나와 그들을 도와 손을 쓰려 했다. 호비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그저 미미하게 냉소만 흘렸다. 여섯 명의 장정들이 그의 앞에 이르렀다. 앞에 선 사내가 쇠사슬을 철거덕거리 며소리를 내질렀다. 이 썩어 문드러질 녀석 같으니라고 이 나으리를 따라가자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일개 지방의 유지의 아래것이 감히 쇠사슬로 사람을 묶으려드니 불산진의 포도청은 봉시의 저택안에라도 있단 말인가. 그는 일어서지도 않고 냅다 그 장정의 왼뺨을 후려쳤고 손을 움츠리며 목에 있는 자궁혈과 풍부혈을 짚어버렸다. 이곳은 대열이라 그 장정은 그만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를 못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정은 아직도 똑똑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해왔다. 호비는 두 사람의 도쇠가 강맹한 것을 보고 그들은 호가호위하는 종놈들과는 달리 무공을 연마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렇게 빌붓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봉천남이 더욱더 흉악하게 날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똑같은 수법으로 철석철석 두 대의 따귀를 갈기자 두 장정들도 멍하니 서있게 되었다. 나머지 세 명의 장정들은 형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한 명은 달아나려 했고 한 명은 부르짖었다. 봉칠의 악에서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지 와서 봐주십시오. 봉칠은 봉천남의 먼 친척벌대는 사람인데 영웅로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무공은 별로였지만 눈치가 빨랐다. 그는 호비의 무공이 뛰어난 것을 보고 즉시 앞으로 다가서며 폭권을 하고 입을 열었다. 알고 보니 오늘 영웅께서 왕림하셨군요. 이 복모가 눈이 있어도 태산을 보지 못한 호비는 세 명의 장정이 슬금슬금 뺑소니 치료한다는 것을 알고 혈도를 누른 장정의 쇠사슬을 낚아챘을 듯이 휘두르며 와락 잡아당기자 쇠사슬은 어느새 장정이 여섯 개의 발을 휘감았다.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 세 장정이 바닥에 쓰러져 호비에게 끌려왔다. 호비는 쇠사슬에 매듭을 쥐고 봉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스스로 술을 따라 마셨다. 영웅로의 무사원들은 호비의 손 씀씀이가 무서운 것을 보았지만 호걸이라도 우르르 달려들면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말을 생각하고 각기 무기를 들고 둘러서서 봉칠야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호비는 술을 한 잔 들이키고 물었다. 봉천남관은 어떻게 되는 사이요? 봉칠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봉나으리는 불초의 족형이 돼지요. 귀하는 그를 아십니까? 호비는 담담히 말했다. 모르오. 당신이 가서 그를 이리로 불러오시오. 봉칠은 속으로 화가 나서 생각했다. 이 새파란 녀석이 봉나으리를 오라가라 하다니 설사 내놈이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다 해도 그 어른은 만나줄까 말까 한데 내가 감히 불러오라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귀하의 존성 대명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통보하기 좋도록 말씀을 해주시지요. 호비는 말했다. 나의 성은 발시요. 닭을 죽여 털을 뽑는다는 의미의 발시요. 봉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그렇게 이상한 성도 있었던가? 그러나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원래 발라으리였구려. 물건이라는 것은 적을수록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라으리의 성은 이 남쪽에서는 정말 복이 드문 것이군요. 호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속담에 드문 물건이 귀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로 복모 인각이라고 하지요. 불초의 이름은 바로 그런 복모라고 하오. 봉칠은 웃었다. 아하. 우아하고도 멋진 이름이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아니라 발복모라는 새 글자는 일부러 사람에게 시비를 걸자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는 안색이 변하며 날카롭게 물었다. 귀하는 도대체 누구시오? 불산진에는 무슨 일로 왔소? 호비는 웃었다. 진작부터 나는 불산진의 고약한 봉황 몇 마리가 활개친다는 소리를 들었소. 내 이름을 발복모라고 밝혔듯이 손에 사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호비는 연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재빨리 손을 뻗쳐 채찍의 끝을 잡고 가볍게 끌어당겼다. 봉칠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달려나오게 되었다. 순간 호비는 그의 어깨죽질을 후려쳤다. 봉칠은 순간 거대한 힘이 아래로 내리누르는 것을 느끼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호비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예의를 차리니 감당할 수 없군. 그는 열쇠를 몰아 열쇠 조각으로 된 연편을 그의 몸에 감아 탁자 다리에 묶어버렸다. 주루의 사원들은 손을 쓰려 하다가 갑자기 이와 같은 병고를 보자 흠칫 놀라며 일제히 걸음을 멈추었다. 호비는 그 중 뚱뚱한 숙수를 손가락질하며 불렀다. 어이 이것 보시오. 그 시카를 이리 가져오시오. 그 뚱뚱한 숙수는 입을 크게 벌린 채 감히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시카를 내밀었다. 호비는 물었다. 초리척에는 어떤 재료를 쓰는 거요? 뚱뚱한 숙수는 대답했다. 돼지의 등심살을 쓰지요. 당초 초형 유작으로 자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초로 자시겠습니까? 호비는 봉치를 와락 잡아당겨 옷을 찢어 비계가 낀 허용 등줄기를 어루만지며 물었다. 여기를 쓰는 것이 아니오. 뚱뚱한 숙수는 입을 더욱 크게 벌리고 감히 대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봉칠은 연신 큰절을 하며 부르짖었다. 영웅 호걸께서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너에게 쓴맛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악한 일을 하고도 보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기고만장할 것 아니겠는가? 그는 시카를 들어 그의 척추골에 기다란 상처를 내고 물었다. 반근이면 충분하오. 숙수는 놀라 언격결에 그 말을 받았다. 한 사람이 잡수는 데는 충분하지요. 봉칠은 등의 통증을 느끼고 정말 등심을 배낸 줄 알고 혼비백산 했는데 호비가 다시 묻는 것이 아닌가? 간볶음에는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이요? 그리고 돼지 머리고기는 어떤 재료를 쓰는 거지요? 봉칠은 흠칫하며 생각했다. 간볶음이나 머릿고기를 요리한다니 그렇다면 이놈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그는 마룻바닥이 쿵 하는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처박으며 부르짖었다. 원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제발 소인의 미천 한 목숨은 살려주십시오. 호비는 그가 이만하면 혼쭐이 났으리라고 생각하고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은 그래도 봉천남을 도와 나쁜 짓을 할 텐가? 소인이 감히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아. 빨리 개빈석에 있는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고 아래층의 손님들은 하나도 가지 못하도록 하게. 봉칠은 소리쳤다. 사완 빨리 이 호걸 나으리에 분부를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게. 누상의 손님들은 부자가 아니면 큰 장사치라 하나같이 사건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진작부터 뺑소니 치려고 했으나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는 손에 무기를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나가려 해도 나가지 못하던 참이었다. 호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허둥지둥 떠나갔다. 아래층에 있는 손님들은 모두 다 궁핍한 사람들이고 열의 일곱 벼덜명은 봉칠에게 당한 적이 있어 소란 피우는 것을 보고 모두 통쾌해하며 구경을 하고 있었다. 호비는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은 내가 한 잔 사는 것이니 친구들의 음식값은 모두 내 앞으로 달아놓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돼. 빨리 제일 좋은 술과 안주로 손님을 대접하고 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홉 마리 맹견을 잡아 개고기를 요리하도록 하게. 그가 한마디 한마디 분부할 때마다 봉칠은 내 내 대답을 했다. 사원들이 조금이라도 행동이 느리거나 우물주물하면 호비는 시카를 쳐들고 그 뚱뚱한 숙수에게 물었다. 내장탕에는 어떤 재료를 쓰는 거요? 그리고 돼지갈비에는 어떤 재료요? 숙수는 겁을 먹고 그대로 대답했으며 이렇게 되자 봉칠은 사색이 되어 끊임없이 재촉을 했다. 사원들은 호비가 자기네들을 해코지할까 두려워 전전긍긍했고 서로 쳐다보며 속으로 초조하게 생각했다. 봉나으리는 어째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저 흉측한 놈이 우리를 족칠 텐데. 호비는 사원들이 자기의 분부를 따라 하나하나 어김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성큼성큼 아래층으로 걸어내려가 커다란 대접의 수를 따르고 입을 열었다. 오늘 소재가 한턱을 내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마음껏 드시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더 시키도록 하시구려. 만일에 조금이라도 대접을 소홀히 한다면 나는 불을 질러 이 주루를 태워버리고 말겠소. 무손님들은 속으로는 기뻐했으나 봉씨 집안의 위세에 눌려 소리 없이 음식만 먹었다. 불청객 호비는 누상으로 올라가 새 장정의 혈도를 풀어주고 쇠사슬을 각자 목에 씌웠다. 혈도를 짚지 않았던 세 명의 장정들도 쇠사슬을 목에 씌워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호비는 손님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봉천남의 전당포는 어디 있소? 나는 이 여섯 마리 맹견을 저당 잡혀야겠소. 동쪽으로 나가 길을 건너면 높다랗게 쌓은 담장이 있는 곳이지요. 고맙소이다. 그는 여섯 명을 끌고 주루에서 떠났다. 구경꾼들은 산 사람을 어떻게 저당 잡히려는지 보려고 멀리서 뒤따랐다. 호비는 한 손으로 여섯 명을 묶은 쇠사슬을 움켜쥐고 영웅 전당포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호통쳤다. 영웅 호걸이 개를 저당 잡히려고 왔소. 그리고 여섯 명의 장정들을 끌고 높다란 계산대 앞으로 걸어가 입을 열었다. 주인장 여섯 마리의 맹견을 끌고 왔소. 한 마리의 천 양씩 저당 잡히겠소. 계산대에 앉아있던 관리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 영웅 전당포는 봉나으리가 운영하는 것이고 십여 년 동안 소란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와서 사람을 저당 잡히려는 것일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자세히 보니 끌려온 사람은 바로 봉씨 저택의 장정들이 아닌가. 그는 더욱더 놀라며 말했다. 당신. 당신은 무엇을 저당 잡히겠다고 했죠. 호비는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 귀머거리요. 나는 이 여섯 마리의 맹견을 저당 잡히려 하는데 한 마리의 일천 양이니 모두 은자 육천 양 아니요. 이런 조건이면 당신이 훨씬 득을 보는 거지 뭐. 관리인은 그가 일부러 소란을 피우려고 온 것임을 알고 살그머니 옆에 있는 조수에게 눈짓하여 호험무사를 불러오도록 했다. 그는 호비에게 깎듯이 말했다. 전당포의 규칙에 의하면 살아있는 물건을 저당 잡힐 수 없으니 귀하께서는 용서하십시오. 호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수호 살아있는 개를 당신네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개를 저당 잡히도록 하지. 여섯 명의 장정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부르짖었다. 유사야 빨리 받아주시오. 목숨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 이외다. 전당포에서 관리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에 밝은가. 어찌 함부로 은자 육천 양을 내놓겠는가. 그는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손님께서는 일단 앉으시지요. 차 한 잔 하실까요? 호비는 말했다. 호인은 고맙지만 나는 돈이 필요하니 먼저 죽은 개로 만든 다음 차를 마시도록 하겠소. 사방을 살펴보다가 대문 옆으로 가서 검은 치를 한 대문을 떼어내었다. 그 유씨 성을 가진 관리인은 사태가 자꾸만 꼬이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손님 무엇을 하자는 것이오. 호비는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발로 걷어차 여섯 명의 장정들을 모두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문짝을 들어 여섯 사람의 몸 위에 던졌다. 관리인은 부르짖었다. 당신 미쳤소. 당신은 이곳이 어딘지나 아시오. 이 전당포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한 말이외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놈들이 얌체같고 각박한 것을 보니 불산진의 많은 사람들이 내 놈들에게 쓴맛을 당했을 것이다. 그는 계산대 앞에 이르러 냈다. 관리인의 변발을 잡고 계산대에서 끌어내 역시 문짝으로 눌러놓았다. 그는 다시 입구 쪽으로 걸어가 문가에 있는 커다란 석고를 안아 문짝 위로 내던졌다. 이 석고는 500근도 더 되었다. 내동댕이 치자 문짝에 눌려있던 7명은 1, 제2 비명을 내질렀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오줌똥을 쌀 지경이었다. 구 경꾼들과 계산대 안에 조수들 역시 경악하여 소리를 내질렀다. 호비는 다시 다른 석고를 안아들고 부르짖었다. 고약한 개새끼들이 아직도 죽지 않은 모양이군. 석고를 하나 더 보태야겠군. 호비는 또 하나의 석고를 허공으로 던져 올렸다. 그 석고는 금방이라도 문짝 위로 떨어질 것 같았다. 순간 무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질렀다. 순간 호비는 벼락같이 떨어지는 석고를 사뿐히 안고 문짝 위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되자 문짝 위에는 이미 천여 근이 넘는 무게가 누르고 있었다. 비록 7명이 나누어 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등골이 부러질 지경이었다. 유씨 성의 관리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나으리 목숨만 빨리 은자를 가지고 오너라. 호비는 누나를 불아렸다. 뭐라고 나보고 은자를 가지고 오라고 유씨 성의 관리인은 몸이 비쩍 마르고 약한 편이라 이미 내려 누르는 무게에 숨을 헐떡거리며 재빨리 말했다. 아니죠. 아니죠. 나는 전당포 사람들에게 은자를 가져오라고 했지요. 전당포 안에 조수들은 상황이 험악한 것을 보고 별수 없이 한 봉지씩 은자를 들고 나왔다. 100냥이 한 봉지씩이라 모두 60봉지인데 호비는 그것들을 다시 문짝 위에 쌓고 입을 열었다. 6마리의 고약한 개를 6천냥에 저당 잡혔지만 이 전당포 영감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요? 설마하니 위풍당당한 영웅 전당포의 대관리인 나으리께서 개새끼 한 마리 값도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요. 적어도 3천냥은 나갈 것 같소이다. 은자 6천냥이라면 약 370여 근이나 나갔다. 그 무게가 다시 문짝을 내리누르니 7사람은 더욱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어지러운 형국에 갑자기 문 밖에서 누가 부르짖었다. 어느 후레자식이 호랭이 간이라도 삶아 먹었나? 왜 복나으리 가게에 와서 지랄을 한단 말이냐? 사람들이 분연히 양쪽으로 물러났으며 두 명의 사내가 달려들어왔다. 두 사람은 똑같이 체구가 우람하고 검은 옷에 검은 바지에 하얀 단추가 줄줄이 달린 것이 무사의 옷차림이었다. 호비는 몸을 흔들하더니 어느덧 두 사람의 등 뒤로 돌아가 뒷덜미를 하나씩 움켜잡았다. 이들 두 사람은 바로 영웅 전당포의 호험무사였다. 할 일이 없어 도박장에서 노름을 하다가 전당포에서 누가 소란을 피운다는 전달을 받고야 총총히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심심하던 차에 몸이라도 한 번 풀자 하고 달려왔는데 상대방의 모습을 똑똑히 보기도 전에 요해를 잡혀들어 올려진 것이다. 호비가 그들은 잡아 흔들자 한 사람이 몸에서는 일곱여덟 장의 천구패가 떨어졌고 다른 한 명의 몸에서는 두 개의 주사위가 떨어졌다. 호비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아하 원래 노름쟁이였군. 쿵. 쿵. 두 사람의 머리를 서로 박치기 시키고는 두 사람을 냅다. 문짝 위로 내동댕이 쳤다. 이 호험무사들은 무공히 평범했다. 하지만 거들먹거리며 놀고 먹어 몸무게는 대단했다. 문짝에 다시 사백여 근의 무게가 가해지자 일곱 명은 신음소리를 내려고 해도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전당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인은 사람이 죽을까 두려워 재빨리 사환에게 다시 삼천량의 은자를 내놓게 명령하였다. 그는 호비에게 연신절을 하며 가진 아양을 다 떨면서도 속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째서 복나으리께서는 치니 달려와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실까 호비가 주루 위에서 사람들에게 개고기를 요리하도록 하고 전당포에 와서 사람을 잡히는 의도는 본래 봉천남을 자극하여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상가보의 무쇠로 만들어진 대청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지극히 조심을 했다. 또한 봉천남이 남폐천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집안의 설치가 상가보보다 더욱 무서울이라는 생각도 했다. 속담에 하늘을 나는 용은 땅에서 기는 뱀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그가 봉천남의 집으로 달려가 그를 괴롭히려다가는 그의 꾀에 넘어갈 것을 염려하여 먼저 주루에서 소란을 일으킨 후 다시 전당포를 찾아와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봉천남은 시종 얼굴을 내밀지 않아 호비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삼천량의 은자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뒷짐을 진 채 머리로 문짝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 그 문짝 위로 내려놓으시오. 사람들은 문짝 위에 내려놓는다면 다시 백팔구십근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그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한 봉지씩 살살 문짝 위에다 얹어놓았다. 호비는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내 전당포는 황제가 열고 있는 것이오. 어째서 이토록 제멋대로 노는 거이오. 책임은 맡고 있는 주인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리께서는 또 어떤 분부가 계시온지요. 호비는 나무라듯 말했다. 물건을 잡히는데 어째서 전당표를 주지 않으시오. 전당포의 일을 도맡고 있는 주인은 속으로 6명의 장정들이야. 가죽이 거칠고 살이 두둑해서 잠시 눌려도 별탈이 없겠지만 유씨 성의 관리인은 그야말로 눈감짝할 사이에 아이고 아이고 하며 초상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연심 부르짖었다. 빨리 전당표를 쓰도록 하게. 계산대의 조수은 어떻게 전당표를 써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주인 이 재촉을 하자 붓을 들고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봉시 저택의 장정 6명과 관리인 한 사람을 저당함. 이 사람들은 가죽이 터지고 살이 문드러졌으며 손발이 부족하기에 무는 9천량의 저당 잡음. 1년의 이자는 이쁜 전당표를 가져와서 찾아가도록 함. 벌레나 개미 쥐들이 깨물거나 전란으로 인한 손실은 천명이라 다툴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함. 3년을 기한으로 하되 찾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음. 원래 전당포의 규칙은 설사 손님이 저당 잡힌 것이 완전한 신품이라 하더라도 전당포에서는 무허가 모자라느니 해지고 깨졌느니 하는 문구를 넣어 물건을 차다갈 때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전당포에서 산 사람을 저당 잡은 적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그 조수는 상투적인 문장의 습관이 되어 가죽이 터지고 살이 문드러졌으며 손발이 부족하다는 등의 말을 써놓게 된 것이었다. 주인이 전당표를 공손히 내밀자 호비는 웃으며 받아 갈무리하더니 문짝 위에 올려놓은 두 명의 무사를 잡아 일으키며 호통을 내질렀다. 석고를 내려놓게 두 명의 무사는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가물가물했지만 힘을 합해 하나하나 떼매어 내려놓았다. 석고를 내려놓자 호비는 입을 열었다. 좋소. 이제 우리들은 도박장을 구경하도록 하지. 두 사람은 은전을 메고 나를 따라오시게. 두 명의 무사는 그에게 한 번 당하자 순순히 그의 말을 따랐다.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뒤에서 구천량의 문운을 문짝 위에 싣고 호비의 뒤를 쫓아왔다.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그가 맨손으로 불산진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전당포를 이겨내는 것을 보자 모두 신이 나서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봉나으리에게 책을 잡히게 될까봐 감히 호비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는 못했다. 호비가 도박장으로 가서 소란을 피우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용기 백대해서 뒤를 따랐는데 갈수록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도박장은 불산진에 있는 황폐한 절간 안에 설치되어 있었다. 대문에는 영웅회관이라는 커다란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호비는 성큼성큼 문 안으로 들어갔다. 대전에는 새카맣게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주사위를 던져 큰 숫자에 돈을 건 사람은 큰 숫자가 나왔을 때 작은 숫자에 돈을 건 사람은 작은 숫자가 나왔을 때 돈을 따먹곤 했다. 손님을 통제하고 있던 보관은 큰 눈망울을 부리부리 했으며 불산진의 명상품인 교주로 된 저고리와 바지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저고리의 앞섭자 락을 활짝 열어젖혀 가슴팍의 시커먼 털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보관은 호비가 들어오며 뒤에 두 명의 무사가 커다란 문짝에 백여 봉지나 되는 은자를 들고 들어오자 어리둥절하여 두 무사를 불렀다. 사피장 자네 뭐하는 것인가? 그 장가라는 무사는 호비 쪽으로 입을 삐쭉 내밀어 보이며 말했다. 이 호걸 나으리께서 한번 놀아보시겠답니다. 보관은 사피장이 공손하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복나으리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교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이가 정기는 하지만 십중팔고 그 어르신의 친구라고 생각했다. 좋아 내가 은자를 통째로 우리에게 바치러 왔구나. 그렇지 식당을 하는 사람은 배가 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박장을 벌이는 사람은 부자 나으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지. 다시 두 배짝을 더 들고 온다고 해도 말리지는 않을 거야. 그는 해벌쭉 웃으며 입을 열었다. 친구분의 성신은 어떻게 돼요? 자자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호비는 오만하게 자리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나의 성신은 바리고 이름은 복무라고 하오. 보관은 어리둥절하여 속으로 생각했다. 응리가 일부러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고 왔구나. 보관은 투배를 한번 흔들어 거꾸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수십 명의 도박군들이 다투어 돈을 걸었다. 어떤 사람은 큰 숫자에 걸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숫자에 걸었다. 호비는 일부러 시간을 끌어 봉천남이 친히 나서게 되었을 때 그와 한번 겨루어볼 생각으로 싱글벙글 웃으며 앉아있었을 뿐 돈을 걸지는 않았다. 보관이 투배를 열어져 치자 새 아래 주사위는 모두 다 11점이 되어 있었다. 큰 숫자에 건 도박군들은 다투어 환호성을 내질렀고 작은 숫자에 건 도박군들은 모두 맥이 빠져 고개를 숙였다. 보관은 잇따라 3번이나 큰 숫자가 나오도록 하였다. 혹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박이란 열판 가운데 아홉판은 속임수다. 봉천남이 그토록 날뛰는 것을 보면 도박장에서도 많은 수작을 벌이고 있을 텐데 그 야류를 알아낸 후 한바탕 소란을 피워야지. 그는 즉시 투배를 주시하면서 주사위가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주사위 안에다가 납을 넣은 것이 아닌지 알아보려 했다. 잠시 들어본 결과 주사위에 다른 수작을 부리는 기미는 없었다. 그는 암기를 연마했고 바람소리에 신속히 반응하는 훈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이 지극히 영민하여 설사 어둠 속에서 암기가 날아들어도 그 기척만으로 즉시 암기가 날아오는 방향과 종류 암기에 실린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조반상과 같은 대가는 이전에 상가구에서 등 뒤에서 암기 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숭산 소림사의 부리대사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맞출 정도로 정류했다. 호비의 청각력은 조반산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한동안 듣게 되자어 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주사위가 떨어질 때 여섯 면은 각기 그 소리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 비록 그 차이는 미세하게 이를 때 없었지만 매력에 정심하고 최상승의 암기 수법을 가진 사람이 들을 때는 자연히 분간할 수 있었다. 호비는 그 보관이 던지는 것을 눈여겨 본 다음에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보관 돈을 거는데 한도가 있소. 보관은 큰 소리로 말했다. 광동성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남패천의 도박장에서는 결코 제안을 두지 않고 있소이다. 그렇다면 어찌 영웅회관이라 할 수 있겠소. 호비는 미미하게 웃으며 엄지 손가락을 쳐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렇지. 제안을 둔다면 영웅회관이 아니라 구웅회관이 되겠지. 그는 주사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자 16점이라는 것은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사피장 1천량을 큰 숫자의 것이오. 보관은 수십 년간 도박장에서 굴러먹었지만 큰 숫자가 나왔는지 작은 숫자가 나왔는지는 투배를 열어보아야만 알았다. 그런데 호비가 대뜸 1천량을 걸자 어리둥절하며 투배를 열어보자 두 알은 6점이고 하나는 패점이 아닌가.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조수에게 1천량을 물도록 했다. 이어 그는 주사위를 소리가 엇갈리도록 마구 흔들어댔다. 호비는 똑똑히 들을 수 없어 팔짱을 낀 채 돈을 걸지 않았다. 투배를 열어젖히고 보니 8점이라는 작은 숫자가 나왔다. 곧이어 호비는 2천량을 작은 숫자에 걸었고 투배가 젖혀지자 아니나 다를까 4점이라는 작은 숫자가 나왔다. 이와 같이 대여섯 번을 걸자 어느덧 만천량이라는 판돈이 수북히 쌓였다. 보관은 손에 땀을 쥐며 투배를 쳐들어 맹렬히 흔들어 놓았다. 호비는 투배 안에 주사위가 14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열었다. 사피장 2만 양을 모두 다 큰 숫자에 걸게나 두 명의 무사가 문짝 위에 올려놓은 은자를 한 봉지 한 봉지씩 모조리 탁자 위에 옮겨 놓았다. 그러자 보관은 살짝 투배를 들고 훔쳐보았다. 주사위는 14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손이 정말 민첩했다. 새끼손가락으로 투배를 가볍게 밀어 투배의 가장자리가 주사위에 부딪히며 6점짜리 주사위가 뒤집어져 14점이 9점으로 변하고 말았다. 작은 숫자가 된 것이었다. 이 수법은 수년간 고된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연성할 수 없는 것으로 무공으로 말한다면 지극히 무서운 절초라 할 수 있었다. 보관은 그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이번 애야말로 너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의기양양해져서는 입을 열었다. 모두들 돈을 걸었소. 호비는 왼손으로 한 무더기의 은자를 탁자 중앙으로 밀며 말했다. 여기에 2만 양의 은자를 걸었소. 작은 숫자라면 모두 다 당신이 차지하도록 하시오. 보관은 부르짖었다. 좋소 좋아. 이건 따놓은 당상이다. 그는 투배를 열어젖혔다. 그러나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했다. 주사위는 12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른 도박군들 돈은 이미 손을 멈추고 모두 가슴을 졸이며 구경하고 있었다. 열어젖힌 것이 큰 숫자인 것을 보고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다. 와! 이 소리는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들은 한평생 이토록 커다란 도박판을 본 적이 없었다. 호비는 껄껄 웃으면서 발을 걸상 위에 턱 걸치고 외쳤다. 2만 양의 은자여. 빨리 내놓으시오. 보관의 손이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어찌 호비의 눈을 속일 수 있겠는가. 호비는 보관이 어떻게 수작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새 아래 주사위를 틀림없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바꾸어 놓은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왼손으로 은자를 내밀며 오른손을 탁자 밑으로 뻗쳐 2배의 아래쪽 탁자 밑을 가볍게 퉁겼다. 새 아래 주사위는 본래 3점 1점 5점으로 모두 9점이었는데 그가 알맞게 퉁겨 주사위가 일제히 뒤집어지며 4점과 6점 그리고 2점으로 바뀌어 12점이라는 큰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었다. 보관은 안색이 흑빛이 되어 꽝 탁자를 두드리며 호통을 내질렀다. 사피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히 봉나으리의 도박판에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사피장은 더듬거렸다. 나는 나도 모른다오 호비는 재촉을 했다. 빨리 내놓시오. 빨리 내놔. 은자 2만 양이면 이 나으리는 충분하니 더 도박을 하지 않겠소. 보관은 탁자를 내려치며 대뜸 욕을 했다. 니 기미. 이놈 내 내놈이 수작을 부린 것을 모를 줄 아느냐. 호비는 그가 광동 사투리로 욕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웃으스며 입을 열었다. 좋소. 당신이 탁자 두드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 탁자 두드리는 것으로 내기를 해도 되지.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탁자를 한 번 두드리고 왼손으로 후려치자 한쪽 모서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나갔다. 이것을 본 보관은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다. 호비는 발을 들어 탁자를 엎어뜨리고 어지러운 틈을 타서 뺑소니 치려고 했는데 몇 명의 건달인 도박군들이 덩달아 야류를 부렸다. 돈을 뺐자. 호비는 오른손을 뻗쳐 보관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머리를 탁자에 박치기와 도록 만들었다. 대뜸 탁자에 구멍이 뚫리며 머리통이 탁자에 꽂히게 되었다. 보관은 탁자 위에서 거꾸로 손과 발을 마구 허우적거렸고 그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문도박군들은 일제히 놀라부르짖으며 다투어 물러섰다. 갑자기 대문의 한 젊은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스무살 정도의 나이의 몸에는 남색비단 장삼을 걸치고 섭선으로 부채질하면서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에서 친구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소? 불초가 멀리 마중을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구려. 호비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경쾌하여 무공이 강한 것이 분명한지라 만만치 않게 생각했다. 그 젊은이는 섭선을 접더니 호비에게 읍을 하며 입을 열었다. 형씨의 성신은 어떻게 되는지요? 호비는 그가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 것을 보고 역시 읍을 하며 말했다. 아직도 귀하의 존성 대명을 가르침받지 못했구려. 그 젊은이는 대답했다. 소재의 성은 봉가입니다. 호비는 두 눈썹을 곤두세우고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L 그렇다면 불초의 이름이 신뢰가 되겠구려. 나의 성은 발시이고 이름은 봉모이외다. 노형은 봉천남과 어떻게 되는 사이외까? 그분은 저의 가친이외다. 가친께서는 귀하께서 왕님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본래 친히 영접하려 했으나 공교롭게도 요긴한 일에 묶여 나오실 수 없기에 특별히 불초에게 명을 하여 귀하를 모셔오라고 하셨지요. 저의 집에 가셔서 약주라도 한 잔 드시도록 말입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돌리고 영웅 전당포의 두 호원무사에게 호통을 내질렀다. 틀림없이 너희들이 발라으리께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어르신께서 성인하신 것일 게다. 그래도 사죄를 하지 못하겠느냐? 두 호원무사는 연신내내하면서 일제히 허리를 구부리고 인사를 했다. 소인이 눈이 있어도 태산을 몰라배웠습니다. 호비는 미미하게 냉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너희들이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지 두고 보기로 하자. 보관은 여전히 머리통을 도박판의 탁자에 쳐박고 두 발을 춤추듯 하며 연신하 아! 소리를 내질렀다. 그 젊은이는 그의 등을 잡고 가볍게 위로 쳐들어 그의 몸을 바로 세웠다. 그러나 탁자는 여전히 그의 목에 끼어서 빠지지 않았다. 탁자 다리가 하늘로 향한 것이 마치 목에 칼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보관은 탁자의 두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광경은 우스꽝스러웠으며 내 운항패한 몰골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그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나흘이 이 사람! 이 사람! 그는 호비를 바라보더니 감히 다음 말을 하지 못했다. 호비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오. 내가 딴 돈은 어떻게 되었소? 영웅회관에서 설마 떼거지를 쓰자는 것은 아니겠지. 젊은이는 보관을 꾸짖었다. 발라우리께서 딴 은자를 빨리 내놓도록 해라. 왜 이리 꾸물꾸물 대느냐. 그러면서 탁자의 양 모서리를 잡고 두 손을 바깥쪽으로 떨쳤다.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탁자가 대뜸 두 조각이 났다. 이 재가는 깨끗하게 이를 데 없어 도박판의 무사람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보관은 작은 주인이 옆에 있자 그를 믿고 담이 커져 호비를 매섭게 바라보더 니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이 술술을 부렸답니다. 젊은이는 호비에게 들으라는 듯이 호통을 내질렀다. 터무니없는 소리. 저분은 영웅호걸이신데 어찌 그런 술술을 쓴단 말인가. 도박판에 은자가 부족하다면 빨리 사람을 시켜 전당포에서 가져오도록 해라. 호비는 그 말이 광동 사투리라서 잘 알아듣지 못했으나 십중팔구 속임수를 쓰거나 요령을 부렸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암암리에 생각했다. 이 젊은이는 무공이 약하지 않고 이를 처리하는 것도 대단하구나. 나도 조금 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젊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발라우리의 은자는 한문은도 적게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정의 소인배들은 눈알이 콩알만에 한 번도 참된 영웅호걸의 기계를 본 적이 없으니 발라우리는 유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발라우리께서는 저희 집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그는 발복모라는 새 글자는 결코 그의 본명이 아니며 일부러 봉시 집안의 시 비를 걸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여전히 발라우리 발라우리 하면서 말을 했다. 호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에는 봉황이 너무 많구려. 그런데 나으리의 존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젊은이는 그의 말투가 비아냥거리는 것임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여전히 말했다. 감당할 수 없소이다. 감당할 수 없소이다. 소재의 이름은 일명 이라 합니다. 호비는 껄껄 웃었다. 불초는 한창 신이 나서 도박을 하고 있었지요. 몇 시진 더 이곳에서 놀려고 하는데 차라리 당신의 부친을 이곳으로 모셔와 서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구려. 보관은 그가 또 도박판을 벌인다는 말을 듣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재빨리 말했다. 아니 아니외다. 봉일명은 호통을 내질렀다.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네가 끼어들 깨재가 있는가.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호비를 바라보며 우승을 지었다. 가친께서는 한 번도 신뢰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답니다. 발라우리께서 불산에 왕림하셨다는 말을 듣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으며 당장 달려와 만나 뵈려고 하셨지만 마침 오늘 경사에서 두 분의 어전시위들이 오셔서 갇히는 피리 그들을 모셔야 하는 처지라 이렇게 소재가 왔습니다. 발라우리께서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호비는 맹소를 했다. 어전시위라. 과연 대단한 벼슬아치들이 구려. 일명형 소재는 강호에서 벼루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일명형도 아시리라고 미소이다. 봉일명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구나. 만약 그의 내력을 어느 정도 안다면 상대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봉일명은 그가 벼루를 들먹이는 것을 보고 재빨리 입을 열었다. 소재는 견문이 좁아 모르오니 발라우리께서 알려주시지요. 호비는 싸늘히 코우듬치며 입을 열었다. 흥. 그래도 일명형은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대명이 쟁쟁한 살 광고리 발복모를 모른단 말이오. 봉일명은 일순 어리둥절해졌다. 나으리는 농담도 잘 하시는구려. 호비는 갑자기 왼손을 뻗쳐 그의 앞섭자락을 잡고 호통을 내질렀다. 간덩이가 부었군. 당신이 감히 나의 봉황고기를 뱃속으로 삼키다니. 봉일명은 더 참을 수가 없어 오른손을 휘. 휘두르며 그의 손목을 잡으려 들었다. 호비는 재빨리 손을 뒤집어 봉일명의 왼쪽 뺨을 한 대 갈기고 그 엿새를 몰라 오른손을 잡고는 호통을 내질렀다. 내 봉황고기를 물어내시오. 봉일명의 집안은 무학의 조예가 깊은 만치 그의 무공 마치 쇠집게에 집힌 듯한 느낌을 받자 재빨리 오른발을 들어 호비의 아랫배를 걷어차려 했다. 호비는 발을 들어 허공에 뜬 그의 발을 팍 밟아 버렸다. 봉일명은 다시 쇠망치에 찍힌 듯한 아픔을 느끼고 아아 하는 비명을 내질렀다. 호비는 왼손을 냅다 뻗쳐 봉일명의 오른쪽 뺨을 갈겼다. 이렇게 짖었다. 여러 친구들은 잘 들으시오. 나는 천리먼 북쪽 땅에서 불산진 까지 찾아와 이곳에 살고 있는 종화사 에게 공황 고기를 한 조각 샀소이다. 그런데 그만 이 녀석이 덥석 한 입에 집어삼키고 말았구려. 여러분들은 이 자를 혼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소. 도박판 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핍박을 받고 죽은 종시집 셋째 아들의 원한을 갖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봉일명은 발등이 호비에게 밟혀있는 상태였고 한 손마저 잡혀있어 전신을 꼼짝할 수 없었다. 이때 사람들 중에서 손에 짧은 담배대를 들고 있는 한 노인이 걸어나왔다. 바로 영웅 전당포를 관장하고 있는 주인이었다. 그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앉아 구천량이라는 은자를 빼앗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편으로 급히 사람을 보 내 봉천남에게 전가를 하고 한편으로는 살그머니 뒤따라와 영웅 회관의 동정을 엿보고 있었다. 작은 주인이 잡히는 것을 보자 재빨리 웃음을 띄우며 입을 열었다. 호걸라흐리 이분은 우리 봉나흐리 외동 아들 이외다. 봉나흐리는 이 외동 아들을 자기의 목숨보다 아끼고 계시오. 호걸라흐리 께서 은자를 사용하시겠다면 얼마든지 분부를 하십시오. 제발 우리 작은 주인만은 놓아주십시오. 호비는 입을 열었다. 누가 이 사람 보고 내 봉왕고기를 훔쳐먹으라고 했소. 봉나흐리의 외동 주인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호걸라흐리 께서는 우스갯소리도 잘 하시는 군요. 천하 어디에 봉왕고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작은 주인은 절대 훔쳐먹지 않는 답니다. 호비는 호통을 내질렀다. 그 봉왕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천하의 보약으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 이외다. 그리고 일단 먹으면 즉시 온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살이 찌게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이자의 얼굴이 평소보다 붉고 살이 찌지 않았소. 그런데도 나의 봉왕고기를 훔쳐먹지 않았단 말이오. 전당포 주인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호걸라흐리 께서 손으로 때렸기 때문에 부어오른 것입니다. 봉왕고기 와는 아무 상관이 없소이다. 호비는 큰소리로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다. 모두들 나서서 올바른 평을 해주시구려. 이 녀석이 내 봉왕고기를 훔쳐먹지 않았소. 도박판에서 빌어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태반은 봉천남의 부하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지방의 건달이나 파라코의 자재들이라 하나같이 봉천남의 위세를 두려워했다. 호비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자 중구남방으로 떠들어댔다. 당신의 그 봉왕고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도 당신의 물건을 훔쳐먹을 사람이 아니오. 봉나으리의 저택에는 음식이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남의 물건을 훔쳐먹겠소. 웃기지 마시오. 웃기지 마시오. 호걸은 빨리 그를 놔주고 더 큰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오. 호비는 고개를 끄덕했다. 좋소. 당신네들 모두가 훔쳐먹지 않았다면 설마하니 내가 그를 무고했단 말이오. 그렇다면 우리 무사람들은 어리둥절했으나 즉시 종사수가 북재묘에서 칼로 아들의 배를 가른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전당포 주인은 놀라 암암리에 생각했다. 일단 북재묘에 이르게 된다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는 연신 호비에게 허리를 구부리고 읍을 하며 말했다. 호걸 나으리께서 오라소이다. 우리들이 모두 착각했소이다. 작은 주인께서 호걸의 봉안고기를 훔쳐먹은 모양입니다. 호걸께서 배상하라는 대로 배상을 하지요. 호비는 맹소를 했다. 당신은 정말 쉽게 말하는 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승복을 하지 않는데 북재묘로 가서 똑똑히 알아보지 않는다면 내 어찌 사람들을 대할 면목이 있겠소. 그는 봉일명을 옆구리에 끼고 은자도 챙기지 않은 채 성큼성큼 도박장에서 걸 언하와 길을 물어 북재묘를 향해 걸어갔다. 북재묘은 매우 규모가 크고 웅장한 신사였다. 마당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중간에는 커다란 돌로 만든 거북이와 뱀이 떡 버티고 앉아 있었다. 호비는 봉일명을 끌고 대전으로 갔다. 신상의 석판 위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종사수가 핍박을 받고 아들의 배를 가르지 않을 수 없었던 참혹한 광경을 상상하자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는 봉일명을 땅바닥에 팽개치고 북재신상을 향해 낭낭이 입을 열었다. 북재나으리 북재나으리 그대의 위험과 신령하심을 밀싸웁니다. 이 못난 백성이 억울한 일을 풀고 원한을 갚고자 왔소이다. 이 도적이 나의 봉안고기를 훔쳐먹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먹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 말이 미쳐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바람이 일면서 좌우 양측에서 암습을 해왔다. 호비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려 두 사람을 피하며 양손으로 두 사람의 등을 밀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바닥에 부딪히며 기절을 했다. 순간 터뜨리며 덮쳐들었다. 호비는 그의 발걸음이 웅후한 것을 느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의 무공은 결코 약하지 않구나. 호비는 몸을 기울이며 달려오는 대안을 잡아당겼다. 칼빛을 번득하며 무쇠같이 건장한 대안이 그의 곁을 스칠 듯 지나가며 곧장 봉일명의 머리를 향해 박치기를 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그 대안은 황급히 손과 푸른 벽돌을 찍자 벽돌 가루가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호비는 탄성을 내질렀다. 절표하군. 호비는 왼발을 내디더 대안의 팔목을 지그시 밟아버렸다. 그 대안은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지르며 손에 든 칼을 놓았다. 호비는 떨어진 칼날을 오른발로 쳐올려 칼을 허공으로 속구 치도록 만들어 잡아쥐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배를 가를 칼이 없어 걱정하던 차인데 황송하게도 당신이 이렇게 달려와 칼을 주다니 정말 수고하셨소. 대안은 노기가 극도의 달에 힘을 주어 바둑거렸다. 호비가 왼발에 힘을 거두자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 대안은 뚝심이 아주 센 사람이었다. 그는 열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하여 호비에게 곧장 덮쳐들었다. 호비는 슬쩍 몸을 비켜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왼손으로 살이 뒤룩뒤룩 진 그의 볼깃작을 거머쥐고 앞으로 밀면서 호통을 내질렀다. 하늘로 오르시지. 달려들던 기세를 빌어 호비가 미는 힘을 보태자 대안은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로 손살같이 날아오르게 되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는 가운데 날 아우르는 기세가 북재묘의 지붕을 뚫고 나갈 것 같았다. 순간 그는 황망히 두 손을 뻗쳐 대전 지붕 한복판에 있는 대들보를 얼싸 안았다. 가까스로 지붕에 부딪혀 정수리가 박살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지만 허공에 매달리게 되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땅바닥과는 수장이나 떨어져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그는 경신법을 연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공은 뛰어내리지 못했다. 이데아는 오호문에서 세 번째로 손꼽히는 사람으로 봉천남의 신복이라 할 수 있었고 불산진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던 그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대들구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낭패한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호비는 봉일명의 옷자락을 거머쥐고 위로 쳐들었다. 그러자 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봉일명의 허연 백가죽이 드러났다. 호비는 칼날을 비껴들고 대전의 묵사람들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이자가 봉황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두들 눈을 커다랗게 뜨고 똑똑히 보시오. 나중에 괜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나를 탓하지 마시오. 옆에 있던 너댓명이나 되는 향신 차림의 사람들이 일제히 다가와서 권하듯 말했다. 호걸 나으리 그 귀한 손을 거두어 주시구려. 만약 배를 갈라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큰일이 난다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아까부터 궁식거리고 있었는데 틀림없이 봉천남과 한 콧구멍에서 들락거리는 한통속일 깨다. 호비는 고개를 돌리고 녹이띈 표정으로 호통을 내질렀다. 종사수가 자기 아들의 배를 가를 때 당신들은 어째서 말리지 않았소. 돈이 있는 집안의 자세는 가치가 있고 가난한 집 어린애는 가치가 없는 목숨이란 말이오. 당신네들은 빨리 집에 가서 각자 아들을 이리 보내시오. 만약 보내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집으로 찾아가겠소. 만약 나의 봉황고기를 이 녀석이 먹지 않았다면 분명히 당신네 아들이 먹었을 테니 나는 하나하나 배를 갈라 똑똑히 조사해보겠소. 이 몇 따라여 다시는 입을 딸싹하지 못했다. 북재묘의 참극. 그때 북재묘의 문 밖이 소란해지면서 한때의 사람들이 들이 닥쳤다. 앞쪽에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고동색 비단 장포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휘둘러 대전에 모여있던 7,8명의 구경꾼들을 몇자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호비는 안아무인격으로 손을 쓰는 것을 보자 속으로 생각했다. 아하 끝내 장본인이 나타나셨구나. 호비는 형용한 눈을 하고 나타난 자를 아래 위로 훑어내렸다. 그 자는 두가 닭 단백의 코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나이는 50살 정도였다. 그리고 오른손목에는 커다란 옥팔찌를 끼고 있었고 왼손에는 빛으로 만들어진 단백뿌리를 들고 있었는데 아주 귀하게 자란 대양신의 차림이었다. 어디를 보아도 이곳에서 틀어앉아 장무를 취급하는 무림의 악패 같지 않았다. 두 눈에 위염이 서려있고 발걸음이 견실한 것이 10중 8구 무공이 고강할 것 같았다. 이 사람은 바로 5호문의 장문인인 남태천 봉천남 이었다. 그는 경사에서 내려온 두 명의 시위를 맞아 저택에서 주연을 마련하여 대접을 하고 있었다. 하인들이 잇따라 달려와 누가 주로와 전당포 자기의 위험을 잃지 않으려고 줄곧 상관하지 않았으며 그까짓 일쯤이야 수하의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그 러던 차에 아들이 사로잡혀 북재묘에서 죽을 지경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총총이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지극히 무서운 적이 원한을 갚으려고 찾아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호비를 보니 전혀 면식이 없는 시골 촌놈인지라 더 말을 하지 않고 몸을 굽혀 아들을 부축해 일으켰다. 호빈은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늙은이는 정말 건방지구나.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군. 호빈은 그가 아들을 일으키려고 몸을 구부리는 순간 그의 허리를 내리쳤다. 봉천남은 몸을 돌리지 않고 손을 내져우며 호비의 손을 밀어냈다. 순간 호빈은 공력을 돋구어 그의 손을 후려쳤다. 철썩 하는 소리가 나며 봉천남은 하마터면 아들 위로 쓰러질 뻔했다. 그제서야 봉천남은 이 시골떼기가 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들을 이르 키려 하지 않고 오른 주먹으로 호비의 허리를 내지르려고 했다. 호비는 그의 초식의 변화가 매우 신속한 것을 보고 과연 명가에 솜씨라고 판단했다. 호비는 칼을 휘둘러 그의 주먹을 내려찌그려 들었다. 이 칼은 흉맹하기는 했지만 봉천남 이 손만 움츠리면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봉일명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움츠리게 된다면 아들이 칼에 맞게 될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순간 그의 인기응변 역시 신속했다. 대뜸 신단 위에 펼쳐놓았던 탁자보를 휘마라 잽싸게 호비의 칼을 밀어냈다. 호비는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훌륭하군. 그리고는 왼손을 뻗쳐 탁자보의 한쪽을 움켜잡았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잡아당 기잣잡 하며 탁자보는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 봉천남은 조금도 상대방을 약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뒤로 반장쯤 물러나자 제자가 그의 병기인 황금곤을 넘겨주었다. 이 금으로 된 막대기는 길이가 일곱자나 되고 지름은 한치 반이나 되었으며 전체가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림에서 가장 호사스럽고 화려한 병기라 할 수 있었다. 그는 황금곤을 한번 떨치더니 호비를 손가락질 하며 물었다. 귀하는 어느 노사의 문하이오. 이 복모가 어떤 점에서 귀하에게 죄를 지었는지 가르침을 받고자 하오. 호빈은 담담히 입을 열었다. 나의 봉황고기를 당신의 아들이 훔쳐먹었기 때문에 그의 배를 갈라 조사하여 분명히 밝혀야겠소. 원래 봉천남은 숙동곤으로 영남쪽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오호문을 창립하고 불산진의 자리를 잡았으며 가업이 크게 일어난 후에는 숙동곤을 황금곤으로 바꾼 것이었다. 무가에서 사용하는 곰봉 중 재미는 가장 흔한 것이며 키에 맞게 재미곤을 썼다. 키가 작은 사람은 다섯 치가 채 못 되었고 키가 큰 사람은 여섯 자 남짓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봉천남의 황금곤은 길이가 일곱 자나 되었고 황금으로 만들어 보통 철로 만든 곰봉보다 두 배나 무거웠다. 그가 자기 팔임이 뛰어난 것을 과시하려고 황금곤을 휘두르자 온통 금빛 광채로 뒤덮였고 그 기세는 강맹하기 그지 없었다. 그는 호비의 말투로 보아 오늘 일은 좋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황금곤을 휘둘러 신단 안에 밝혀놓은 두 개의 촛불을 꺼버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불초는 평소 친구와 사귀기를 좋아하지만 귀하와는 일면식도 없소이다. 단지 가난뱅이 아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강호의 의리를 저버리겠단 말이오. 친구가 되든 적이 되든 귀하의 한마디에 따를테니 결정을 내리도록 하시오. 사실 무거운 황금곤을 휘둘러 촛불을 꺼뜨린 것은 대단한 것이었다. 더욱이 오묘한 점은 촌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것이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운 가운데 은근히 위협을 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물러서고 앞으로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호비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렇구려. 당신의 말이 틀림없소. 당신이 봉황고기를 한 조각 잘라 배상을 해준다면 나는 즉시 툭툭 털고 길을 떠나겠소. 그러면 되지 않겠소. 봉천남은 얼굴을 굳히고 호통을 내질렀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기로서 고아를 판가름 내도록 합시다. 그는 황금곤을 들고 곧장 마당으로 몸을 날렸다. 호비는 봉일명을 붙잡고 있었는데 봉천남이 나가자 봉일명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칼을 그의 옆에 꽂고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이 도망친다면 나는 당신 애비의 목숨을 대신 취하겠소. 그리고는 맨손으로 걸어나가며 큰소리로 말했다. 이 나으리는 걸어갈 때도 성을 바꾸지 않고 앉을 때도 이름을 바꾸지 않는 고명하신 살광고리 발복무라 하오. 봉황의 털을 뽑지 못한다면 썩을 놈의 달기나 오리의 꽁지털이라도 몇 가닥 뽑는 것도 괜찮을 것이오. 그러니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도록 하시오. 호비는 갑자기 왼손을 뻗쳐내며 곧장 황금곤의 끝을 잡으려 했다. 봉천남은 그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건방을 떨며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나를 더군다나 무기를 빼앗으려 들자 이 자식이 도리어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즉시 황금곤을 떨쳐 일으키며 구은 소월 이라는 일초로 호비의 머리와 목을 향해 비스듬히 쓰러쳐왔다. 이 일초는 옆으로 휘두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었지만 후수에는 찍고 때리지 않는다면 감거나 올려치는 수법이 갈무리 되어 있었다. 소위 단두 쌍두 그리고 전두는 모두 옳은 이치이며 정면 측면 그리고 배면은 모두 역류하다는 말이 있듯이 무학에 있어 상승의 공법 이라 할 수 있었다. 호비는 황금곤을 따라 돌며 일장을 반격했다. 무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공천남의 수화들은 많았으나 그가 지시하지 않은 이상 감이 끼어들어 도우려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질풍같이 몸을 날리며 속붙이고 있는지라 다른 사람이 도우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두 사람의 결투가 한창 고비에 이르고 있을 때 북재며 문 안으로 세 사람이 달려들어왔다. 앞장을 선 사람은 부인인데 봉두난발을 하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종사수였다. 그녀는 들어오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연신 큰절을 하고 있었고 그 뒤로 두 사람이 따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남편인 종하사와 둘째 아들이었다. 종사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봉천남에게 끊임없이 큰절을 하며 깔깔거리며 소리를 쳤다. 봉라흘이 당신은 인정과 의리가 많은 분이니 북재하야 아께서 보호하사 다복다수 하실 것이며 금옥만당 하시고 1년 내내 돈벌이도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셋째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여쭈어보니 당신께서는 대부되게 하시고 훗날에 복이 무궁하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으며 울다가 웃다가 소란을 피웠다. 종하사는 여전히 시푸루 죽죽한 얼굴을 하고 아무 말이 없었다. 봉천남은 호비와 십여초를 겨루자 완전히 열쇠에 몰리게 되었으며 황금곤을 휘두르는 테두리가 점점 좁아졌다. 더구나 종사수가 자기에게 엎드려 연신 큰절을 하자 더욱 심신이 불안해졌다. 더 싸우다가는 틀림없이 대패를 할 것임을 알고 즉시 두 팔에 힘을 모아 양미토기라는 일초를 펼쳐 호비의 아래 턱을 지시기려고 들었다. 황금곤은 새찬 바람을 일으키고 금빈을 번뜩였으나 호비는 피하지 않고 놀랍게도 그대로 서서 오히려 황금곤을 빼앗으려 들었다. 봉천남은 놀람과 기쁨에 젖어 속으로 생각했다. 네 녀석의 손이 설사 무쇠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분질러 놓고야 말겠다. 그는 즉시 손목에 힘을 주고 힘껏 아래로 내리쳤다. 호비는 옆으로 피하며 황금곤의 끝부분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봉천남은 이 황금곤의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된 공력을 쌓아온 만큼 상활하겁 이라는 일초를 펼치고 다시 번천철지라는 일초를 펼쳐 지극히 강맹한 외경으로 뿌리치려 들었다. 호비는 부르짖었다. 제기랄 재수없게 썩을 놈의 닥터를 뽑게 되는군. 그는 두 손을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원을 돌리듯 하며 봉천남의 목을 움켜 지려 들었다. 그가 어떻게 몸을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봉천남이 뿌리치려는 기세를 빌어 허점을 노리고 바짝 봉천남 곁에 붙어섰던 것이다. 봉천남의 황금곤은 길이가 길어 바깥쪽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몸 가까이 달려붙자 황금곤으로 때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봉천남은 깜짝 놀라 목을 보호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호비는 왼손으로 그의 머리통을 가볍게 후려치더니 모자를 벗겨 오른손으로 어느덟 그의 변발을 붙잡고 부르짖었다. 잠시 당신의 목숨만은 살려두겠다. 그는 왼손으로 변발의 끝을 잡고 양쪽으로 당겼다. 그러자 툭 소리와 함께 변발은 두쪽으로 잘라졌다. 봉천남은 그만 안색이 흙빛이 되어 급히 몸을 날려 피했다. 호비는 봉남천의 모자를 날려 정확하게 돌로 만들어진 뱀의 머리에 씌우며 앞으로 속 굳혀 나아가 돌로 만든 거북의 머리를 내려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돌거북의 목이 부러져 연못으로 풍덩 빠졌다. 호비는 껄껄 웃으며 봉천남의 변발을 돌거북의 목에 머리통처럼 올려놓고 두 손으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그래도 싸울 것이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가 이와 같은 무공을 펼치자 하나같이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봉천남은 그가 조금 전 일장의 사정을 봐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 돌거북을 후려치는 힘으로 자기의 정수리를 후려쳤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잘라진 변발을 돌거북의 목에 올려놓고 모자를 날려 뱀의 머리에 씌운 것은 커다란 수모를 안겨준 것이라 남패천은 보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황금권을 휘두르며 청룡권미라는 일초를 펼쳐 맹렬히 쓰러쳐 이미 목을 내놓고 싸우자는 것이었고 결코 장문인의 신분으로 무공을 겨루려는 것이 아니었다. 호비는 생각했다. 이자의 횡포는 도를 지나쳤다. 오늘 이자의 체면을 완전히 깔아뭉개지 않는다면 불산된 사람들의 원한을 풀기가 어려울 것이다. 황금권의 위력은 강냉해졌으나 군법은 이미 조금 전보다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호비는 맨손으로 몇 수 상대하였다. 남태천이 철우경지라는 일초를 펼쳐 황금권으로 땅에 스틸특 공격을 하자 황금권의 끝을 정확히 보고 있다가 신속하게 발을 들어 내리밟았다. 봉천남은 놀라며 급히 뒤로 낚아챘다. 그러나 호비가 발을 내미는 것이 너무 빨랐다. 막 빨른 힘이 느슨해진다고 느끼는 순간 어느덧 왼발로 황금권의 중간 부분을 밟고 아래로 순간 황금권의 꼬리 부분이 정확하게 그의 발등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는 고통에 얼굴이 시뻘개졌으나 입술을 깨물고 참으며 두 손을 허리에 짚고 낭낭이 말했다. 내 무공이 정려하지 못하니 더 할 말이 없군. 나를 갈갈이 찢어놓든 마음대로 하시오. 종사수는 그래도 여전히 큰절을 하며 울고 짖었다. 봉나으리 께서 우리집의 막내를 어여쁘게 봐주시니 정말 고맙군요. 그는 정말 그는 정말 당신네 거위를 훔쳐 먹었나요. 호비는 봉천남이 그토록 낭패한 꼴로 대패를 하자 더 이상 모욕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종사수가 실성에 있는 참상과 신단 앞에 핏자국을 보자 남패천 이 다른 수많은 악독한 행동을 일삼았을 것 같아 가볍게 놓아주어서는 안된다고 다시 모질게 마음을 먹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봉위명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땅바닥에 꽂았던 칼을 들고 봉천남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봉나으리 나는 당신과 아무 원한이 없지만 영랑 이 나의 봉왕고기를 훔쳐 먹었으니 어쩌겠소. 불산진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편들고 나는 억울함을 밝힐 길이 없으니 부득이 영랑의 칼날로 봉일명의 벨을 가볍게 그었다. 눈처럼 흰살결 위에 대뜸 한가닥의 핏줄기가 일었다. 봉천남은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사내다운 기계가 있었다. 호비의 손에 아들이 잡혀 씻어도 매우 꿋꿋했으며 장문인의 신분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참혹하게 벨을 가를 형편이 되자 그만 위풍이고 채신이고 가릴 것 없이 부르짖었다. 아이쿠 잠깐 그리고는 옆에 있는 부하로부터 칼을 빼앗아 들었다. 호비는 웃으며 물었다. 승복할 수 없어 한 번 더 싸우자는 것이오. 봉천남은 참담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 목숨으로 책임을 지겠소. 이 복무가 일을 잘못해서 귀하의 심기를 어지럽혔소이다. 그 일은 자식놈과는 아무 상관이 없소. 이 복무는 더 살고 싶지 않지만 자식놈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그는 칼을 들고 자기의 목을 겨누었다. 벼랑간 대들보 위에서 누군가 부르짖었다. 봉영님 안됩니다. 바로 대들보를 얼싸 안고 허공에 매달려 있던 대안이었다. 봉천남은 얼굴에 쓴웃음을 띄우고 칼로 자기 목을 치려했다. 무사람들은 놀라드나 그 누구도 막으려 그의 칼이 목에 날아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질 판이었다. 호련 휙휙 하는 소리가 일면서 하나의 암기가 대전문박 높은 곳으로부터 쏜살같이 쏟아져 오던 입점 하며 봉천남이 들고 있던 칼을 때렸다. 봉천남의 손이 흔들리며 칼이 비틀어졌지만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어깨에 상처를 내며 선열을 뿌렸다. 쏘아진 남기는 여자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한 알의 반지였다. 봉천남의 팔임이 그토록 강한데 조그마한 반지가 손에 들린 칼을 밀어붙인 것이었다. 반지를 던진 사람의 무공은 자기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의아함을 느끼고 몸을 날려 뜨락으로 나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 보니 서남쪽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멀리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호비는 가볍게 지붕을 차며 달려가 느나 어스름한 어둠이 몰려드는 이때 사방은 조용했으며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뒷모습이 갸날프고 날씬한 것이 여자인 것 같다. 설마 하니 여자들 가운데 그런 고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는 봉천남 부자가 도망칠 까봐 지붕에서 오래 지체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봉천남 부자는 서로 얼싸 안고 있었고 봉천남 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자식이 사랑스럽고 불쌍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괴로움과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호비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자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봉천남 아들을 놓더니 다가와서 털썩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의 목숨은 살려주십시오. 봉일명이 허겁지겁 달려오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도록 하시오. 당신은 종씨 집안의 원한을 갚는 뜻에서 나의 배를 가르도록 하시구려. 호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만약 두 사람을 모두 죽인다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만약 그들 부자가 엎드려 빈다고 용서를 한다면 너 무수 수월하게 이들을 놓아주는 것 같았다. 정이 망설이고 있을 때 종화사가 갑자기 걸어 나오더니 입을 열었다. 나으리 께서 소인의 일가족의 억울함을 밝히고 한을 풀어주신 커다란 은덕의 백골난망 입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몇 번 쿵쿵하며 큰절을 했다. 호비는 재빨리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종화사는 몸을 돌리더니 푸루죽죽한 얼굴을 하고 봉천남을 향해 입을 열었다. 봉나으리 북제야야 앞에서 양심을 걸고 한마디 해주시구려 우리집 셋째가 봉나으리의 거위를 훔쳐먹었소. 봉천남은 호비의 위세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다. 아닐세. 내가 잘못 알았네. 종화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봉나으리 한 번만 더 양심적으로 말해주시구려. 봉나으리가 관부를 시켜 나를 가두고 아들을 핍박해서 죽도록 만든 것은 우리의 채소밭을 차지하자는 것이 아니었소. 봉천남은 그의 얼굴을 한 번 바라보았다. 평소에 곡상하고 얌전하기만 하던 시 골농구가 이빨을 깨물고 두 눈에 불을 뿜을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봉천남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내려뜨리고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종화사는 거듭 재촉을 했다. 봉나으리 한 번 말씀해 보시구려. 그렇소. 그렇지 않소. 봉천남은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다. 맞았네. 사람을 죽였으니 목숨을 바쳐야 하지. 자네는 나를 죽이도록 하게나. 호련 북제묘 문 밖에서 누군가 소리 높여 외쳤다. 발봉모라고 자처하는 좀도저가 너는 감히 나와 산백합을 버틸 수 있겠느냐. 너는 어째서 북제묘 안에서 꼬리를 감추고 나서지 못하는 거냐. 이 몇 마디의 말은 지극히 우렁차서 대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연해져 서로 쳐 다보았다. 그 소리가 거칠고 탁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무례하니나 이 지방의 건달의 말투였다. 호비는 어리둥절하여 북제묘 밖으로 달려나갔다. 앞쪽에 세필의 말을 탄 사내들이 서쪽으로 급히 마상의 한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부르짖었다. 머리를 움츠리는 자라 새끼야. 아마 너는 나와 손을 쓸 용기는 없을 것이다. 호비는 대노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 그루의 커다란 홍면수 아래에 두필의 말이 메어져 있었다. 가짜고짜 몸을 날려 말에 올라타고 두 말로 말배를 걷어 차며 그들을 뒤쫓아갔다. 멀리 세필의 말을 탄 사람들은 서쪽 걷어차며 그들을 뒤쫓아갔다. 멀리 세필의 말을 탄 사람들은 서쪽 내가를 따라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 세 사람은 말을 타고 있는 자세로 볼 때 손발이 우둔하고 기마술이 형편어 벗다.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은 준마들이라 호비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들 세 사람은 거리낌없이 소리 높여 욕을 하며 호비를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후에는 지극히 무서운 사람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호비는 초조해서 말을 달리며 몸을 구부려 땅바닥에서 돌을 몇개 주워 날려보냈다. 순간 어이쿠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일제히 말에서 떨어졌다. 두 사람은 땅바닥에 나뒹굴며 큰소리로 울부짖었고 다른 한 사내는 왼발이 말 등자에 끼어 질질 끌려가 버드나무가 우거진 숲속으로 사라졌다. 두 사람은 어깨와 엉덩이를 얼싸 안고 끙끙 대며 아프다고 야단들이었다. 호비는 한 번씩 걷어 차고 물었다. 너는 나와 삼백 한만 싸우자고 하더니 어째서 일어나 싸우지 않느냐. 그 사람은 몸을 일으키더니 입을 열었다. 누가 노름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주제에 왜 이렇게 거칠게 호비는 어리둥절해져서 물었다. 누가 노름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다는 말이냐. 순간 기습적으로 다른 한 명이 몸을 와락 일으키며 주먹을 호비의 콧잔등으로 뻗쳐왔다. 이 주먹에는 뚝심이 약간 실린듯 했으나 주먹을 뻗쳐내는 법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때 무공을 연마한 사람 같지 않았다. 호비는 빙글에 웃으며 손을 들어 가볍게 끌어당겼다. 그러자 주먹은 옆으로 빗나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동료의 콧잔등을 내지르게 되었다. 그의 코에서 대뜸 피가 흘러내렸다. 주먹을 뻗친 자는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가 뻗친 주먹의 기세가 어째서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저 자기의 주먹만 멍하니 어루만지고 있었다. 얻어맞은 사람은 대뜸 소리를 내질렀다. 개새끼 나를 때려 그는 발을 들더니 그자의 허리를 걷어찼다. 그러자 그 사람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주먹질을 했다. 쿵쾅거리며 두 사람은 싸움박질을 했다. 그들은 호비를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들이 무공을 모르는 것을 보고 감히 자신에게 싸 옴을 걸어온 이면에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두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떼어놓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눈이 시벌개지도록 싸우고 있었던 터라소는 멈추었지만 서로 욕을 해댔다. 한 사람은 상대방이 전문적으로 남의 집 무후를 훔치는 자라 했고 한 사람은 상대방이 불산진에서 닭을 훔치는 선수라고 했다. 보기에 두 사람은 시정의 무레배 같아 더욱 의구심이 이뤄 호통을 쳤다. 누가 너희들을 시켜서 나에게 욕을 하도록 했느냐. 그는 뒷덜미를 잡고 두 사람의 이마를 박치기 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대뜸 두 마리의 독강용 입꼴이 되고 말았다. 닭을 잘 훔친다는 도적은 감히 적은 편인지 쓴맛을 보게 되자 연신 입을 열었다. 아이고 조상님 할아버지 저는 어르신의 못난 손자올시다. 호비는 호통을 내질렀다. 책 내가 너와 같이 못된 손자를 두어 못한단 말이냐. 빨리 말해라. 닭을 잘 훔친다는 도적은 말했다. 영웅회관에서 판을 버렸던 광보관은 당신이 회관에서 노름빚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 세 사람에게 당신을 끌어내 매질을 하라고 했지요. 그는 우리에게 은자 오전식 주었으며 이 말도 그가 빌려준 거디외다. 사실 당신이 노름빚을 갚고 안 갚고 는 불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호비는 거기까지 듣더니 하더니 속으로 혀를 찼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내가 어째서 이토록 멍청하게 적의 조우이산의 술수에 말려들게 되었을까. 그는 손을 뻗쳐 무례한들을 땅바닥에 쳐박다. 그들은 앞으로 엎어져 개가 똥을 먹는 꼴이 되었다. 호비는 몸을 날려 말을 타고 급히 되돌아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봉천남 부자는 틀림없이 몸을 숨겼을 것이다. 그토록 넓은 불산진에서 어떻게 찾아내지. 다행히 그가 버려놓은 사업이 많으니 한 곳 한 곳 찾아가 발칵 뒤 집어놓는다면 언제까지 숨어 있지는 못하겠지. 곧 그는 북재묘 앞으로 되돌아왔다.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깨끗이 떠나고 없었으며 어린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도망갔구나. 그는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종묘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대전 안으로 내딛자 스산한 냉기가 돌며 숨이 쾅 막혀 현기증이 나며 하마터면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북재묘 대전에는 선열이 낭자의 꽃 피바다 속에 새 구의 시체가 나뒹굴 고이는 것이었다. 바로 종하사 종사수 둘째 아들 세 사람 이었다. 각자 몸에는 난도질을 당하여 피와 살을 분간할 수 없었다. 진정 목불인 견이었다. 호비는 그만 잠시 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한 가닥 뜨거운 피가 가슴에서 치미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대성 통곡을 하며 부르짖었다. 종사형과 종사형수님 그리고 종씨 집의 형제여 이 호비가 무능해서 그만 당신네들의 목숨을 해치게 되었구려. 세 사람은 죽었지만 눈을 감지 못하고 얼굴에는 분노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북재 신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북재 야야 당신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호비가 만약 봉천남 부자를 죽여 종씨 집의 원한을 갚지 않는다면 나는 돌아와 당신 앞에서 자결을 하겠소이다. 그리고는 맵다 일장을 후려쳐 신안의 한 모퉁이를 박살냈다. 그 바람에 신안 위에 모셔졌던 향로와 촛대들이 땅바닥으로 나뒹굴며 떨어졌다. 정신을 가다듬고 북재묘를 나가 마피를 끌어와 새 구의 시체를 씻고 후회해 맞이 않았다. 내 나이가 어리고 무지해서 강호의 간악한 술술을 잘 모르는데도 불공평한 일을 처리하겠다고 감히 나섰다가 새 사람의 목숨을 잃도록 만들었구나. 봉가 놈 집안에 설사 칼 상과 기름 가마를 장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나는 달려들어가 모조리 때려 잡고 야 말겠다. 그는 즉시 말을 끌고 큰 조용하여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그가 타고 있는 말이 석판 위를 달리는 말발굽 소리만이 적막을 깨고 있었다. 호비는 영웅 전당포와 영웅 주루로 가서 발길로 대문을 걷어 보았지만 하나같이 인적을 찾을 수 없었다. 삽시간에 불산진의 수많은 사람들이 깡그리 사라진 것 같았다. 전당포와 주루의 각처에는 나무 단이나 하나같이 인적을 찾을 수 없었다. 삽시간에 불산진의 수많은 사람들이 깡그리 사라진 것 같았다. 전당포와 주루의 각처에는 나무 단이나 풀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다시 도박장으로 가보니 역시 한 사람도 없었고 만양이 넘는 은자는 그대로 문짝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호비는 대충 수백 냥의 은자를 보따리에 집어넣고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다. 봉천남은 틀림없이 강교한 계책으로 나를 상대하려고 할 것이다. 적은 많고 나는 혼자이니 그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겠구나. 몇 고비를 길을 돌자 하얀 담장의 검은 기화로 된 저택이 보였다. 문 위에는 커다란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남해봉 제라는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저택은 잇따라 오진으로 이루어졌으며 규모가 웅장하였다. 대문과 중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저택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썰렁했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사 본가에 집이 수만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나는 불을 질러 본가 놈에 자라 구멍을 태워 본가 놈이 뛰쳐나오는지 안는지 두고 보기로 하겠다. 그가 망나무와 풀을 찾아 불을 지르려고 했을 때 갑자기 집안 뒤쪽과 양옆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이 붙었다. 그는 어리둥정했으나 곧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봉천남은 정말 수단이 악독한 놈이구나. 놀랍게도 가업을 버리고 스스로 깨끗이 태워 없애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틀림없이 멀리 도망칠 작정을 했겠지. 만약에 급히 뒤쫓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종적도 없이 숨어버리겠구나. 이윽고 그는 마필드를 끌고 봉씨 집에 옆에 있는 종화사의 채소밭으로 가서 땅을 파고 종씨 집안 세 사람을 장사진 했다. 그 채소밭에는 무와 배추들이 먹 음직스럽게 자라고 있었고 채소밭 옆에는 어린애의 모자와 거칠은 옹기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 호비는 보면 볼수록 상심되고 성이 나서 땅에 엎드려 몇 번 절을 하고 속으로 빌었다. 종씨 집안 여러 형제여 구천에서라도 영혼이 있다면 그 흉악한 놈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갑자기 거리에서 발걸음 소리가 어지럽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인 방화를 한 흉악한 놈을 잡아라. 국법 천지로 날뛰는 도적 놈을 놓치지 말아라. 그 애송이 놈은 이곳에 있다. 호비는 나무 뒤로 숨어서 바깥을 살폈다. 20-30 명이나 되는 관아의 포졸들 이 무기를 손에 들고 봉시 집 밖에서 허장 성세로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봉시 부자는 보이지 않아 속으로 생각했다. 봉천남은 관부를 움직여도 나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라도 지체시키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 것 같구나.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말에 올라타고 황량하고 외진 곳으로 말을 달렸다. 불산진에서 벗어나 뒤돌아보자 봉시 저택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으며 전당포와 주로 도박장에서도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보기에 봉천남은 불산진에 있는 모든 가업을 불사를 결심을 한 것 같았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는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 호비는 속으로 분노와 증오심 이복받쳐 올랐지만 한편으로 그의 사람 댐이 음침하고 예리해 10여 년간 경영에 온 가산을 가차없이 불지르는 결단력과 용기에 탄복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계책을 꾸밀 수 있는 인물이라면 몸을 숨길 묘책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구나. 어디로 가야 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말을 불산진 어기에 세우고 작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멀리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불을 끄려는 수령차가 길을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 전 새 무례안을 쫓아갔다. 되돌아온 시간이 반시즌도 되지 않았다. 봉천남의 집과 재산이 많은데 어찌 삽시간에 처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밤 그가 돌아와 처리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신복이 그가 몸을 숨기고 있는 곳으로 가서 지시를 받으려 할 것이니 나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될 것이다. 그는 대낮에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으리라 생각하였다. 이윽고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 눈을 감고 양신을 하려 했지만 종씨 집안 내 식구의 참상이 떠올라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해를 참을 길 없어 속으로 거듭 맹세를 했다. 봉씨 도적의 전 가족을 몰살시키지 않는다면 이 호빈은 이 세상에 헛데이터에 언한 것으로 알겠다. 어스름 빛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길가로 나아가 커다란 풀 속에 엎드린 채 눈망울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폈다. 몇 시즌이 흘러도 아무런 동정을 엿볼 수 없었다. 달이 훤히 밝아올 무렵까지 야채를 팔러오거나 걸음을 주러오는 농사꾼들 이외에 달리 불산진을 들락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정의 의기소침하여 있는데 갑자기 말발국 소리가 울려퍼지며 두필의 캐마가 불산진 쪽에서 달려나왔다. 말을 탄 사람은 무관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었다. 호빈은 봉일명이 그의 부치는 어전 시위를 모시느라고 도박판으로 올 수 없다는 말을 상기하였다. 이 두 명의 시위는 틀림없이 봉천남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두필의 말이 어느덧 그가 숨어있는 곳을 지나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작은 돌멩이를 들어 튕겨 말의 뒷다리에 적중시켰다. 돌이 공교롭게 말의 관절에 격중되는 바람의 말은 뒷다리가 구부러지며 뒤로 주저앉아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마상에 있던 사람의 기마술은 무척 정심한 듯 갑자기 그런 병고가 일어났으나 몸을 솟구쳐 가볍게 길 옆으로 내려섰다. 말은 뒷다리가 부러져 연신 슬피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야단났군. 야단났어. 호비는 그와 약 7,8장 떨어진 곳에 있었다. 다른 한 명의 시위가 말곱비를 돌리며 물었다. 어떻게 된 노르시오. 그 시위는 대답을 했다. 이 놈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다리가 부러져 쓸모가 없게 되었구려. 호비는 그의 음성을 듣자 벼랑간 이 사람의 성이 하시이고 수년 전 상가부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다. 다른 시위가 입을 열었다. 불산진으로 돌아가 말을 구하도록 하세. 그 하시의 성의 시위는 서쟁과 싸움을 벌였던 그는 동료의 말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봉천남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불산진은 난리통이라 아무도 남의 일에 상관을 하지 않을 것이니 남해연으로 가서 말을 얻도록 하세. 그리고는 비수를 뽑아들고 말의 정수리에 꽂아 말이 고통을 덜어주었다. 다른 시위가 말했다. 그렇다면 함께 말을 타고 남해연으로 가지요. 참 그런데 하형형은 봉천남 이정말로 다시 불산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시오. 집을 불태우고 화를 피해 떠나갔는데 어찌 돌아오겠는가. 이번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헛걸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형의 명마까지 읽게 되었구려. 하사호는 그의 말 뒤에 올라타며 말했다. 반드시 헛걸음만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 복대수부의 천하장문인 대회는 얼마나 성대한 계획인가. 봉천남은 오호문의 장문인이니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걸세. 그는 말 궁둥이를 손으로 치며 천천히 나아갔다. 호비는 복대수부의 천하장문인 대회라는 한마디를 듣자 기뻐하며 생각했다. 천하장문인들이 모임을 갖는 일이라면 대단한 구경거리가 되겠구나. 봉천남 이 설사 참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 대회에서 소식은 얻어들을 수 있을 것이다. 헌데 복대수가 각파의 장문인들을 초청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체불명의 소녀 호비는 말을 타고 북쪽으로 길을 가는 동안 봉천남과 오호문의 종족을 살피려고 했으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령을 넘어 어느덧 호남성 경례로 접어들게 되었다. 연도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황토뿐이라 영남의 풍치와는 완전히 달라천하의 광활함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호비는 마가포를 지나 서봉 나루터에 이르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한필의 백마가 갈기를 흩날리며 질풍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뒷전으로 휙 소리가 나며 그의 곁을 지나는데 발굽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았다. 마상에는 자색옷을 입은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말이 너무 빨리 달려 그 여자의 얼굴은 똑똑히 볼 수 없었다. 다만 날씬한 허리의 흔들림 없이 말등에 앉아있는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호비는 속으로 놀라며 생각했다. 어 저 백마는 조 셋째 형이 타고 있던 말 같은데 어째서 중원 땅까지 왔을까 조반산을 떠올리자 쫓아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그는 큰소리로 불렀다. 이것 보시오. 백마는 이미 훨씬 납질러 달려가고 있었다. 수양버들이 들이오는 가운데 어렴풋이 자의를 입은 여인이 한번 뒤돌아보는 것 같았지만 삽시간에 종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호비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을 재촉하여 길을 달렸다. 하지만 백마가 그토록 신속하게 달리니 설사 이 말이 지금보다 두 배를 더 빨리 주야로 달린다 하더라도 결코 그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형양에 도달하였다. 형양은 상남의 중심지로서 남학인 형상과 그리 멀지 않은 고장이었다. 노송이 길 옆으로 줄지어 있고 흰구름이 먼 산자락을 감돌고 있어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흉금이 상쾌해지 도록 만들었다. 호비가 막 형양의 남문으로 돌아서게 되었을 때 한 음식점에 낭아에 한필의 백마가 메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키가 크고 다리가 헌칠하며 잘생긴 것이 바로 며칠 전에 보았던 그 백마임을 알 수 있었다. 호비는 조반상과 의형제를 맺을 때 그가 타고 온 백마를 자세히 본 적이 있었다. 백마는 틀림없이 그때 본 백마였다. 기뻐하며 재빨리 음식점으로 들어가 자의를 걸친 여자를 찾았으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호비는 사완을 불러 물어보고자 했으나 공연이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행방을 수소문 한다는 것은 거북한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입구에 앉아 술과 밥을 청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다. 호남 사람들이 사용하는 젓가락은 길고 그릇도 컸다. 또한 맵지 않은 음식이 없었고 하나같이 맛이 짙어 호탕한 기풍을 느낄 수 있었으며 호비의 성격에 잘 맞았다. 그는 천천히 술을 마시며 자의의 여인과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조 셋째 형의 백말을 그 여인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 조 셋째 형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조 셋째 형이 나에게 선물한 붉은 꽃을 탁자에 올려놓으면 그녀가 먼저 찾아와 말을 걸지 않겠는가. 그는 술잔을 뜬 채 손을 뒤로 뻗쳐 보따리를 쥐려고 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고개를 돌려보니 보따리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보따리는 분명히 뒤에 놓아두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으나 의심 갈 사람은 없었다. 만약 좀도적이 슬쩍한 것이라면 내가 모를 리 없다. 아무 기척도 없이 가져 간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암산을 해왔다면 영락 없이 독소 에서 벗어나 못 했을 것이다. 오늘 호남 에서 고인을 만나게 된 것 같구나. 그는 사환 에게 물었다. 보따리를 탁자 옆에 놓아두었는데 어째서 보이지 않소? 혹시 누가 가져가는 걸 보지 못 했소? 사환 은 손님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 당황해 하며 말했다. 손님 돈 이나 물건 스스로 알아서 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저희 가게 에서는 미안하지만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호비는 웃었다. 누가 자네 보고 물어달라고 했는가? 나는 다만 자네에게 가져간 사람을 못 받는가 물어보았을 뿐이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어찌 도적이 있겠습니까? 손님께서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비는 그와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 같았다. 자기도 알 아차리지 못한 일을 어찌 사환이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환이 입을 열었다. 손님께서 드신 음식값은 모두 은자 1전 5 푸니니 계산을 해주시지요. 보따리 안에는 봉천남의 도박장에서 가져온 수백량의 은자가 들어있었지만 몸에 지닌 것은 한 푼도 없었다. 사환이 돈을 내라고 재촉하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환은 냉소 했다. 만약 손님께서 씀씀이가 거북하시다면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보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억지를 쓰시면 되겠습니까? 호비는 그와 다투고 싶지 않아 낭하에서 자기의 말을 끌어오려고 나와보니 백마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생각했다. 그 백마와 내 보따리를 훔친 사람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 자이의 여인에게 한층 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타고 온 말을 사환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이 말은 적어도 은자 팔구냥은 나갈 것이니 우선 자네 가게에 맡겨놓겠네. 나중에 내가 은자를 가져와 말에게 먹인 사료값도 지불하고 찾아가도록 하지. 사환은 즉시 웃는 얼굴로 재빨리 말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천천히 찾으러 와도 되니 걱정 말고 떠나십시오. 호비가 백마의 종적을 뒤쫓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달려오며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손님께서는 밥 먹을 곳이 없는 모양인데 제가 일러주는 대로 하신다면 틀림없 임없고 주무실 때가 있을 겁니다. 호비는 그가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하며 꾸짖어 물리치려고 했으나 어린 나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듯이 혹시 보따리를 찾아 낼 단서를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사환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이와 같은 일은 백년 가도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일인데 손님께서는 운이 줘두신 겁니다. 마침 풍협장 만노권사가 이래 전에 세상을 뜨셨는데 오늘이 바로 장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그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사환은 웃으며 말했다. 크게 상관이 있지요. 그는 계산대에서 초 한자루와 향을 한통 꺼내 호비에게 주며 말을 이었다. 이곳에서 쭉 북쪽으로 산마장쯤 가면 단풍에 둘러싸인 커다란 장원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풍협장 이지요. 이 향과 초를 가지고 만노권사의 영전에 조의를 표한다면 그 장원에서 먹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손님께서 노잣돈이 모자란다면 장원에서는 적어도 은자 한두 냥은 줄 것입니다. 호비는 죽은 사람이 만노권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무림의 일맥이니 한 번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물었다. 풍협장에서는 어째서 그렇게 손님들에게 접대를 잘 해주는가 사화는 대답했다. 상남의 수백리 안팎에서 만노권사의 시원시원한 돈슴슬이와 대쪽같은 의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요. 그는 생전에 영웅호걸들을 사귀기를 좋아했었지요. 손님같이 무예를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노자돈이나 챙기는 것이지요. 호비는 처음에 자기를 무시해 성이 났으나 자기 딴에는 생각해주는 것이라 실소를 하며 말했다. 가르쳐줘서 고맙네. 그렇다면 오늘 만노권사가 생전에 사귀었던 영웅호걸친 구들은 모두 조이를 피하러 왔겠구려. 그렇고 말고요. 손님께서는 가서 구경만 하시더라도 좋은 일 입죠. 호비는 듣고보니 그럴싸하게 느껴져 초와 향을 받아들고 풍역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새마장쯤 가자 과연 사완이 말한대로 수백 구루의 단풍나무가 커다란 장원을 애워싸고 있었다. 장원 담장에는 흰 바탕에 푸른 글씨에 등롱이 걸려있었고 대문에는 산배가 걸려있었다. 호비가 들어서자 고수들과 나팔수들이 영비낙곡을 불고 두드렸다. 커다란 영당 양쪽에는 소장과 말년 이 가득 걸려있었다. 호비는 영전으로 나가 큰절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림의 선배이시니 저의 절을 받으시오. 그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자 산배를 두르고 상복을 걸친 세 사람이 바닥에 꿇어 앉아 큰절로 담리를 했다. 호비가 몸을 일으키자 세 명의 상주들도 그에게 읍을 하고 사의를 표했으며 호비 역시 읍을 했다.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채구가 거칠고 건장한 편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키가 적고 다부진 모습이었다. 호비는 그들의 생김새가 서로 달라 속으로 생각했다. 만노건사의 아들들은 틀림없이 한 어머니의 소생이 아니고 세 명의 처첩이 각기 배달은 아들을 낳은 모양이구나. 몸을 돌리고 보니 대청에는 조객들로 붐비고 반쯤은 이웃사람들이나 향신들 같았고 태반은 무림의 호갈들이었다. 호비는 차례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쓸어보았으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봉천남 부자는 물론이거니와 자이의 여인 역시 종적을 찾을 수 없어 속으로 생각했다. 묻 영웅 호갈들이 모여있으니 떠도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오호문 봉시 부자의 소식을 어느 정도 들을 수도 있겠구나. 잠시 후 음식들이 차려지게 되었다. 대청과 동서 양쪽의 객청까지 합쳐 70여 탁자의 음식이 차려졌다. 호비는 한쪽 귀퉁이에 앉아 조객들의 동정을 살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서글프고 애잔한 빛을 띄우고 있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큰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웃고 떠드는 것이 만로권사와 교군이 없어 슬퍼하거나 상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호비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3명의 상주들은 공손하게 2명의 무관을 데리고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상석으로 안내했다. 호비는 두 무관이 어전시위 복장을 하고 있어 바라보니 그들은 바로 하사호와 그의 동료였다. 상석에는 한 탁자에 3명의 나이 많은 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림의 선배들인 것 같았다. 그리고 3명의 상주들은 아래쪽에서 상석에 앉은 사람들을 시중 들었다. 무손님들이 자리에 앉자 채구가 왜소한 상주가 몸을 일으키더니 술잔을 들어 조상을 하러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가 사의를 표한 이후 둘째 셋째도 사의를 표했다. 그들은 각자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손님들도 3번씩 일어나 발레를 하게 되어 귀찮고 번거로운 느낌이 들었다. 호비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기 입을 열었다. 3명의 상주가 한꺼번에 사의를 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록 권사에게 아들 이 10명 있다면 저런 식으로 한다면 10번을 앉았다 섰다 해야 되겠군요. 옆에 있던 중년의 무사가 냉소를 했다. 10명은 커녕 만학성에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서생은 이상한 듯 다시 물었다. 그럼 저 세 상주들은 그분의 아들이 아니란 중년의 무사는 대답했다. 형제는 본래 만록권사와 아무런 연구가 없는 것 같구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조이를 표하다니 이와 같은 열성과 인정은 가히 보기 어려운 일이 구려. 서생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이고 더 말을 하지 않았다. 호비는 속으로 웃으었다. 저 친구는 나처럼 그저 얻어먹으려고 이곳에 왔구나. 중년 무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글줄 꽤나 읽는 양반이 대답을 못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형제가 들려줘도 상관없겠지요. 만록권사는 명성을 떨치고 가업은 성취한 셈이지만 애석하게도 슬아의 자식이 없었소. 그는 세 명의 제자들을 거두어들였는데 체구가 왜소한 저 사람은 손복고로 서 노권사의 큰 제자 이외다. 그리고 얼굴이 큰 저 사내의 이름은 위질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둘째 제자 이외다. 마지막으로 주먹호의 불그레한 얼굴을 한데 하는 양빈인데 그분의 셋째 제자라오. 이 세 사람은 노권사의 무예를 전수받아 무공은 매우 뛰어난 편이지만 궁핍한 사람은 예의를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대사형이 사의를 표하자 둘째 사형도 셋째 사제되는 사람도 신뢰가 될까봐 덩달아 사의를 표하게 된 것이라오. 그 서생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세 명의 사형제가 각기 사의를 표하게 된 진짜 이유는 예의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호비는 상석과 그리 가까운 곳은 아니었지만 두 시위가 주고받는 말 속에 오호문에 관한 이야기나 봉천남 부자의 행적에 대한 반서가 있지 않을까 귀를 끼우렸다. 이때 하사오가 낭낭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복대수의 명을 받고 상남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만노권사를 경사로 모셔 천하 장문인대회에 초청하려 했소. 그랬더라면 천하의 무사들 앞에서 소림 위타문의 맹위를 떨칠 수 있었을 텐데 뜻밖에도 만노권사는 영영 가시였으니 정말 애석하기 짝이 없는 일리구려. 무사람들은 덩달아 탄식을 불어냈다. 하사오는 만노권사는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위타문은 무림의 기둥이니 장문이니 꼭 참 가해야 되지 않겠소. 뒤문의 장문인은 어느 분이 계승하기로 되어 있소. 손복호 등 세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뿐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셋째 사제인 양빈이 입을 열었다. 사부님께서는 중품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고 인사불성이 되어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한 명의 시위가 말했다. 으흠흠 뒤문의 선배와 위서른들께서는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둘째 제자인 위지련이 입을 열었다. 우리 사백과 사숙들을 각지각처에 흩어져 한 번도 문안을 들이러 온 적이 없었답니다. 그 시위는 말했다. 그렇다면 장문인을 세우는 일은 상당히 번잡한 수속을 치러야겠구려. 복대수 께서 주관하시는 장문인 대회는 8월 중추절로 정해졌소이다. 아직 두 달이 남아있으니 귀문에서는 일찌 감치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소이다. 사형제 세 사람은 일제히 네. 하고 대답을 했다. 이때 상석에 있던 노무사가 입을 열었다. 자고로 어진 분을 세우지 않는다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세워왔소. 만 노권사 유언이 없었다면 장문인의 자리는 큰 제자인 손사형이 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구려. 손복호는 빙글에 웃으며 매우 드기의 찬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의 노무사가 입을 열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틀리지는 않소. 그러나 손사형이 비록 임무는 일찍했지만 나이로 따지자면 위지사형이 한 살 더 많소이다. 위지사형은 나이가 많고 점잖으며 똑똑하고 부지런하오. 만약 위타문을 그가 이어받아 관장한다면 틀림없이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고 지하에 계신 만노권사 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 거디외다. 위지련은 소매자락을 들어올려 눈을 훔치며 사부님을 그리워하고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세 번째 노무사가 연신 손을 내져우며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아. 평소대로라면 본래 이 늙은이도 할 말이 없소이다. 하지만 이번 북경의 대회는 강문파가 각기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 이외다. 위타문의 장문인이 만약에 무예로 무장문인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위타문의 영명을 그르치는 일이 아니겠소. 고로 이 늙은이의 견해는 장문인은 반드시 위타문에서 무공이 제일 고강한 고수가 담당해야 오를 것 같소이다. 이와 같은 말에 무사람들은 연신고개를 끄덕이며 일제히 그렇지 하는 대답을 했다. 그 노무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세 사형들은 모두 만루권사가 자랑하는 문화생이고 각기 절에 정통하여 무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탄복하고 있소이다. 하지만 그야말로 옥중에 옥을 꼽는다면 역시 나중에 들어와 윗사형들보다 뛰어나게 된 소사제인 양빈을 뽑아야 할 것 이외다. 첫번째 노무사가 냉소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이외다. 무학지도 무학지도라는 것은 1년 더 연마하면 그만큼 공력이 심우해지는 것이외다. 비록 양사형의 자질이 총명하다고는 하나 공력을 두고 말한다면 손사형의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외다. 무예를 겨룬다는 것은 억지를 부릴 수 없는 일이외다. 두번째 노무사가 입을 열었다. 실제로 상대와 맞서 승리를 취하려면 지혜가 상책이고 힘으로 싸우는 것은 차선 이외다. 이 형제는 남이지만 양심적으로 말한다면 지모가 출중한 위지사형을 꼽아야 할 것 이외다. 그들 세 사람은 너 한마디 하면 나 한마디 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의를 차리느라고 깍듯했지만 점차 얼굴을 붉히며 큰소리로 말다툼을 했다. 탁자에 둘러앉은 무소님들은 술잔을 놓은 채 세 사람이 다투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새 노무사는 각기 새 제자들에게 부탁을 받고 새객으로 온 것 같구나. 문상객 중에는 위타문의 인문 제자들이 백여명이나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서로 냉소하거나 나직이 말다툼을 했지만 나중에는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언쟁을 하기 시작했다. 각처에서 온 친지들이나 친구들과 손님들은 뜯어말리는 사람도 있고 각기 자기 출신을 말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두둔하거나 상대방을 힐란하는 등 대청을 대뜸 시글벅적하니 어수선해졌다. 그들 중에 성질이 거칠고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탁자를 치면서 서로 욕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장이라도 칼과 주먹을 휘두를 것 같은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만노권사의 시체가 싸늘이 시키도 전에 문화의 제자들은 장문인의 자리를 놓고 동문들끼리 유혈극을 벌일 것 같았다. 수석에 앉아있던 시위들은 시종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만노권사의 영이 만바라보며 코우듬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칼을 휘둘러 싸울 형편이 되자 몸을 일으키더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잠시 언증을 멈추시고 이 형제의 말을 들어보시오. 무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그 시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금 전 이 노무사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위타문의 장문인은 반드시 본문이 무공에 있어서 으뜸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 점은 여러분들도 모두 찬성하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시위는 재차 입을 열고 제의를 했다. 무공에 고하는 입으로는 판까름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과 칼 그리고 권 각법으로 비교한다면 즉시 강약이 드러나겠지요. 다행히 세부는 모두 동문 형제들이니 승패에 관계없이 의리를 상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위타문의 위명을 실추시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만노권사의 영의를 모시고 이번 시합을 주관하기로 하겠소. 그 어르신의 영전에서 정당하게 말했다면 그야말로 무림의 귀감이 되지 않겠소. 무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일제히 갈채를 보내며 다투어 말했다. 그게 가장 공평할 것 같소. 모두 위타문의 절의를 구경해봅시다. 무공으로 승부를 가른다면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이 없을 거에다. 역시 북경에서 오신 시위 나으리의 견식이 널구려. 시위는 무사람들이 일제히 자기의 말에 찬동하는 것을 보고 동문 사형제끼리 무공을 겨룬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세분 형제는 여러 사람 앞에서 한 가지 사실에 응락해 주기를 바라오. 위지련은 사형제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한 편이라 즉시 입을 열었다. 대인의 분부라면 우리 사형제는 당연히 받들 것입니다. 시위는 말했다. 무공으로 결정한다면 제일 고강한 사람이 장문인이 되는 것이오. 결과가 어떻든 누구도 이해를 제기하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세 사람은 일제히 대답했다. 그야 물론이지요. 그들 세 사람의 무공은 각기 장점이 있었다. 속담의 문에는 제일이 없고 무에는 제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각자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애써 싸운다면 두 동문을 압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시위는 천천히 결론을 지었다. 그렇다면 모두들 장소를 비우도록 하시지요. 모두들 물러서서 위타문의 절묘한 무공을 구경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탁자와 의자를 옮겨 영위 앞쪽에 커다란 공간을 마련하였다. 좋은 구경거리가 눈앞에 펼쳐지자 사람들은 음식에는 마음이 없는 듯 했다. 오직 면 몇개걸 스러운 사람들만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정신없이 먹고 있었다. 그 시위는 넌지시 물었다. 어느 두 분이 먼저 나서시겠소? 손사형과 위지사형이 나서시겠소? 손복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형제가 먼저 못난 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가 칼을 그에게 갖다 주었다. 손복호는 칼을 받아들고 사부의 영전에 세번 큰절을 하고 몸을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위지사제는 나서게 위지련은 대사형을 이긴다 하더라도 셋째와 또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먼저 싸우도록 하여 지치게 만든 후 자기가 나서서 어구지리를 노린다면 수월할 이라는 생각을 하고 두 손을 맞잡고 입을 열었다. 이 형제는 무예가 사형이나 사제보다도 못한 터이라 몰래 장문인을 놓고 감히 다툴 마음이 없었소이다. 그러나 여러 노사들께서 명령을 하시니 부득이 대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분 사형제가 먼저 나서도록 하시게 양비는 성질이 가장 급한 사람이라 큰 소리로 응했다. 좋소. 내가 먼저 나서리다. 그는 제자의 수중에서 칼을 받아 성큼 성큼 앞으로 나가며 먼저 사부의 영의를 향해 절도 올리지 않고 즉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칼을 비껴들고 왼손은 갈고리처럼 만들며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왼발을 약간 앞으로 내밀었다. 이는 바로 육합도법의 기수식인 호견도였다. 소림 위타문은 권도 창 3절로 유명했으며 모두 다 육합치법에 따랐다. 소위 육합이라는 것은 정기 신즉 내삼 신즉 외삼 합을 합친 것이었다. 육합이란 눈과 마음마음과 기기와 몸몸과 손손과 발발과 헛벅지 등 여섯 가지가 연결되고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전신이 안팎으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었다. 손님들 중에는 적지 않은 무학의 대가들이 있어 양빈이 칼을 비껴들고 몸을 세우는 것이 완벽한 기본 자세를 갖추자 모두들 속으로 생각했다. 두 사람의 무공이 약하지 않구나. 손복호는 칼을 오른쪽 옆으로 갈무리하고 왼손은 약간 벌려 가슴에서 뒤집듯 내밀어 혼수자찰 일하는 일초를 펼치며 말했다. 사제 공격하게 호비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중년무사는 자기가 전문가라는 것을 자랑이라 도하듯 옆에 있는 서생에게 떠버렸다. 칼이 한 자루일 때 주의하는 것은 손이고 쌍칼일 때 걸음걸이지. 칼을 한 자루만 쓸 때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칼에는 도법이 있으니 신경 쓸 것 없소. 하지만 왼손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놓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칼솜씨를 볼 때는 오직 왼손의 초식을 보고 그 공화를 아는 것일세. 적이 손사형의 왼손을 뒤집듯 버쳐내는 것을 보게 수비 가운데 공격이 있으니 얼마나 심오한가. 호빈은 그의 말이 일리가 있어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가 말을 하는 사이에 두 사형제는 어느덧 손을 썼다. 두 칼이 마주치며 창 창 하는 소리가 일었다. 중년무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들 두 사람의 도법은 모두 정말 구타 간벽으로 여섯자의 비결인데 법도대로 펼치고 있구만. 그 서생은 입을 열었다. 무엇이 참모구두 즉 어머니 뱃속으로 기어들어가 배를 갈구리로 찢는 수법이 되는 것입니까? 그 서생은 글줄이나 읽었다고 여섯 구결 중 앞에 전말 구타라는 내 내 내 글자만 가지고 동우미의 의 참모구두라고 아는 척을 한 것이었다. 중년무사는 맹소하더니 입을 열었다. 도법 가운데 어머니 뱃속으로 기어들어가 배를 갈구리로 찢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칼날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전이라 하고 안으로 향하면 말 이라고 하네. 칼날을 구부리면 구이고 머리 위로 치켜들면 감 이고 두 손으로 칼을 쳐들고 아래로 내리치는 것을 벽이라 하며 손과 수평이 되게 하여 아래로 내리치는 것을 타라고 하는 것일세. 서생은 얼굴이 시빌개져 더 묻지를 못했다. 호비는 도법에 대해서 정통했다. 그러나 그의 도보에는 그와 같이 상세하게 분류하여 언급한 것이 없었고 오직 몸을 보호하고 적을 해치는 것을 중시하는 정류하고 변화된 초식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중년무사가 하는 말이 모두 옳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법에는 원래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많구나. 그러나 저 사형제가 쓰는 칼의 초식은 별로 특이한 점이 없구나.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긴박감을 더해가고 있었다. 손복호는 민첩하면서 도영화를 했으며 양비는 파림이 뛰어나 서로 고화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다. 한창 싸우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대문 밖에서 한 사람이 걸어들어오며 날카로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위타문의 도법이 이토록 보잘것 없단 말이오. 빨리 못난 꼴을 그만 보이도록 하시오. 손복호와 양빈 두 사람은 놀라서 동시에 칼을 거두고 물러섰다. 호빈 호빈 호빈은 맑고 또록또록한 음성의 주인공이 유령의 소녀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자세곳을 걸치고 몸매가 날씬한 것이 바로 도중에 만났던 백마를 탄 여인이었다. 그녀의 등에는 보따리가 하나 매달려 있었는데 바로 밥집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보따리가 아닌가. 그녀는 얼굴이 갸름했고 두 눈썹은 길어서 아름답게 뻗쳐있었다. 살결은 약간 검은 편이었으나 자태와 형색의 수려함을 감출 수 없었다. 호비는 그녀를 보며 아연해졌다. 저 여자는 내 나이와 비슷한데 어떻게 교묘하게 내 보따리를 가져갈 수 있어들까? 설마하니 일신에 지니고 있는 무공이 그토록 고강하다는 말인가? 손복호와 양빈 두 사람은 대청에 들어온 사람이 건방진 소리를 하자 똑같이 노기가 끓어올랐지만 칼을 멈추고 보니 갸날프면서도 아리따운 미녀인지라 그만 어하니 벙벙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육합도법의 정묘함은 모두 허실교타 인억자에 있어요. 당신들처럼 무조건 쪼개고 막무가내로 찍어대며 어찌 위타문을 들먹이고 육합도법을 입에 올릴 수 있겠어요. 만노권사의 영명에 비해 제자들은 형편없군요. 그녀의 음성은 시원시원하고 맑아서 모든 사람들은 매우 듣기 좋다고 느꼈다. 이와 같이 말을 한 사람이 만약에 사내였다면 손복호와 양빈 두 사람은 이미 다짜고짜 손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잘룩한 허리와 가는 어깨 그리고 그야말로 바람만 불어도 휘어질 것 같은 연약한 소녀를 앞에 두고 칼질을 해댈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육합도법의 허실교타 넉자로 이루어진 요결은 틀림이 없어 일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눈치빠른 위지련이 앞으로 나오더니 폭권을 하며 물었다. 실례하지만 소저의 존성 대명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여인은 코웃음을 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위지련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저의 위타문에서는 오늘 선사의 영전에서 장문인을 추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소저께서는 상저에 앉아서 구경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오른손을 뻗쳐 그녀에게 안도록 권했다. 그 여인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소림 위타문은 무림에서 유명한 문파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장문인을 뽑는다는 것은 무상대사 이대로 내려오는 쟁쟁한 위명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대청에 있던 강호의 선배들은 모두 다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무상대사는 소림사의 득도고승이며 과거 위타저화와 육합건법을 정성들여 연구한 분으로 위타문의 계산조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연약한 소녀가 그와 같은 무림의 원조를 알고 있는 것이었다. 위지련은 폭권을 했다. 소저는 어느 선배님의 명을 받고 오셨는지요? 저의 위타문에 어떤 가르침을 베풀고자 하시는지요? 그는 줄곧 겸손한 말을 하고 있었으나 손복호와 양비는 이 불청객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만 이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하기 때문에 잠시 화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여인은 대답을 했다. 스스로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지 누구의 명을 받들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나는 위타문과 약간 관계가 있어요. 이곳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란이 일어나 귀에 부득이 달려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양비는 더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위타문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당신이 어느 어른의 수화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하니 빨리 비키시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손복호에게 말했다. 대사형 승부가 나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을 하죠. 양비는 왼발을 내디드며 칼을 수평으로 쳐들고 초식을 펼치려 했다. 여인은 입을 열었다. 그 1초의 횡실난 요참에는 허보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응보는 불완전하고 눈은 상대방을 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견눈지라고 이 눈이 틀렸어요. 손복호, 양빈, 위지련 세 사람은 어리둥절했다. 저 말은 옛날 사부님께서 초식을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데 정말 그녀가 육합도법을 알고 있는 것일까? 어전 시위 하사호는 그 여인이 위지련과 말을 주고 받는 것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때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소전은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소. 존사는 어느 분이시오? 여인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되물었다. 이 자리는 소림 위타문의 장문인을 추대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하사호는 대답했다. 그렇기는 하오. 본문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무공이 가장 고강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문파를 관장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이유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여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요. 오늘 나는 위타문의 장문인 자리를 차지해야겠어요. 무사람들은 그녀의 얼굴빛이 정중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하사호는 이 여인이 아름다워 암암리에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소저가 무예를 연마한 적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주시구려. 지금은 이들 사형제로 하여금 고아를 까늠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쏘이까? 여인은 싸늘히 코우듬쳤다. 흥. 이 사람들은 더 겨룰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나와 겨루면 될 거예요. 그녀는 위타문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칼을 나에게 빌려주시오. 그녀는 나이가 젊고 영리하게 보였지만 말하는 태도 가운데는 위험이 우러나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칼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칼자루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칼끝이 여인 쪽으로 향하도록 내밀었다. 여인은 두 손가락을 내밀더니 가볍게 칼등을 끼고 쳐들었는데 마치 규방에서 난초를 수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칼을 허공으로 쳐들고 싸늘히 물었다. 두 분이 함께 덤빌 건가요? 양빈은 약간 충동적이었지만 애초부터 이 여자를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았고 속으로 대장부는 여자와 싸우지 않는 법인데 당당한 사내대장부로서 어찌 저런 계집애와 손을 쓸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횡설수설하는 것이 약간은 요상한 데가 있어 아예 무시하는 것이 좋을이라 생각하고 칼을 들고 물러서며 말했다. 대사형 대사형이 쫓아 보내도록 하시지요. 손복호 역시 망설였다. 아니 아니야.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부르짖었다. 연자략수 두 손가락을 살짝 벌리자 칼이 아래로 떨어졌다. 순간 그녀는 오른손을 내려 끄리며 칼자루를 쥐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바치고 칼날을 위로 쳐들며 자세를 굳히고 다시 왼손을 갈고리처럼 하여 몸을 약간 뒤로 움츠렸다. 이는 바로 위터문 정통의 육합도법이었다. 손복호는 그녀가 초식을 펼치는 것이 이토록 신속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펼치는 도법을 십여 년 동안 갈고 닦아온 것이라 지금으로서는 익숙할대로 익숙해져 있는지라 거의 동시에 금세타지라는 1초로 반격을 했다. 여인은 다시 소리쳤다. 관평헌인 소리와 함께 칼날을 거꾸로 하더니 위로 쳐들었다. 위치로 따진다면 그녀가 연자략수라는 1초를 펼쳐 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렸 다면 두 번째 초식은 또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관평헌인이라는 초식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도신을 기울이더니 더욱 위로 바짝 쳐들며 갑자기 기이한 초식을 펼쳐 칼날을 옆으로 휘둘렀다. 손복호는 깜짝 놀라 급히 고개를 숙여 피했다. 여인은 다시 부르짖었다. 공황선화 그녀는 왼손을 벼락같이 내뻗으며 손복호의 손목을 치면서 칼을 위로부터 아래로 급히 때려쳤다. 그 순간 창 하는 소리와 함께 손복호의 칼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어느덧 여인의 칼은 그의 목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탁상악 무사람들은 일제히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칼이 떨어진다면 손복호의 머리통은 땅에 떨어질 판이었다. 그런데 그 칼은 기세가 맹렬했지만 갑자기 멈칫하면서 칼날이 손복호의 목과 닿으려는 상태에서 정지했다. 이와 같은 무공은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호비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3초로 손복호를 이긴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후의 한 칼의 기운을 모아 빈틈없이 휘두른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청에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호비 한 사람만이 그 여인의 무공이 뛰어나다 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3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만 혀를 내두르게 되었다. 손복호는 머리로 와락 숙여 칼날을 피하려고 했으나 여인의 칼도 따라서 아래로 떨어졌다. 손복호는 아래로 숙이자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칼을 피해 계속 머리를 숙이자 이제는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다. 마치 그 여인에게 절을 하는 것 같았다. 여인은 사람들을 한 번 둘러보고 칼을 거두고 입을 열었다. 당신은 봉황선화라는 일초를 연마한 적이 있나요? 손복호는 고개를 숙였다. 연마한 적이 있소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일초는 내가 한평생 수천수만 번을 펼쳤지만 한 번도 이와 같이 사용한 적은 없었다. 손복호는 논란과 의아함에 마음이 어지러워 칼을 들고 물러났다. 양비는 여인이 3초에 대사형을 제압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의구심이 잃었다. 혹시 대사형이 장문직을 빼앗기 위해 저 여자와 결탁해서 무슨 수작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생각이 오른 것 같아 큰 소리로 물었다. 대사형은 어째서 3초만에 양보하다니 무슨 꽁꽁이속이오. 우리 위타문의 위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것이오. 손복호는 논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상태였다. 더구나 언격결에 어떻게 차 기가 제압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 더듬거렸다. 나는 나는 양비는 노해 물었다. 내가 어떻다는 것이오. 그리고 여인을 손가락질을 하며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은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하한 광채가 번득하더니 여인의 칼이 아래서부터 위로 솟구쳐 올랐다. 도법이 너무 빨라 똑똑히 볼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이 연자략수라는 1초가 탔다. 양비는 서둘러 금세 추지라는 1초로 반격을 시도했다. 이것은 그가 사문에서 눈감고도 펼칠 수 있도록 연마했던 수법이었다. 여인은 칼날을 다시 쳐들어 먼저 손복호에게 썼던 관평원인이라는 1초로를 펼쳐 비스듬히 옆으로 휘둘렀다. 양비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공황선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양비는 손목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칼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상대방은 어느덧 칼을 자기 목에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이 여인의 3초는 조금 전에 손복호를 상대했던 것과 똑같았다. 양비는 목에 들이댄 칼을 피하느라고 손복호와 같이 이마팍은 땅바닥에 닿을 정도였다. 여인은 냉랭히 물었다. 승복했나요? 양비는 끓어오르는 노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승복할 수 없소. 여인은 서서히 힘을 돋구어 칼날을 밑으로 밀었다. 그러나 양비는 여전히 고 집을 꺾지 않고 생각했다. 죽으면 죽었지 이마팍이 땅에 닿는 치욕은 당할 수 없다. 동시에 그는 머리와 목을 오히려 위로 약간 뻗쳐 올렸다. 여인은 목숨을 해칠 뜻이 없는지 칼을 쳐들며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승복할 수 있겠어요? 양비는 그녀의 도법이 요상하지만 정당하게 무공을 겨룬다면 자기를 이길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용기가 있다면 나와 창법을 겨루도록 합시다. 여인은 칼을 던지며 응락했다. 좋아요. 당신의 육합창법이 어느 정도인지 구경해보도록 하죠. 양비는 펄쩍 뛰듯 몸을 일으켰다. 그렇지 않아도 붉은 그의 얼굴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보라빛을 띠며 외쳤다. 빨리 창을 가져오너라. 창을 가져와. 제자가 연무청에서 한 대의 창을 가져왔다. 양비는 미친 듯 노예 냈다. 제자의 따귀를 갈기며 욕을 했다. 이놈아. 저 여자와 창법을 겨룬다는 것을 못 들었느냐. 제자는 그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얼떨떨의 일시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른 제자가 다시 때릴까봐 재빨리 말했다. 제가 가서 한 자루 더 가져오도록 하죠. 그리고 내당으로 달려가 다시 한 자루의 창을 가져왔다. 여인은 창을 받아들고 말했다. 받아보세요. 그리고 창을 들어 앞쪽으로 내밀었다. 그녀가 펼치는 것은 사이빈복이라는 일초였다. 이 일초는 육합창법 중에서 가장 정묘한 초식으로 24개의 초식 가운데 으뜸이라 할 수 있었다. 호비는 칼과 권각법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있지만 다른 무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는 서생과 이야기하던 중년무사를 바라보며 가르침을 받겠다는 눈빛을 보냈다. 중년무사의 무공은 평범했으나 만노권사를 오랫동안 모셔왔기 때문에 육합법으로 무기를 다루거나 권각법에 대해 얻어들은 것은 많았다. 중년무사는 줄줄 노래를 부르듯 요결을 읊었다. 중평창은 창법 가운데의 왕이며 높고 낮음과 멀고 가까움과는 관계가 없으며 뻗는 것은 화살 갖고 오는 것은 실과 같으니 그가 가결을 타 외우기도 전에 양빈이 1초를 반격했다. 그 여인은 창끝을 아래로 내리눌렀다. 중년무사는 설명했다. 저 미인인 침이라는 일초 역시 평범한 것으로 그녀의 창법은 양사형에게 따라가지 못할 것 같군. 그런데 갑자기 여인은 두 손으로 꺾듯이 창끝으로 양빈의 창을 내려누르고 있는데 바로 육합창법 가운데의 역료보습이었다. 이 1초는 무중생류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써 허식을 펼치며 갑자기 무서운 수법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3초만에 양빈은 또 다시 제압을 당한 것이었다. 그는 두 팔에 힘을 주고 벼락같은 일과를 토해내며 맹렬히 창을 쳐들었다. 그러자 여인은 창을 들고 한 번 떨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양빈의 창이 힘에 눌려 부러지고 말았다. 여인은 창끝으로 그의 아랫배를 겨누며 물었다. 어때요? 무사람들은 일제히 양빈을 주시하였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몸을 부르르 떨며 부르짖었다. 그만! 그만두자! 그는 후닥닥 몸을 돌려 밖으로 급히 달려나갔다. 제자가 부르며 쫓아가자 양빈은 다리를 들어 그 제자를 곤두박질 치도록 걷어 차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대청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의아하게 생각했다. 여인이 펼치는 도복과 창법은 확실히 위타문의 전통 무공이었다. 손복호와 양빈은 모두 위타문의 쟁쟁한 고수였지만 칼과 창을 모두 3초 만에 제압당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위지련은 그 여인을 야뽀지 못하고 앞으로 걸어나가며 폭권을 했다. 소저의 무공은 정묘하기 이를 데 없군요. 불초 역시 적수가 되지 않소이다만. 여인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당신은 말이 너무 많군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만약 승복할 수 있다면 나를 장문인으로 내세우고 승복하지 않겠다면 손을 쓰도록 해요. 위지련은 얼굴을 붉히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손만 매서운 것이 아니라 입도 매섭게 이를 데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말했다. 나의 사형과 사제가 모두 졌다고 승복했으니 불초가 못난 꼴을 보이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구려. 여인은 그 말을 가로챘다. 좋아요. 당신은 무엇으로 겨루기를 원하나요? 위지련은 다소곳이 입을 열었다. 자고로 위타문은 검도 창 3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 여인은 정말 시원시원했다. 그녀는 대뜸 기다란 창을 내던지고 입을 열었다. 아! 그렇다면 당신은 권각법을 겨루겠다는 것이군요. 나오세요. 위지련은 입을 열었다. 불초는 소저보다 훨씬 뒤떨어질 것이니 정통 육학권은 펼칠 필요가 없겠소이다. 불초로서 가르침 받고 싶은 것은 적고 여인은 불쾌한 빛을 띄우며 코우듬쳤다. 흥! 당신이 적구령권을 정성들여 연구한 모양이군. 그것도 좋겠군요. 그러면서 그녀는 오른손을 쳐들어 그의 어깨에 비파고를 내리쳤다. 원래 이 적구령권은 위타문의 권법 가운데 하나였다. 이 초식은 육학법을 기틀로 삼고 후권을 기본형으로 삼는 것으로 몸을 밀착시켜 싸울 때 펼치있는 소금나 수법이었다. 초식의 매일초는 낚아채거나 핥히거나 억는 수법이 아니면 혈도를 찢거나 후려치는 공격 일변도의 초식이었다. 위지련은 그녀의 칼과 창의 초식이 매서운 것을 보았지만 제 아무리 곶강하다 하더라도 나이 어린 처녀의 팔 힘이 닳고 닳도록 연마에 온 자기보다는 모탈이라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몸을 밀착하고 싸운다면 남자들과 몸을 비비게 되어 처녀애들은 말 못할 많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기회를 빌어 승기를 잡으려고 생각했다. 헌데 여인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대뜸 손을 쓰자마자 기습을 했다. 위지련은 왼손을 휘둘러 그녀의 손을 밀어내며 그녀의 견정혈을 짚으려 들었고 여인은 손목을 그의 손과 부딪히지 않도록 피하면서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 파괴 있는 혈도를 짚으려 했다. 위지련은 크게 기뻐하며 오른손으로 막고 몸을 밀착시키며 손을 그녀의 허리로 가져갔다. 여인은 다리를 뒤에서부터 빙글 돌려찼다. 위지련은 그녀의 허리를 더듬어 곤혹스럽게 하려는 마음이 앞서 그대로 얻어맞고 석판 위에 나가 떨어졌다. 위지련의 뺨에서는 선혈이 흘러내렸다. 여인이 펼치는 초식은 적구령권이었지만 그로 하여금 몸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세 명의 사형제 중에서 도리어 위지련이 가장 많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셈이었다. 하사오는 여인이 그토록 고강한 무공을 펼치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잔의 수를 가득 따라 공손히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다. 소저의 재간이 무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소이다. 설사 만루권사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무공을 지닐 수는 없을 것 같구려. 소저가 오늘 장문인에 취임하게 된다면 위타문은 세력을 크게 떨칠 것이니 실로 기쁘고도 축하해 야 할 일이외다. 여인이 술잔을 받아 입으로 가져가려고 했을 때 한 모퉁이에서 누가 괴상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저 소저는 위타문의 제자여.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구려. 여인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었고 거리가 너무 멀어 누가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사호는 맹소를 했다. 우리가 미리 정해둔 바대로 장문인의 자리는 무공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소이다. 이 소저가 사용한 것은 위타문의 정통 무공이고 칼과 창 그리고 권각법을 펼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보았을 것이오. 혹시 위타문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이 소저를 이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서도록 하십시오. 이 형제는 복대수의 명을 받고 천하 영웅 호걸들을 경사로 초청하고 있소이다. 오신분들의 무공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형제의 체면이 서는 것이니 누구를 편들 필요도 없는 것이 왜다. 그는 껄껄 웃었다. 그 말을 듣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자 다시 여인을 향해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이해를 제기하지 않으니 장문인의 자리는 소저의 것이 되겠구려. 이 형제는 무림에서 각 문파의 장문인들을 수 없이 많이 보아왔지만 한 번도 이와 같이 젊고 에 흠 이토록 아름다운 흠 흠 이토록 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소이다. 그야말로 영웅 호걸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나오며 포부는 나이가 든 사람들만이 가지라는 법이 없다는 말은 옳은 것 같구려. 소저를 대면한 지 오래되었건만 송구스럽게도 소저의 존성 대명을 가르침받지 못했구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술을 움직였으나 다시 입을 다물었다. 하사호는 은근한 어조로 한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위타문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열의 아홉은 이곳에 와서 장문인을 배견하려고 하고 있으니 소저의 대명을 제자들이 모를 수는 없지 않겠소이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 당신 말이 옳아요. 나의 성은 원씨이며 이름은 자에라고 해요. 하사호는 무공은 평범했으나 견문이 넓은 편이라 그녀가 말하는 표정을 보고 자세곳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의라고 얼버무린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원소저는 이제 윗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나의 이 성석은 그대에게 양보해 야 옳은 일인 줄 압니다. 예의를 따지자면 하사호가 경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지위가 높은 무관이고 또 한 위타문의 손님인이 원자의가 설사 장문인을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아래의 주 인자리에서 손님을 모셔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겸손해하지 않고 하사호가 자리를 양보하자 도도하게 상석에 앉았다. 갑자기 대청 모서리에서 들려왔던 괴상한 소리에 주인공이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자고로 위타문은 세상에 위명을 떨쳤는데 오늘날에는 이토록 쇠퇴하고 말았단 말인가 더군다나 젖비린내 나는 처녀의가 찾아와 없으히 여기다니 으흑 그는 정말 슬픈 감정을 드러냈으며 일부러 희롱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원자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아직 젖비린내 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서서 고아를 겨루어 보기로 해요. 그녀는 그 사람이 60여 세의 몸이 비쩍 마르고 쥐꼬리 같은 수염을 한 가닥 기른 노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머리에는 과피 소모를 쓰고 있었으며 백발의 뒤통수에는 엉성한 변발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탁자 위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다. 만악성 만악성 이 사람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이토록 젊고 이토록 아름다운 아가씨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하네. 정말 미녀는 젊은이 가운데 나오고 아름다움은 나이 많은 것에 있지 않다는 말이 오르네. 이 최후의 말은 하사오를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이 틀림없었다. 대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낄낄거렸고 무사람들은 억지로 웃음을 찾는 것 같았다. 그 노인은 다시 울부짖었다. 이 형제는 무림에 있는 강문파의 영웅호걸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지만 한 번도 저와 같이 파렴치한 벼스라치는 본 적이 없소이다. 이 두 마디의 말이 떨어지자 대청에 있던 사람들은 표정을 굳혔다. 그가 그와 같은 말하는 것은 하사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뜻이었다. 하사오가 어찌 그와 같은 수모를 참을 수 있겠는가 하사오는 큰 소리로 호통을 내질렀다. 사내라면 이리 나오시오 어찌 모퉁이에 숨어서 그런단 말이오 자라 흉내를 내겠단 말이오 노인은 여전히 울부짖었다. 이 형제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천하의 벼스라치들을 저승으로 초청하는 임무를 받은 모미회다. 초청된 벼스라치들의 벼슬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형제는 체면이 선단 말이오다. 하사오는 벌떡 몸을 일으켜 당당하게 대청 모퉁이로 가서 왼손으로 허초를 펼치며 오른손으로 노인의 목을 움켜잡으려 들었다. 노인은 계속 울부짖고 있었고 사람들은 몸을 일으켜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대청 모퉁이에서 날아 나오더니 쿵 하며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동댕이 쳐진 사람은 바로 하사오였다. 무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내던져진 것인지 똑똑히 볼 수 없었다. 다른 시위는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보자 즉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들고 달려나왔다. 이렇게 되자 대청하는 대뜸 어지러워지게 되었다. 검은 그림자가 번득하고 바람소리가 일며 그 시위는 다시 쿵 하니 낙헐 굴었다. 호비는 줄곧 그 노인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두 명의 시위를 깨끗하고도 날렵하게 내던졌으며 펼치는 수법은 바로 위지련과 원자일과 조금 전에 펼쳤던 적구영권이었다. 그 노인의 무공은 위지련보다 몇 배나 높은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위타문의 고수인 것 같았다. 호비는 청나라 시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시위가 나가떨어져 낭패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몰래 기뻐했다. 원자일은 강적이 나타난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베풀고자 하는지 거리낌 없이 말씀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쁜 수작을 부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미예요. 노인은 천천히 대청 모퉁이에서 걸어나왔다.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보기에는 얼굴이 비쩍 마르고 광대뼈가 붉어지고 둑밤이 움푹 꺼진 것이 폐병을 앓은 사람 같았지만 두 눈이 형형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기다렸다. 노인은 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정색하며 입을 열었다. 소저 당신은 우리 문중의 사람이 아니구려. 위타문은 당신 가문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어째서 이번 일을 회방 놓는 것이오. 원자위는 입을 열었다. 그러면 당신은 위타문 사람인가요? 당신의 성은 뭐고 이름은 뭐죠? 성은 유요, 이름은 학진이라 한다오. 위타상학이란 말을 당신은 들어본 적 있소. 내가 위타문의 제자가 아니라면 어찌 만학성과 더불어 위타상학으로 일컬어질 수 있겠소. 위타상학이라는 내 글자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모두 들어본 적이 잊었다. 하지만 태반은 만학성의 위인됨이 의협심이 강하고 강호의 명성이 좋아 만학성만 알고 있었지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때 쭈그럭 늙은이가 스스로 쌍학의 하나라고 나서고 또한 한 번의 손놀림에 두 시위를 내동댕이 치는 것을 목격하여 군호들은 노인을 바라보며 서로 수근덕 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내력을 몰라 아리송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원자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쌍학이건 오리건 간에 나는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당신은 장문인이 되겠다는 것이지 아니오 아니외다 절대로 억울한 누명은 씌우지 마시오 나는 사형이고 만학성은 사제이외다 내가 장문인이 되고자 했다면 벌써 그때 했지 어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겠소 원자인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흥 터무니없는 소리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려는 거지요 유학진은 천천히 말했다 첫째 위타문의 장문인은 마땅히 본문에 참된 제자가 맡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 누가 장문인이 되든 간에 권력에 붙어 알랑거리는 일이 없고 또한 경사로 가서 권세 높은 양반들과 사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오 우리들은 무예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또한 시골뜨기인데 어찌 귀하신 벼스라치 나으리 들과 사귈 자격이 있겠소 세목골 눈으로 무사람들을 한 번씩 훑어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셋째 무공으로 장문인을 정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이오 문을 배우든 물을 배우든 인품이 제일이오 만약 비열한 소인배가 무공이 제일 강하다고 해서 그를 장문인으로 내세울 수 있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암암리의 고개를 끄덕이며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 말은 그럴싸하다고 여겼다 원자위는 냉소를 했다 그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나는 한 가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학진은 천천히 그 말을 받았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소 어쩔 수 없이 비쩍말라 비틀어진 이 늙은 뼈다귀는 소저의 붓냄새 나는 주먹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겠지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손을 쓰려 하자 호비는 노인을 편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장성한 일에 강호해서 돌아다니며 조정 관리들의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에 평소의 관리들을 증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학진이 공공연히 조정의 시위에게 모욕을 안겨주고 또 내뱉는 말에 정기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기기를 바란 것이었다 그 자의 소녀의 손놀림이 민첩한 것을 볼 때 무서운 고수 같아 혹시나 유학진이 그녀를 이기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 원자인은 오만한 얼굴빛을 띄우고 유학진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 차가 운어조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권각법을 겨루겠어요 아니면 창과 칼을 겨루겠어요 유학진은 담담히 말했다 소저가 스스로 위타문의 제자라고 하니 우리들은 위타문의 직문지보를 겨루어 보도록 합시다 원자인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직문지보가 뭐예요?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말을 빙돌려서 길게 하는 것은 딱 질색이에요 유학진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껄껄 웃더니 입을 열고 말했다 하! 본문의 직문지보도 모르면서 어떻게 장문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오 원자위의 얼굴에 약간 당황한 빛이 드러났으나 곧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본문의 무공은 박대정심하여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연마한다면 설사 가장 평범한 초식이라도 천하를 주름잡을 수 있을 거예요 육합도도 그렇고 육합창도 그러하며 어느 것 하나 본문의 보물이 아닌 것이 없지요 유학진은 그만 속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본문의 직문지보가 어떤 무공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정당하여 좀처럼 반박하기가 어려웠고 본문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옳다고 여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왼손으로 입술 밑에 붙어있는 신으로 코 드문드문 난 수염을 한 번 만지고 입을 열었다 좋아 내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본문의 직문지보는 청각매화춘이라 하는 것이오 당신은 연마를 해본 적이 있겠지 원자위는 냉소를 했다 호호호 그게 무슨 보물이라 할 수 있어요 나도 당신에게 한 가지 알려주게 더요 무공에 있어서는 활짝 트인 평탄한 장소일수록 더욱 귀중하고 유용한 거예요 매화춘이니 천도진이니 하는 것은 교묘한 재간으로 사람들을 놀리거나 어린애를 속이는 술수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 겨루지 않는다면 당신은 승복하지 않겠지요 매화춘은 어디라 설치했나요 유학진은 술잔을 들어 술을 비우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다 무사람들은 어리둥절하였고 틀림없이 쨍그랑 하며 술잔이 박살날이라고 생각했다 뜻밖에도 술잔은 바닥 위에서 가볍게 미끄러지며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대청바닥의 네모난 벽돌 위에 놓였다 그는 즉시 두 번째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잇따라 두 손을 끊임없이 움직였다 빈잔이면 그대로 던졌고 술잔에 남은 술이 반잔이든 한잔이든 단숨에 마시고 던졌다 삽시간에 바닥에는 술잔으로 가득 찼다 모두 36개의 술잔이 엎어져 어지럽게 나열되었다 무사람들은 술잔을 던지는 수법에도 놀랐지만 주량 또한 엄청난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잇따라 마시고 던지는 바람에 적어도 열두석 잔의 독한 술을 마신 셈이었다 그는 몸을 흔들하더니 날렵하게 몸을 날렸다 오른발을 위로 쳐든 채 왼발로 술잔을 밟고 두 손을 마주잡고 입을 열었다 가르침을 받게 쏘이다 원자인은 실제로 청각매화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경공법을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왼발로 살짝 바닥을 디디 역시 술잔에 올라섰다 그녀는 곧장 잔 위에서 두 손을 살짝 쳐들었으나 초식을 펼쳐내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손을 쓰는지 본 년 후에 임기응변을 할 작정이었다 그가 술잔을 내던지는 솜씨로 보아 손복호 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유학진은 오른발을 한걸음 내딛더니 오른쪽 주먹으로 원자위를 공격했다 이것은 바로 육학권법 중 삼한투월 가운데 첫 번째 초식이었다 둘째에서 새끼손가락까지 네 손가락을 구부리듯 하여 세목골을 이루고 있었다 이 삼각권법은 혈도를 후려치는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원자위는 이 모습을 보고 노인은 혈도를 찍는데 일가견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왼발을 뒤로 물리면서 육학권 가운데 제출하는 일초로 반격을 했으며 오른손 역시 삼각권으로 주먹을 쥐었다 유학진은 그녀의 신법 도법 권법의 외형이 모두 본문의 정통 무공임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 손복호 등을 제압할 때 펼쳤던 신법의 변화는 결코 본문에서 전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 나타난 미묘한 차이는 본문의 인류고 수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게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성이 났다 즉시 왼발을 내디르며 반공자성이라는 일초를 내질렀다 이 주먹은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것인데 육학권 중에서 고뇌권이라 했다 왜냐하면 이 권법은 지극히 어려워 연습하기가 매우 곤혹스럽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이 고뇌권은 역시 커다란 위력을 바리토록 연마하려면 반드시 10여년 이상의 공력을 지녀야만 했다 원자인은 그와 같은 수위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덩달아 고뇌권을 펼칠 수 없었다 반면 그녀는 솔수천장이라는 일초를 펼쳤다 오른손으로는 솔비수, 왼손으로는 유협장을 펼쳤는데 이들 역시 육학권 가운데 정통 무공이었다 36개의 술잔 위에서 이리저리 맴돌며 오락가락하였고 펼치는 것은 모두 다 육학권이었다 청각매화춘 위에서는 중심의 위치를 확보해야 상대방을 바깥 가장자리로 몰아낼 수 있었다 만약 그와 같이 중심에 자리잡고 손을 쓴다 면적은 물러날 길이 없어 술잔에서 떨어져 지는 것이었다 유학진은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청각매화춘에서 수십 년간 고든 정성을 쌓았다 따라서 좌우로 진퇴를 하며 걸음을 옮겨 놓을 때에는 털끝만한 오차도 없었으며 수초 만에 청각매화춘의 중심에 자리잡았고 주먹의 힘을 점차 가중시켰다 그는 이 소녀의 나이가 점지만 무공은 고인의 전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잊었기 때문에 경솔하게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 그저 한복판에 있는 청각매화춘만 지킨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원자인은 손복호와 위지련을 상대로 싸울 때는 첫 번째 초식에서 이미 적의 기선을 제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매화춘 위에서 유학진과 본법을 겨루며 공격할 때에는 맹렬한 반격을 받았다 그녀의 발밑에 밟히는 것은 술잔이라 자칫하면 술잔이 깨져 지게 되기 때문에 발이 닿는 위치를 옮겨야 했으며 1초도 끝까지 펼칠 수 없었다 또한 적이 착실하게 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방법이 없어 부득이 상승의 경신법을 펼쳐 상대방의 주위를 돌면서 빈틈을 보일 때 공격할 생각을 했다 두 사람이 30여 초를 싸우자 육합권법의 초식은 모조리 펼쳐졌다 그러나 유학진은 빗정마른 신영을 태산처럼 우뚝 버티면서 권풍을 점차 세차게 하는 것으로 보아 공격을 모으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강문의 무공 가운데는 모두 매화춘같이 말뚝 위에서 무공을 겨루는 방법이 잊었다 다만 발에 밟는 것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많았다 어떤 문파에서는 나무 말뚝을 세웠고 대나무를 박았으며 또 벽돌을 쌓아 올려 발디딜 곳을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 예리한 칼날을 땅에 꽂아놓고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술잔을 엎어놓고 내화춘을 대신하는 것은 대청의 무사들로서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이 36개의 술잔은 아무렇게나 배치한 것 같았지만 정교하게 매화의 형태를 이룬 것은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다 그는 이미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싸운다 하더라도 잘못 디딜 수 없었다 그와 반대로 원자인은 걸을 때마다 바닥에 있는 술잔의 위치를 확인한 후 발을 내딛었다 시간이 흐르자 권각법에서 원자인은 점차 열쇠에 놓이게 되었다 유학진은 속으로 기뻐하며 권법을 연심 변화시켰다 오른손은 삼각권으로 대혈을 노렸으며 왼손의 고뇌권으로는 무거운 힘을 막고 빗장을 걸듯이 봉쇄하는 것이 모두다 상대방 공격의 맥을 끊는 수법이었다 원자인은 대적할 방법이 없게 되자 왼손을 벼랑간 장법에서 지법으로 변화시켜 앞으로 찔러냈다 이것은 놀랍게도 육합창법 가운데 사이 빈복이었다 유학진은 깜짝 놀라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피했다 원자인은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옆으로 베어왔으며 펼쳐진 초식은 놀랍게도 육합도법 가운데 1초인 구괴진 불연한도였다 유학진은 그녀의 권법이 일변하여 왼손으로 펼치는 도법으로 변하는 것을 보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져 그만 어깨죽지를 얻어맞게 되었다 그는 어깨를 내리며 베어오는 힘을 팔성이나 해소시켰으며 잇따라 주먹을 내뻗었다 원자인은 왼손으로 백원원도라는 초식을 펼쳐 아래에서 위로 베어냈다 양손을 모두 도법으로 펼쳐 두 자루에 칼을 휘두르는 격이었다 이와 같은 손칼이 베어오자 유학진은 피할 수 없어 흡 한이 옆구리의 일장을 얻어맞고 몸을 휘청하며 술잔에서 내려서고 말았다 호비는 구경을 하며 아 무학의 고수가 상대방의 괴이한 초식 아래 패배를 당하는 것은 애석한 노릇이라 생각되어 술잔을 두 개 집어들고 유학진의 수법을 흉내 내 땅바닥에 비스듬히 내던졌다 두 술잔은 가볍게 미끄러져 정확히 유학진의 발밑에서 멈추었다 유학진이 매화춘에서 떨어져 자기가 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발밑에 술잔이 밟히는 것을 느끼고 어리둥절했으나 어떤 고인이 몰래 도와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무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비가 던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원자위는 손가락을 창처럼 사용하고 손을 칼처럼 변화시키는 수법들은 썼으나 여전히 육합창 육합도의 무공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타문에는 이토록 기이한 초식은 없었다 유학진은 놀람과 의아함을 느끼며 폭권을 하며 물었다 소저의 무공이 심묘하구려 불초는 일찍이 한 번도 본바가 없는데 실례하지만 소저는 어느 문파 어느 고인의 전술을 받은 것이오 원자위는 천연덕스럽게 내뱉듯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본문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군요 좋아요 만약 내가 육합권으로만 당신을 이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학진은 그와 같은 한마디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던 터라 공손하게 대답했다 소저가 순수한 본문의 무공으로 불초를 승복시킨다면 그것은 본문을 빛내는 기쁜 일이라 할 수 있소이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는 기꺼이 소저의 말채찍을 들고 다니겠소이다 그는 방금 원자위의 무공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오만한 태도는 사그라져 잊었다 이어 머리를 돌리고 호비가 앉아있는 쪽으로 두 손을 마주잡아 보이고 말했다 이 늙은이가 못난 꼴을 보이게 되었소이다 두 손을 맞잡은 것은 호비가 술잔을 던져준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한 것이었다 그는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술잔이 어디에서 던져진 것쯤은 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원자위는 유학진이 자신의 문파를 다그칠 때 이미 방법을 생각해 놓고 있었다 유학진이 폭권을 하고 걸음을 내밀어 한복판에 있는 술잔을 다시 차지하려 드는 것을 보고 즉시 공수호자라는 일초를 펼치게 되었다 이것은 과연 유학권의 정통 무공이었다 몇 초를 겨루자 유학진은 점차 우세를 차지하였다 그는 주먹이나 다리를 내지를 때 그녀가 권초에 또 다시 어떤 수작을 부릴까 걱정스러워 더욱 조심했다 몇 초를 더 싸우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권법에 이상한 점이 없자 약간 느긋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 그녀가 타오싱라는 일초를 펼치자 즉시 오른발을 앞으로 딛는 척하면서 오룡타매라는 일초를 펼쳐냈다 순간 갑자기 오른쪽 발밑이 이상하여 아래를 내려다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본래 엎어져 있던 술잔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똑바로 주둥이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다행히 그가 발을 딛는 신용을 했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밟았다면 틀림없이 술잔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니 어찌 패배를 당하지 않겠는가 유학진은 깜짝 놀라 재빨리 걸음을 옮겨 다른 술잔을 밟았다 몸이 흔들거리며 등골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원자위가 발을 들며 술잔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발밑에 기운을 썼는지 내려놓는 술잔은 이미 주둥이가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기세를 빌어 술잔에 주둥이를 밟고 오른발을 들고 다시 술잔을 뒤집어 놓았는데 이 경신법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생각했다 매서운 초식을 써서 술잔을 모조리 뒤엎어놓기 전에 청각 매화춘 위에서 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장력의 힘을 바짝 주면서 더욱 빨리 공격했다 원자위는 정면에서 주먹으로 맞서지 않고 그저 주의를 오락가락 했는데 그 수 법이 신통하기 이를 때 없었다 술잔에 주둥이에 발이 닿기만 하면 즉시 발걸음을 바꾸는 등 잠시도 머뭇거리는 적이 없었다 삽시간에 어느덧 38개의 술잔 가운데 36개의 술잔이 뒤집어졌다 오직 유학진이 딛고 있는 술잔만이 뒤집어지지 않는 형편이었다 만약 호비가 술잔을 2개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발 디딜 곳도 없었으리라 이와 같은 상태에서 발을 내딛는다면 즉시 술잔을 밟아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 유학진은 움직일 수 없었다 멍하니 서있더니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아가씨가 이겼소 땅에 내려서는 그의 얼굴은 금종이처럼 신우렇게 되어 있었다 원자위는 기고만장해서 물었다 이 장문직을 내가 맡을 수 있겠어요 이 늙은이는 당신에게 승복했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구려 원자위가 무사람들에게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급하게 일었다 말발굽 소리를 듣자 자기가 타고 온 백마 이외에는 말발굽 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문을 나섰다 궤벽을 지닌 남자 백마는 단풍나무 숲을 돌아가고 있었다 말에 타고 있는 잿빛 옷의 남자는 바로 보따리의 주인인 호비였다 원자위는 소리 높여 외쳤다 아 말도 두가 빨리 멈춰라 호비는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보따리 도저가 우리 서로 바꾸지 그는 껄껄 웃더니 말을 몰아 급히 달려갔다 원자위는 크게 노해서 진기를 돋구고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의 경신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어찌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쾌마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한동안 달려가자 사람과 말의 그림자가 점차 작아지며 끌레는 시야에 사라졌다 호비는 그녀가 잇따라 리타문에 4명의 고수를 물리치고 드그양양했던 기분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녀는 우라가 치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백마는 영리한데 어째서 저 좀도적이 훔쳐 탔는데도 반항하지 않을까 수마장을 달려가자 어느 마을에 이르렀다 원자위는 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찻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김마룰 음소리가 들리는데 뒤에 익은 것이 바로 그 백마의 울음소리가 아닌가 황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 모퉁이를 돌자 호비가 백마를 타고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원자위는 손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를 주어 호비의 등을 향해 내던졌다 호비는 모자를 벗더니 날아오는 돌멩이를 받고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도 당신은 내 보따리를 돌려주지 않을 참이오 순간 원자위는 몸을 날려 백마를 빼앗으려 했다 갑자기 획 하며 하나의 암기가 그녀를 향해 날카로운 기세로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잽싸게 손을 뻥쳐 암기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호비에게 던졌던 돌멩이였다 멈칫한 눈 사이의 백마는 순식간에 십여 장 밖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원자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는 자기가 남의 보따리를 훔쳤던 사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호비가 자신을 희롱한 것만 심통 부리고 있었다 백마 또한 무정하게 자기의 주인을 저버린 채 너무도 빨리 달리는 것이었다 백마를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실컷 두들겨 주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마침 옆집 첨화 밑에 첨화가 한필 메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다짜고짜 달려가 말의 곡비를 풀고 몸을 날려 호비가 달아난 길을 따라 쏜살같이 달려갔다 말주인이 소리치며 욕을 하며 달려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멀리 달려가고 있었다 말을 탔다고는 하지만 호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모든 화풀이를 짐승에게 하는 듯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며 말의 배를 걷어차곤 했다 사실 그 청마로서는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그녀는 너무 느리다고 앙타를 부리고 있었다 수마장을 달리자 말은 숨을 헐떡거리며 거품을 물고 있었다 더 이상 달린다는 것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자 마침 넓은 숲이 보였다 숲 속에서 하얀 물체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뜻밖에도 자기의 백마였다 그녀는 내심 기뻤으나 호비가 또 무슨 장계를 꾸밀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춤거리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호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말을 몰아 그 소나무 쪽으로 달려갔다 몇 마장쯤 떨어진 곳까지 달려가자 나무 위에서 한 사람이 백마 위에서 내려서며 껄껄 웃었다 하하하 원소죠 우리 한 번 더 시합을 해봅시다 원자인은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두 발로 말의 발거리를 딛고 몸을 날리며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듯 호비를 향해 덮쳤다 호비는 그녀가 이토록 위협을 무릅쓰고 몸을 날려 덮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다 자기가 일장을 후려친다면 그녀가 허공에서 그 일장을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즉시 말을 들어 피하려고 하자 뜻밖에도 백마는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고 입으로 환호성을 토내내듯 히힝 하며 마중을 나가듯이 두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원자인은 허공에서 오른손으로 호비의 머리에 일격을 가하며 왼손으로 어깨를 잡으려 했다 호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낭자와 싸운 적이 없었다 그가 백마를 훔친 이유는 백마가 조반산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보따리를 훔쳐간 그녀를 꼴탕 먹이려고 하는 마음도 약간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살짝 비켜 공격을 피하며 말에서 뛰어내려 그녀의 옆을 스치며 청마 위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허공에서 서로 교차하게 되었다 호비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뻗쳐 그녀의 등에 메고 있는 줄을 잘라 보따리를 잡아챘다 원자인은 백마를 도로 찾기는 했지만 호비가 보따리를 채간 것을 보자 화가 치밀어 부르짖었다 이 나이 어린 호비 녀석아 내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호비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원자인은 조그만 입술을 삐죽거리며 냉소를 했다 조삼숙께서는 당신이 뛰어난 영웅호걸이라고 칭찬하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군 호비는 조삼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반가웠다 아니 당신이 조 셋째 형님을 어떻게 아시오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소 원자인은 고운 얼굴에 더욱 노기를 띠며 호통을 내질렀다 이 호가 녀석 감히 남의 덕을 보려고 하다니 호비는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내가 무슨 남의 덕을 본다는 것이지 원자인은 뾰로통해지며 말했다 아니 나는 조삼숙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감히 조 셋째 형님이라니 나보다 어른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호비는 어려서부터 장난을 치고 웃기는 짓을 잘하기 때문에 혀를 낼름 내밀며 웃었다 그거야 외람된 일이지 외람된 일이고 말고 그런데 당신은 정말 그분을 조삼숙이라고 부르는 것이오 아니 그럼 내가 당신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호비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한 확률 높으니 너의 아저씨 뻘이 되는구나 이제부터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라 으흠 자의야 조반산 형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원자인은 남이 자기를 희롱하는 것을 한 번도 그대로 놔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호비와 조반산이 의형제를 맺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 호비의 나이가 자기와 비슷한데 꼴사납게 조반산과 호형호제 하면서 자기의 아저씨 노릇을 하려하자 더욱 화가 치밀어 갑자기 허리춤에서 연편을 뽑아들고 호통을 내질렀다 이 애숭이가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오늘 내가 단단히 버릇을 고쳐주겠다 호비는 그녀의 연편이 은사로 감아 만들었고 끝에는 조그마한 금빛 빵물이 달려있어 매우 귀엽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연편을 공중으로 휘두르자 햇빛에 반사된 채찍은 금빛 은빛을 번쩍이는데 여간 아름답지 않았다 그녀는 말에서 내려 호비와 싸우려 했으나 호비가 꽤가 많아 다시 자기의 말을 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말을 몰며 채찍으로 호비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했다 연편은 매우 길어 호비의 등비를 돌아가더니 끝이 구글어지며 금방울이 호비 등에 있는 배추혈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호비는 말등에 엎드렸다 연편의 기세로 미루어 볼 때 채찍은 등을 스칠듯이 나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재빨리 왼손으로 단도를 뽑아 채찍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되는대로 칼을 휘둘렀다 그러자 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단도와 금방울이 서로 부딪혀 연편은 뒤로 물러났다 사실 그녀는 채찍으로 호비의 등을 후려치는 척하면서 손목을 꺾어 금방울로 오른쪽 어깨에 있는 거구려를 치려들었다 그녀는 호비가 말등에 엎드려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혈도를 적중시켜 반신이 마비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바람소리만 듣고도 마칠 등에 눈이 달린 것처럼 럼칼과 연편이 맞닥뜨리게 했으며 그 충격에 그녀는 팔이 약간 저려왔다 호비는 머리를 들고 헤에 웃었으나 속으로는 이 아가씨의 무공에 대해 새삼 놀람과 의아함을 느꼈다 연편의 끝으로 혈도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매우 연성하기 힘든 무공이었다 더 군단화 중도에서 초식을 바꿔 길고 부드러운 채찍을 자기 손가락처럼 사용하여 혈도를 치는데 한치도 빗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호비는 내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자기가 상처입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사실 그는 원자위가 위타문의 고수 4명을 차례로 물리치는 것을 보고 그녀의 무공이 고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보다는 못할 거라고 여기며 약간은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연편을 휘두르는 것이 예상을 하지 못한 날카로운 공격이었고 칼을 뒤로 휘두른 것도 그녀가 거 고케를 노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 채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녀의 무공이 조금이라도 서툴러 채찍이 목표에서 빗나갔다면 호비는 채찍의 등을 얻어맞고 말았을 것이다 원자위는 그의 안색과 태도가 태연자약한 것을 보고 호비가 속으로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약간 기가 꺾였다 그녀는 재차 채찍을 허공에서 떨치며 팝! 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머리를 내려쳐왔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조 셋째 형의 소식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의 성질이 독하고 교만하니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지 않는다면 말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조 셋째 형의 얼굴을 봐서라도 1초를 양보해야겠구나 그리하여 채찍 끝이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왼쪽으로 슬쩍 피했다 피하는 것은 매우 알맞아 순간 팍! 하며 머리 위의 모자가 채찍 끝에 휘말려 떨어졌다 호비는 말벨을 누르며 일장 남짓 피한 후 칼을 꽂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가씨의 연편을 휘두르는 신기해 이 호비는 정말 탄복했소이다 조 셋째 형은 안녕하시오 그분은 지금 회강에 계시오 아니면 중원으로 오셨소 만약 호비가 진심으로 양보를 했다면 그 1초로 원자인은 의기양양해져 어쩌면 그에게 조반산의 소식을 알려주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젊고 혈기가 왕성해 지극히 호승심이 강한지라 1초를 양보하기는 했으나 너무 눈에 두드러지도록 양보를 한 셈이었다 그녀의 채찍을 피하며 모자가 벗겨졌는데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겸연적어 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위서른이 아랫사람을 가지고 노는 듯한 태도였다 원자인은 벌써 알아차리고 냉랭히 말했다 당신이 일부러 양보해준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모자를 원위치로 되돌려 드리지요 그녀는 기다란 채찍을 펼치며 모자를 말아 그의 머리 위에 씌우려 했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모자를 다시 내 머리 위에 씌워준다면 그 재간이야말로 기묘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다 내가 손을 뻗쳐 받는다면 그녀의 흥취를 깨뜨리겠지 그는 웃으며 움직이지 않고 그녀가 정말로 일장 남짓한 연편을 자기 손발처럼 휘두르는지 두고 보기로 했다 그런데 채찍의 끝이 가슴팍 앞으로 올라오다가 채찍의 힘이 쇠퇴하여 모자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순간 호비는 재빨리 몸을 숙이며 모자를 받으려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허연 빛이 번쩍하였다 아차! 하는 순간 철썩 하며 두 눈에 불똥이 마구 튀며 뼈를 내는 아픔이 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암산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말의 배 밑으로 기어들었다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나며 나뭇가루가 날았다 말 한 장이 연편에 얻어맞아 박살이 났고 말은 고통에 슬피 울부짖었다 호비는 말의 배 밑에서 그녀의 일격을 피하며 칼을 뽑았다 그리고 말등으로 다시 올라왔다 오른쪽 뺨이 매우 아파 손으로 만지니 피가 잔뜩 묻어나는 것이 정말 가볍지 않은 채찍을 맞은 것이었다 원자위는 냉소하며 입을 열었다 그래도 당신은 위서른으로 행세하겠어요 이 아가씨가 만약 채찍에 사정을 두지 않았다면 18대의 이빨은 모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가 채찍에 전력을 기울였다면 광대뼈는 박살나고 왼쪽 이빨도 모조리 빠지고 말았으리라 하지만 호비는 무예를 연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패배를 당한 셈이라 노기가 충천하여 두 눈을 부릅들고 그녀의 어깨를 칼로 내리쪼개려 했다 원자위는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상대방이 결코 녹록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 그가 크게 당했으니 손을 쓴다면 틀림없이 전력을 기울여 공격해 올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그녀는 기다란 채찍을 휘두르며 호비가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때 큰길 쪽에서 말방울 소리가 울려퍼지며 새필의 말이 천천히 달려왔다 그들은 누가 손을 쓰고 있는 것을 보자 일제히 말을 멈추고 구경을 했다 호비와 원자위는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 명은 청나라 시위에 복색을 하고 이덕고 한 사람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체구가 우람하고 나이는 40여 세 정도 되어 보였다 채찍은 길고 칼은 짧아 호비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더군다나 그가 타고 있는 말은 상처를 입은 형면 없는 말이지만 원자위가 타고 있는 말은 신준하기 이를 때 없었다 또한 그녀는 어릴 적부터 말등에서 자란 것처럼 몸놀림이 자연스럽고 자유자재였다 십여 초를 겨루어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호비가 도법을 일변시켜 공격을 취하려고 할 때 시위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어이 저 계집애 좀 봐 얼굴도 반반하고 솜씨도 괜찮은걸 다른 시위가 입을 열었다 조 형 마음에 든다면 먼저 손을 뻗쳐 저 녀석이 달콤한 맛을 못 보도록 하시구려 조 씨 성을 가진 시위는 앙천대소했다 호비는 그들 두 사람의 말이 경박한 것을 보고 녹이 띈 눈길로 그들을 흘겨보았다 원자위는 그 틈을 타서 채찍을 휘둘러 공격을 했다 호비는 고개를 숙여 연편 밑으로 기어들어 몇 자 정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자 원자위는 버들같은 허리를 틀었으며 백만은 왼쪽으로 질풍같이 내달았다 이 기세는 너무나 빨랐다 순간 은빛 광채가 번뜩이며 조 씨 성의 시위는 어깨축지에 철서 하며 채찍을 얻어맞았다 그녀가 채찍을 돌려 호비의 머리 위를 다시 후려치려 하자 호비는 칼을 들고 막았다 그러자 백만은 어느덧 다른 시위를 스치며 지나갔다 순간 그녀의 하얀 손이 뻗쳐나가 그 시위의 뒷덜미에 있는 천주혈을 움켜잡는 것이었다 백마가 달려가는 기세는 엄청나서 그 시위는 땅바닥으로 낚얼굴었다 그녀는 몸을 돌리지 않고 커다란 채찍을 어깨 위로 뻗쳐 세 번째 대안을 후려치려 들었다 이와 같이 잇따른 내 번의 채찍질은 질풍무도처럼 신속하게 이를 데 없어 호비는 속으로 갈채를 보내며 평상복을 입은 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재수 없이 시위들과 동행을 하다가 무단히 채찍질을 당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그 대안은 말고삐를 잡아당기더니 맨손으로 그녀의 은사연편의 끝을 잡으려 들었다 원자인은 그가 손을 갈고리처럼 뻗치는 것을 보고 강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손목을 떨쳐 채찍 끝을 잡으며 냉소를 했다 귀하는 경사로 장문인 대회에 참가하러 가는 것이지요 대안은 어리둥절해졌다 소저가 그것을 어떻게 아시오 원자인은 고개를 위로 쳐들고 그 대안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대답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장문인 냄새가 약간 나는구려 당신의 이름은 뭐지요? 어느 문파의 장문이지요? 이 두 마디의 질문은 무례하기 짝이 없어 대안은 흥 하고 코오듬칠 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시 성을 가진 시위가 낭패한 꼴로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남사부 저 썩을 놈의 계집애 버릇 좀 가르쳐 주십시오 원자위가 다시 다리에 힘을 주자 백마는 바로 조시 성의 시위에게 달려갔다 백마가 이와 같이 걸음을 갑자기 옮기는 것은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얼떨떨해졌다 조시 성을 가진 시위는 깜짝 놀라 왼쪽으로 피했으나 원자위의 은사연편은 어느덧 그의 등으로 뻗쳐가고 있었다 대안은 사정이 급한 것을 보자 허리에 차고 있던 짧은 검을 뽑아들더니 나뉘 취수삼운검이라는 일초를 펼쳐 비스듬히 숙이며 채찍을 밀어냈다 원자위는 발끝으로 가볍게 등자를 밟으며 뒤로 밀자 백마가 갑자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백마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속도가 똑같이 신속했다 대안은 소리 높여 갈채를 보냈다 훌륭한 말이군 원자위는 냉소하며 말했다 나는 누군가 했더니 광서 오주의 팔성검 장문인 남진 이구려 대안의 이름은 바로 남진이었다 그는 이 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도대체 얼마나 강호의 경력을 쌓았길래 자기가 펼치는 일초를 보고 자기의 성명과 신분을 알아맞추는 것일까 의아해하며 한편으로 약간 우쭐해져 속으로 생각했다 남모가 외진 남강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어린 소저마저도 나의 위명을 아는구나 그는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소저는 어떻게 불초의 성명을 알고 있소 나는 그렇지 않아도 당신을 찾고 있었던 참이에요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참 잘됐네요 남진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기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왜 찾을까 공금증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었다 소저의 존성 대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이 남모는 무슨 일로 찾는 것이오 원자인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경사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대신 가면 되죠 남진은 더욱 아리송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오 원자인은 싸늘히 코우듬쳤다 그래도 몰라요 당신의 팔성검 장문인 자리를 나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남진은 그녀의 말이 너무나 무례한지라 크게 노했다 그러나 조금 전 그녀가 공격하는 수법이 교묘해 자신도 똑똑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푼의 의구심을 갖추고 있었다 사실 똑똑히 볼 수 있었더라면 시위가 그토록 낭패한 꼴로 낙마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는 세심하면서도 조심성이 많은지라 그녀가 큰 소리를 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화를 삭히며 폭권을 했다 소저의 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그리고 영사는 누구신지 원자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나는 당신과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 내 이름은 알아서 뭐래요 우리 사부님의 이름은 더욱 알려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부님은 당신과 면식이 있어요 만약 옛날 일을 들먹인다면 나는 미안해서 당신에게 양보하라고 때를 쓰지 못할 거예요 남진은 눈살을 찌푸리고 한동안 생각했으나 자기가 알고 있는 무림의 명가들 가운데 어느 분이 연편에 뛰어난 사람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두 명의 시위 가운데 한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고 한 사람은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같이 극도의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항상 거들먹거려 왔는데 그와 같은 창피를 당하자 어떻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는가 두 사람은 일제히 휘파람을 불며 한 사람은 마상에서 한 사람은 걸어서 동시에 원자이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달려들면서 한 사람은 칼을 뽑고 한 사람은 허리에 있는 장검을 뽑으려 했다 원자이는 가볍게 연편을 휘둘러 장검을 뽑으려던 시위의 손목을 세차게 때렸다 그의 손가락이 칼자루에 닿았지만 손목의 뼈를 애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칼을 뽑을 힘마저 없어져버렸다 원자 위에 은사연편은 길고 가늘어 다른 연편과 달랐다 1초에 그 시위의 칼자루를 후려치자 채찍 끝은 지체하지 않고 뻗쳐나면서 다시 조시 성의 시위의 검 자루를 감아 위로 쳐들었다 조시 성의 시위는 은빛이 번쩍이며 자기 손이 닿기도 전에 검이 뽑혀지는 것을 보고 황급히 손을 움츠렸지만 그의 손바닥은 새빨, 간피로 얼룩지게 되었다 원자의가 사정없이 낚아채자 검은 손살같이 수십 장 높이로 솟아올랐다 그런 연후에 그녀는 연편을 허리에 감았다 마치 자의 위에 은빛 배로 만들어진 띠를 두른 것 같아 전혀 무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허공에 솟아오른 칼을 보지도 않고 남진에게 물었다 당신은 장문인 자리를 양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남진은 고개를 쳐들고 날아오른 장검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쏠려 있어 그녀가 마릇하자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뭐요 원자의는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팔성검 장문인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어요 이때 장검은 어느덧 그녀의 앞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원자의는 말을 하면서도 무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재간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뻗쳐 검자루를 쥐었다 장검 이 수십 장이나 속구쳤다가 떨어지는 기세는 여간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이 검은 검자루 이외에는 전체가 예리한 날로 되어 있었는데도 그녀는 견눈질 한 번 하지 않고 검자루를 낚아채는 것이었다 이제간에 비단 남진뿐만 하 미라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호비마저도 의아해하면서도 탐복해마지 않았다 호비는 생각했다 그녀는 조금 전 소림 위타문의 장문 자리를 빼앗고 무슨 연유로 또 팔성검의 장문인 자리까지 탐내는 것일까 호비는 그녀가 묘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무공이 뛰어난 것을 보고 이 재까지 조반산 이외에는 무학의 조해자 깊은 고수를 본 적이 없어 탐복한 나머지 얻어맞은 채찍도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남진은 그녀가 절기를 펼쳐내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넌 듯이 그녀의 내력을 알아보려고 했다 소저 바람소리를 듣고 무기를 판가름하는 재가는 마치 산서 동시 집안의 절기인 것 같구려 원자인은 방긋 웃었다 당신은 눈설미가 괜찮은 편이군요 그렇다면 다시 이 검을 하늘로 던지는 재가는 어떤지 보세요 그녀는 손을 휘둘러 장검을 다시 허공으로 날아오르도록 만들었다 이번에는 검이 곧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신 재주를 넘듯 빙글빙글 돌면서 은빛 줄기를 이루며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그 기세는 새차지 않았지만 모양이 특이의 장관이었다 남진이 고개를 쳐들고 장검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바람소리가 미미하게 이뤄 몸앞에 이상한 물체가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고 급히 뒤로 일장 남짓 물러섰다 순간 금빛 광채가 번쩍이며 원자의의 은사연편에 달린 조그마한 금방울이 자기 얼굴을 스칠 듯 지나갔다 재빨리 눈치를 채지 못했다면 그의 허리에 있는 검 또한 그녀에게 빼앗길 뻔했던 것이다 원자인은 남진의 무공이 두 시위보다 고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을 던져 빗물이를 만들어 시선을 빼앗은 후 검을 빼앗으려 했다 그런데 그는 눈치 빠르게 피해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안타깝다고 부르짖었고 남진은 암암리에 부끄러운 노릇이라고 자책을 했다 남진은 서남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웅주로서 제자들은 광동성 광서성 운남성 그리고 귀주성 일대에 깔려 있었으며 20여 년 동안 한 번도 패배를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적비린 내 나는 계집애에게 모멸당하자 더는 참을 수 없는 듯 장검을 뽑아들고 부르짖었다 좋소 내가 아가씨의 절묘한 초식을 가르침 받아보도록 하지 이때 하늘로 올랐던 장검의 기세가 사그러지며 곧장 아래로 떨어졌다 원자에는 은사연 편을 휘둘러 검자루의 끝을 말아 앞으로 밀어보내자 장검은 질풍같이 남진의 가슴팍을 향해 찔러갔다 두 사람의 간격이 거의 2장이나 되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은 그의 가슴팍 앞에 이르렀다 마치 기다란 검자루를 쥐고 찌르려는 것 같았다 이 1초 또한 남진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라 그는 깜짝 놀라 검을 비껴들고 막았다 원자인은 부르짖었다 상자취소 이 1초는 바로 남진의 팔성검법 중에 하나인 상자취소였다 팔성검은 선한 각처에서 성행하고 있었다 남진은 그녀가 자기의 초식을 아는 것은 대수로빛 안다고 생각하고 어디 한 번니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심사로 두 눈썹을 곤두세우며 호통을 내질렀다 상자취소 다음에는 뭐냐 원자인은 냉랭히 외쳤다 음양보선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장검을 말아 그의 가슴팍을 나누어 찔러왔다 이것은 바로 팔성검의 정통검법인 한종리 음양보선이었다 남진은 다시 한 번 놀랐다 그녀가 팔성검법을 아는 것은 이상한 것이 없으나 이상할 것은 연편으로 검을 휘어감고 내미는데 놀랍게도 손살같이 찔러오자 즉시 한걸음 내디드며 공세를 취하려고 했다 그는 연편으로 검을 말아 휘두르니 의지할 곳이 없어 힘이 제대로 실리지 못했을 것이니 검이 부딪히면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막 장검을 쳐들고 손을 떨치는 순간 원자에는 부르짖었다 채화헌화 동시에 그녀는 벼락같이 은사연편을 거두어들였다 채찍에 실린 힘은 완전히 끝나 장검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채찍을 쥐고 오른손으로 장검을 든 채 방글방글 웃으며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남진은 또 다시 1초를 격파당하자 속으로 궁리를 해보았다 채찍은 길고 검은 짧다 또 말은 높고 나는 아래쪽에 있다 이중으로 불리한 마당에 그녀가 기이한 초식을 마구잡이로 펼쳐내며 희롱하듯 하고 있구나 혹 정신을 팔았다가 그녀의 술수에 말려든다면 한평생 쌓아올린 위명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즉시 검을 앞가슴에 대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토록 장난처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오? 소저가 진정한 팔성검으로 가르침을 베풀겠다면 불초는 상대해 드릴 수 있소이다 원자위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좋아요 만약 내가 당신을 정통 팔성검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당신은 장문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에서 뛰어내리며 어느덧 은사연편을 허리에 감는 것이었다 남진은 검을 비스듬히 세운 채 검결에 따라 왼손으로 철괴이 호루개오라는 반초를 펼쳤다 그는 상대방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려 나머지 반초를 펼쳐낼 작정이었다 원자위는 장검을 떨치며 공격하려다가 호비를 바라보더니 남진에게 말했다 당신과 무공을 겨루는 것은 상관없지만 보배같은 내 백마를 저 마적이 훔쳐가도록 할 수는 없어요 호비는 즉시 그 말을 받았다 당신이 남과 손을 쓰는 동안에는 나는 말을 노리지 않겠소 원자위는 싸늘히 코우듬쳤다 흥 호비 녀석은 장괴가 많다고 들었는데 당신을 믿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기 안성맞춤이지 그녀는 왼손으로 말곱비를 붙잡고 휙 한의 일검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장과로 독이로라는 일초를 비스듬히 찔러냈다 남진은 그녀가 왼손으로 말을 잡고 오른손으로 검을 펼치는 것을 보자 속으로 내가 죽음을 자초한 것이니 나를 탓하지 마라 하고 코우듬치며 즉시 바룬견일 선인지로 괴성점원이라는 초식들을 펼쳐 상대방의 초식을 해소하고 반격을 했다 원자위는 그의 검수가 매서운 것을 보고도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띄우고 잊었다 그러나 그녀는 상대방을 얕보는 마음을 버리고 사부의 말씀처럼 과연 팔성검법은 검법 중에서 검법이고 이 사람은 나의 공력보다 훨씬 심우해 보이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녀 역시 팔성검법으로 상대방의 초식을 한수 한수 해소시켜 나갔다 그녀는 왼손에 말곱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돌려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공세를 펼칠 수 없었다 또한 몸을 날리거나 속구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었다 남진은 그녀가 문호를 엄밀하게 지켜 빈틈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펼치는 검법이 본문의 직계 문화에게서 전수받은 것 같아 어찌하여 본문에 이와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곳은 형형성을 남북으로 왕래하는 커다란 관도였다 두 사람이 십여 차례를 겨루게 되었을 때 수레를 밀고 오는 소금장수들이 한패거리 나타나게 되었고 남쪽에서도 노세가 끄는 몇 대의 수레가 나타났다 장사체들은 노상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다 얼마 후에 남북 양쪽에서 많은 길손이나 상인들이 도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싸우는 것은 재미있었으나 조정의 무관들이 두려워 조용히 구경만 했다 다시 한 차례의 공세가 펼쳐졌다 남진은 상대방의 팔성검법을 배운 것은 사실이나 검법 가운데 오묘한 점은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위급할 때는 갑자기 팔성검법과 유사한 일초를 펼쳐 자기의 살수를 해소시켜 나갔다 때문에 남진은 일시에 승리를 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상대는 한 손에 말곱비를 잡고 있는 소녀였기 때문에 설사 막상막하의 싸움을 벌인다 해도 이미 장문인 대회에 참가할 체면이 없어진 셈이라 즉시 검을 바짝 틀어지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신법을 펼쳐냈다 구경하던 무사람들은 그가 싸우면 싸울수록 용감해지고 검의 광채를 번득거리며 원자위를 연식 맴돌며 공격을 퍼붓는 것을 보고 모두 그녀를 걱정하였다 오직 두 시위만이 남진이 이겨 수모를 안가품하기 바랬다 원자위는 오랫동안 싸워도 결과가 없었고 우연히 호비와 시선이 마주쳤다 호비는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 녀석 봐라 내가 나를 보고 비웃고 있는 모양이다만 이 아가씨가 너에게 솜씨를 보여주지 그러나 애초에 팔선검법만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무공은 전혀 펼칠 수 없었다 게다가 왼손으로 말곱비를 쥐고 있었다 도중에 말곱비를 놓고 무공을 펼쳐 승리한다 하더라도 호비에게 약보이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이었다 그녀는 호승심이 매우 강했다 남진이 모든 초식을 사용하여 우세를 차지하여자 신의 검세를 장검으로 뒤덮자 왼손을 가볍게 앞쪽으로 당겼다 백마는 지극히 영리하여 주인의 지시를 받자 맹렬히 달려들며 앞발을 쳐들었다 마치 남진의 머리를 짓밟을 것 같았다 남진이 놀라 옆으로 피하는 순간 손목이 마비되며 들고 있던 장검이 어느덧 허공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온신경을 말을 피하는데 쓴 나머지 손에 들린 무기가 상대방의 암산을 받으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그는 무림에서 인류 고수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수십 년 동안 매사에 조심을 해왔기 때문에 가까스로 위명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한평생 조심해오던 것이 끝내는 백미를 쏘라고 한 아가씨의 손에 패하고 만 것이었다 남진은 무기가 손에서 빠져나가자 즉시 몸을 날려 자기가 타고 온 말에게 달려가 다시 한 자루의 장검을 뽑아들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를 행함에 있어 매우 세심하기 때문에 장검을 한 자루 더 지니고 다녔던 것이다 벼랑간 허연 광채가 번쩍하더니 원자위의 장검이 허공으로 솟아올라 두 자루의 장검은 허공에 부딪히며 빼앗긴 남진의 장검은 대뜸 두 토막으로 부러지고 말았다 그녀가 이와 같이 칼날을 부러뜨린 수법은 교묘한 경력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허공에서는 힘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강철로 만든 장검이 부러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요소를 부리는 듯한 수법을 쓴 이유는 무사람들이 틀림없이 갈채를 보내리라고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갈채를 보내게 된다면 남진은 극도로 분노하고 당황하여 다시 겨룬다면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는 계략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구경하던 무사람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남진은 일순어 미둥절해지더니 안색이 크게 변했다 원자위는 허공에서 떨어지는 장검을 받아들며 냅다 찔러오며 부르짖었다 조국 부박판 남진은 검을 들어 막았다 그러자 장검은 다시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이번에도 원자위가 술술을 부린 것이었다 그녀가 펼친 것은 팔성검법이었지만 검이 막부딪힐 때 검신을 미미하게 변화시켰던 것이었다 남진은 그녀가 느닷없이 공격해 오는 바람에 전혀 대항하지 못했다 기운을 끌어올리게 되었을 때는 이미 검신이 동강나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검을 옆으로 비껴들게끔 초식을 유도하여 동강을 낸 것이었다 원자위가 번개같이 초식을 펼치고 하나의 계책을 펼치면 다시 두 번째 계책을 재빨리 펼치니 그로서는 방비할래야 방비할 수가 없었다 구경하던 무사람들은 아름다운 처녀가 잇따라 두 자루에 검을 부러뜨리자 우레와 같은 갈채를 보냈다 남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비록 팔성검법으로 이긴 것은 아니지만 무공이 이상야르태 다시 손을 쓴다 하더라도 헌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녀가 의기양양에서 마리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두 손을 잡아 보였다 탄복했소이다 탄복했소이다 그는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 떨어져 있는 장검 토막을 줍고 입을 열었다 불초는 고향으로 내려가 한평생 검자를 들먹이지 않겠소이다 다만 사람들이 불초에게 어느 문파에 어느 영웅호걸의 거말에 젖느냐고 물어온다면 불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려 저의 성은 원시이고 이름은 자이예요 그리고 가사의 존함은 그리고는 말을 몰아 남진의 곁으로 다가가 귀가에 대고 나직이 몇 마디했다 그러자 남진의 의기소침하고 고뇌의 찬 표정은 즉시 사라지며 황송하다는 태도로 말했다 진작 그런 줄 알았더라면 불초가 어찌 감히 소저와 손을 쓸 수 있겠소이까 소저께서 존사를 뵙는다면 오조의 남모가 어르신에게 문안을 여춘다고 말씀을 해주시구려 그리고는 말을 끌고 세 걸음 물러서며 기렵해서 기다렸다 원자인은 백마 위에 올라타고 안장을 가볍게 치고 웃으면서 말했다 실례했어요 그녀는 호비에게도 고개를 돌려 방긋 웃어보이고 말고삐를 끌어당겼다 백마는 걸음을 옮기지 않고 벼락같이 몸을 솟구치더니 십여대의 소금을 실은 수레를 뛰어넘고 북쪽으로 달려갔다 수식상의 눈동자가 그녀의 뒷모습 늘 바라보고 있었다 말과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멍하니 요원한 북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싹트는 연정 원자인은 하루 사이에 잇따라 남방 무학 종파의 고수 두 명을 패태시켰으니 의기양양해지고 우쭐해진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길 옆에 나무들이 나는 듯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백마 위에 앉아 흥에 겨워 콧노래를 불렀다 겨우 두 마디쯤 불렀을까 갑자기 등이 화끈거리고 이상하여 재빨리 손으로 더듬자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대뜸 몸에 불이 붙었다 그녀는 놀라 유연투림이라는 일초를 펼쳐 말에서 몸을 날려 길 옆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냇물에서 기어나와 등 뒤를 만져보니 옷자락은 커다란 구멍이 나있었다 살같은 다행히 되지 않았지만 내 입까지 그을려 신노래지고 말았다 원자인은 우라같이 밀어 어쩔 줄 모르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 좀도적 같은 호비 녀석의 짓이 분명해 옷고다리에서 장삼을 꺼내 갈아입으려는 순간 백마의 엉덩이가 시커멓게 부어올라 깜짝 놀랐다 두 마리의 커다란 정갈이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자인은 급히 채찍으로 정갈을 땅에 떨어뜨리고 돌멩이로 지지겨 죽였다 정갈의 독성은 매우 무서워 말 엉덩이는 부어오르는 곳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신통한 백마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더니 앞발을 꿇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원자인은 어쩔 줄 모르고 그저 욕만에 댔다 이 좀도적 같은 호비 호비 이걸 어쩌지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도객을 짜내려고 했다 그러나 백마는 아픈 것이 싫었던지 피하기만 했다 이때 남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퍼지며 새필의 말이 달려오고 있었다 앞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호비였다 은빛 광채가 번쩍하더니 어느덧 원자인은 연편을 거머쥐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날려 마주나가며 채찍을 휘둘러 호비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며 욕을 했다 야! 이 좀도적아! 치사하게 암습을 하면서 무슨 개나발 같은 호걸은 호걸이냐 호비는 칼을 들고 연편을 밀어내고 웃었다 내가 언제 암습을 했다는 거지 원자인은 손과 팔이 절여오는 것을 느끼고 좀도적의 무공이 강하니 가볍게 엮이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동물로 말을 해치다니 정말 치사하고도 비열하군 호비는 웃으며 말했다 소저가 그렇게 욕하는 것은 옳지만 이 호비가 손을 썼다고 장담할 수 있는 무슨 근거라도 있소 원자인은 어리둥절해졌다 호비의 뒤에는 바로 남진이 모시고 있던 시위들이 있었다 두 사람은 밧줄에 묶여 고개가 축 처져 있었다 호비의 손에는 그들을 묶은 포승이 말국비와 함께 쥐어져 있었다 알고보니 두 시위는 그에게 잡혀온 것이었다 원자인은 지피는 바가 있어 내심 짐작하고 있었다 설마하니 저 두 녀석이란 말이에요 호비는 웃으며 말했다 두 분의 존성 대명과 쟁쟁한 명호를 수고스럽지만 물어도 괜찮을 것이오 원자인은 그를 한번 흘겨주며 말했다 당신이 말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좋소 불초가 원소저에게 무림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두 인물을 소개하지 이 분은 소축용 조맹이고 이 분은 철깔자 최백승 이외다 세 분은 잘 사귀어 보시오 원자인은 그 사람의 명호를 듣자 즉시 깨닫는 바가 있었다 소축용은 물론 화기에 정통할 것이고 철깔자는 복무를 풀어놓는데 능할 것이다 틀림없이 이들은 수모를 당하자 울분이 치밀어 자기와 남진이 격투하고 있을 때 몰래 손을 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즉시 그녀는 철썩 철썩 잇따라 말채찍으로 후려갈겼다 두 사람은 얼굴과 머리에 선혈이 낭자해졌다 그녀는 철깔자를 쏜 가락질하며 호통을 쳤다 빨리 해악을 꺼내 말을 치료해요 꾸물거리면 이번에는 이 채찍으로 후려팩에 더요 그러면서 그녀는 연편을 쳐들고 휘두르는 순간 우지끈 하고 길 옆에 버드나무가 부러졌다 철깔자는 깜짝 놀라 묶여있는 두 손을 쳐들어 보였다 내가 어떻게 호비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을 휘둘러 그의 손에 묶인 밧줄을 질품같이 잘랐다 그러나 호비는 칼 힘을 정확히 조절해 살같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원자위는 그를 흘겨보며 미미하게 코우듬쳤다 자기의 재간을 자랑하려는군 흥 대단할 것도 없네 철깔자는 풍속에서 해악을 꺼내 백마의 엉덩이에 발라주며 나지기 말했다 이 동문의 해악을 바르면 반드시 낫게 될 것 이외다 다만 근고를 상하지 않도록 사흘 동안은 타지 마십시오 원자위는 냉랭히 말했다 당신은 가서 소추균을 풀어줘요 철깔자는 기뻐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채찍에 얻어맞기는 했지만 조형밖에 본 사람이 없다 그도 채찍으로 얻어맞았으니 이 일은 소문내지 않겠지 사실 무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위풍이 꺾이는 일이었다 그가 조명의 밧줄을 풀어주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원자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 그냥 가시려고요 이 세상에 그토록 수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철깔자 최백승과 소추균 조명 두 사람은 그녀를 한 번 쳐다보고 서로 바라보았다 그들 두 사람은 호비에게 1초도 쓰지 못하고 잡히게 되었다 호비 한 사람만 하더라도 적수가 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이 무공이 곶강한 여자까지 보태게 된다면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말을 세우고 조용히 기다렸다 원자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추균은 몸에 지니고 있는 화기를 모두 꺼내고 철깔자는 동물들을 모조리 꺼내요 만약 한 가지라도 남겨둔다면 이 아가씨의 채찍을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연편을 말아 휘둘러 허공에서 팍! 하는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암기를 모조리 빼앗아 맺힌 한을 풀겠다면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지 그들은 암기를 모두 꺼냈다 소추균의 확인은 용수철이 장치된 철갑이었고 철깔자의 손에는 하나의 죽통이 들려있었다 죽통 안에는 물론 정갈들이 잔뜩 들어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 죽통은 얼마나 오래 가지고 다니며 만지작거렸는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났다 원자위는 죽통에서 사그락 하는 소리가 나자 죽통 속에 들어있을 징그러운 정갈을 상기하고 몸서리치며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이 아가씨에게 독수를 쓰다니 정말 대담하기 짝이 없네요 본래 다 죽여야겠지만 다행히 이 아가씨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루에 한 사람만 죽인다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당신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오늘 저 소저가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구나 원자위는 계속해서 입을 열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죽으면 돼요 어느 분이 죽고 어느 분이 살 것인지 나로서는 결정하기가 어렵군요 음 이렇게 하지요 당신네들이 서로 암기를 사용하여 먼저 맞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해요 피한 사람의 목숨은 살려주겠어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손을 써요 하나 둘 셋 조가와 최가 두 사람은 지니가 무엇인지 몰라 서로 망설였다 만약 그가 먼저 선수를 쓴다면 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하나같이 심보가 고약하고 수단이 흉악한 도배들이라 즉시 손을 썼다 순간 불빛이 번쩍하며 두 사람은 일제히 비명을 내질렀다 소추균은 목에 커다란 정갈이 한 마리 붙어 있었고 철깔자의 가슴 파괴는 불꽃이 난무하며 수염까지 불이 붙고 있었다 원자위는 깔깔거리며 간드러지게 웃고 말했다 호호호 좋아요 승부가 나지 않았군요 이제 이 아가씨의 화도 다 풀어졌으니 모두 다 꺼지도록 해요 조가와 최가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말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독종갈이 목에 매달려 있거나 수염에 불이 붙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몰아 주랭랑쳤다 멀진 감치 가서야 겨우 서로 해독을 하고 불을 껐다 원자위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한참 깔깔거리고 있는데 등골이 문득 서늘했다 그녀는 옷자락이 타서 등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상기하고 눈을 돌려 바라보니 호비가 뒤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자기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피해 두 밤에 홍조를 뛰며 호통을 내질렀다 뭘 봐요 호비는 머리를 돌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그 정갈이 소절을 물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오 원자위는 자기도 모르게 진저리 치며 속으로 생각했다 말이야 맞지 정갈에 물렸다면 큰일이지 그녀는 냉랭히 말했다 옷을 갈아입을 테니 좀 비켜주세요 호비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넌 듯이 물었다 아니 다 큰 처녀가 한길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것이오 원자위는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다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초조한 나머지 말을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섭게 다시 호비를 한번 흘겨보고 나무 뒤로 가서 급히 겉옷을 벗고는 행황색의 장삼으로 바꾸어 입었다 내의도 젖어있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불에 탄 옷을 돌돌 말아서 냇물에 던졌다 호비는 자색의 옷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입을 열었다 소저의 존성 대명은 혹시 원왕삼이라고 하지 않으시오 원자위는 싸늘히 코우듬쳤으나 그가 자기의 원래 이름이 원자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갑자기 날카로운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어마 정갈이 내 등을 물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쳐 자기의 등을 후려쳤다 호비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게 정말이오 그는 정갈을 떼어주려고 부리나케 달려갔다 그러나 원자위가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호비가 달려들며 몸을 공중에 솟구치자 원자위는 갑자기 손을 뻗쳐 힘껏 밀었다 이 일초는 그야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혀 방비를 하지 않은 상태라 배뜸 제주를 넘으며 나가 떨어지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냇가에 진흙바닥에 떨어졌다 몸을 똑바로 세웠지만 두 발이 푹푹 빠지면서 구린내 나는 진흙이 곧장 가슴파까지 튀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원자위는 손벽을 치며 깔깔거리며 부르짖었다 호호호 귀하의 존성 대명은 혹시 소니추 진흙탕의 작은 미꾸라지라는 뜻 호비가 아닌가요 호비는 이렇게 되자 웃지도 화를 내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자기는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손을 써 진흙창에 빠졌으며 진흙에 자꾸 빠져들어 몸을 솟구칠 수도 없었다 그는 부득이 어그적 어그적 진흙을 잔뜩 묻히고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화가 잔뜩 치밀었지만 원자위에 웃음 띈 얼굴이 활짝 핀 꽃과 같아 약간의 얄밉기도 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썩은 진흙을 묻힌 두 손을 활짝 펴서 덮쳐가며 호통을 질렀다 이 조그마한 계집애 나는 너의 이름을 원리삼으로 바꿔주겠다 원자위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호비의 경신법이 뛰어나 그녀가 동쪽으로 몸을 날리던 서쪽으로 몸을 솟구치건 간에 시종 두 팔을 쫙 벌리고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끊임없이 팔을 벌리고 덮쳐드는데 그녀는 감히 그와 맞서 손을 쓸 수도 없었다 손을 쓴다면 반드시 몸에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진흙을 묻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도망칠 수도 없고 손을 쓸 수도 없어 이미 자기로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오히려 몸을 똑바로 세우고 얼굴을 굳히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감히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겠어요 호비는 본래 그녀를 놀려주려고 한 것 뿐이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똑바로 세우자 코 속으로 담담하고 그윽한 향기가 한 가닥 흘러들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재빨리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나는 호의를 가지고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걔가 여동빈을 무는 것 같은 못된 짓을 한단 말이오 원자위는 웃었다 그것은 팔성검 가운데 일조로서 여동빈 추구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을 수 없다면 팔성검의 고수인 남가에게 물어보세요 호비는 일부러 툴툴거리며 말했다 원한으로 은혜를 갚다니 양심이 없군 양심이 없어 원자위는 침을 뱉는 신용을 했다 툴툴 그래도 나에게 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솔직히 시정작배의 은덕이라는 것이고 가장 나쁜 자식들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 당신에게 묻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두 녀석이 화기를 쓰고 독을 썼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잡아 나에게 넘겼죠 이 질문에 호비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원래 두 시위들이 그녀의 등에 불씨와 독정가를 놓을 때 호비는 옆에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 이야기하지 않고 원자위가 떠난 이후에서야 두 사람을 잡아 뒤따라 온 것이었다 원자위는 입을 열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고맙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호비는 퉁명하게 말했다 이것은 모두 여동빈이 베풀어준 은덕이지 원자위는 미소했다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 개새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사방을 한번 훑어보더니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빨리 냇물로 내려가 씻으세요 그런 이후에 나는 당신에게 조숙 조반산 그 녀석의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그녀는 본래 조숙부라고 하려다가 호비가 또 어른으로 자처할까봐 아예 조반산 그 녀석이라는 말로 바꾸어 버린 것이었다 호비는 크게 기뻐했다 좋소 좋아 당신은 저쪽으로 가 잠시 쉬도록 하시구려 네 빨리 씻겠소 원자위는 말했다 너무 빨리 씻으면 구린내가 다 가셔지지 않을 거예요 호비는 씩 웃고는 손살같이 몸을 날려 냇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원자위는 몸을 돌려 백마를 바라보니 그 철갈자의 해악은 영험하여 얼마 되지 않아 부은 것이 약간 가라앉았다 백마가 다시 울부짖지 않는 것을 보니 통증은 많이 가신 것 같았다 그녀는 멀리서 호비 쪽을 바라보았다 호비는 옷과 신발 벗어 냇가에 쌓아놓고 십여 장 바깥으로 멀찌감치 헤엄쳐가 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고 있었다 아마도 벌거숭이의 몸이라 자기가 볼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원자위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자기 보따리에서 낡은 장삼을 꺼내 살그머니 호비의 옷더미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지늘기 묻은 옷을 몽땅 헌 옷에 말아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청마를 타고 백마를 끌며 천천히 북쪽으로 나아가며 큰소리로 외쳤다 너무 꾸물거리네요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 더 기다릴 수가 없네요 그녀는 호비가 알몸뚱이로 쫓아올까봐 시종 뒤돌아보지 않고 말을 재촉했다 뒤에서 호비가 부르짖었다 어 이것 봐요 원소저 원소저 내가 졌소 그 옷을 남겨두고 가시오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아마도 감히 냇물에서 뛰어나와 쫓아오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원자인은 길을 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스꽝스러워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웃음을 떠뜨렸다 그녀는 이번에 호비를 골탕 먹인 일은 약간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호비가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알몸으로 그녀를 뒤쫓았더라면 오히려 그녀가 겸연적었으리라 원자인은 겨우 시별이만 가고 객점에 머물렀다 그녀는 스스로 변명을 하고 있었다 철깔자 그 녀석은 백마가 너무 달리면 금고를 상한다고 했지 더 움직이면 백마가 아플 거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호비가 달려와 자기에게 따지기를 바랬다 하룻밤을 지내도 호비는 종적이 묘연했다 이튿날도 천천히 나아갔다 호비가 어떻게 올라와 옷을 어디서 찾아 입었는지 상상을 하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5,60 리만 갔으나 호비는 쫓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온몸에 구린내 나는 진흙을 잔뜩 묻히고 있는 소니초 호비의 모습 많이 떠오르고 있었다 역가만의 소동 원자위는 이날 상담에 북쪽에 있는 역가만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이 성의 가장 큰 성인장사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원자위가 식당을 찾으려 할 때 선창가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다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니 상강에 커다란 배가 한 척 점박해 있었다 뱃머리에는 한 노인이 우뚝 서서 선창가에서 전송하는 사람들에게 두 손을 마주잡고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을 살펴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듯 건장한 체구에 범상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또한 그 노인의 등 뒤에는 조정의 무관두 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와 같은 기세를 보자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문파의 장문인인지 모르지만 복대수의 대회에 참가하러 북경으로 가는 모양이군 노인은 양쪽 귀밑뿌리가 히끗히끗했고 수염은 절반이나 희어졌지만 얼굴은 불그슬에 홍광을 띄고 있었고 옷차림도 화려했다 왼손 손가락에는 커다란 벼곡 반지를 끼고 있어 수정같이 찬연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노인은 폭권을 하며 쩌렁쩌렁하게 말했다 여러 아우님들 이제 그만 돌아가시구려 그의 신형 이단정하여 폐산처럼 무거워 보였다 언덕 위에 무사람들은 일제히 말했다 삼가 노사께서 가시는 길이 순풍에 돋단 듯 하시기를 비오며 우리 구룡파의 명성을 경사해서 맘껏 떨쳐주십시오 노인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사에서 위명을 떨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외다 아무쪼록 구룡파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빌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기가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말은 겸손했으나 자부심에 차 있었다 이때 펑 펑 하는 요란한 소리가 잇따라 고막을 뒤흔들며 붉은 종이 조각들이 상강을 온통 수놓았다 나루터와 배 위에서는 일제히 폭죽을 터뜨린 것이었다 원자인은 폭죽을 터뜨리고 나면 배가 곧 떠나리라는 생각을 하고 가볍게 말해서 뛰어내려 돌멩이 두 개를 집어 폭죽을 향해 날렸다 두 묶음의 폭죽은 모두 길이가 2장이 넘었다 날아간 돌멩이가 줄을 중간에서 잘라버리자 푸시시 하며 타고 있던 폭죽이 물속으로 곧장 떨어져 꺼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부두가에 모인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졌다 폭죽이 꺼지는 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였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황삼을 입은 소녀가 돌멩이를 던져 폭죽을 꺼뜨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6,7명의 대안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애워싸고 호통을 쳤다 넌 누구냐? 어느 놈이 회방을 놓으라고 시켰지 폭죽의 줄을 잘라 불을 꺼뜨리다니 호랑이 염통을 삶아 먹었나 감히 구룡파의 염노사를 건드리다니 이를 저지른 사람이 아름다운 소녀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벌써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을 것이다 원자인은 위타문과 팔성검의 무공내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었지만 구룡파의 내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사람들의 험악한 기세를 보자 은근히 겁이 났다 그러나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날아다니는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만 실수하여 폭죽을 자라버리게 되었군요 정말 미안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음성이 맑고 카랑카랑하며 외지 사람의 말투가 섞여있자 중 구남방으로 입을 열었다 한 줄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수로 어찌 두 줄을 다 자를 수 있소 당신의 이름은 뭐요? 역감 안에는 뭐 타러 왔소? 오늘은 황도기를 인데 당신이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웠으니 영노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소 원자인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두 꾸러미의 폭죽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가서 두 꾸러미를 다시 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품속에서 2만 양쯤 되어 보이는 금덩이를 꺼냈다 이 금덩이라면 천 꾸러미의 폭죽이라도 살 수 있는 값이었다 무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한결같이 이상한 소녀라고 생각했을 뿐 감히 그 황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원자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은 모두 구룡파의 제자이시겠지요 저분 영노사께서는 귀파의 장문인이 아니오 그분은 복대수의 천하장문인 대회에 참가하러 북경으로 떠나시는 모양이군요 그녀가 한마디씩 물을 때마다 무사람들은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다 원자인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을 이었다 폭죽이 잘라져 꺼진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예요 영노사께서는 일찌감치 참가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편안히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한 사내가 궁금증을 참을 수 없는 듯 물었다 그건 어째서지 원자인은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내가 보기에 영노사의 기색 이심상치 않네요 이마에는 검은 그림자가 음침하게 서려있고 미간에는 삶은 이충만하네요 만약 북경으로 간다면 구룡파의 위명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노사께서는 살신지화를 잊게 될 거예요 무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안색이 변했다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고 땅바닥에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다는 등 수근수근댔다 사람들이 서 있는 곳과 뱃머리와는 그리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었고 또한 그녀의 음성이 맑고 우렁차서 한마디 한마디가 영노사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그는 자세히 원자인을 훑어보았다 몸매가 늘씬하고 자태가 아름다운 것이 무궁을 아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녀가 돌멩이로 폭죽을 끄는 솜씨가 교묘하고 타고 온 백마가 신준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틀림없이 어떤 목적이 있어 온 사람이라고 단정하며 두 손을 맞잡아 예의를 차리고 입을 열었다 소저 소저의 성씨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리로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원자인은 정중히 말했다 저의 성은 원씨예요 영노사께서 배에서 내려오시는 게 어떨까요? 당시 상남지방의 풍속으로는 배를 타고 떠날 때 다시 무투로 내려오는 일은 금기로 여겼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불길하다고 여기고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그는 무공이 심호하여 한문파의 장문인까지 하게 되었지만 평소에 점성술이나 관상 혹은 풍수지리 등을 지극히 숭상하고 믿어왔다 따라서 폭죽이 젊은 여자로 인해 꺼졌고 살신지화를 당하게 된다는 등 불길한 말을 듣자 아예 무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공에게 말했다 배를 끼웁시다 그리고는 혼자 주물거렸다 불길한 여인을 보았으니 성에 당도하면 복물을 사서 액땜을 해야겠다 배사공은 소리 높여 대답했고 배사람들은 닷을 끌어올리고 돛을 올리며 부산을 떨었다 원자인은 자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이 배를 띄우려고 하자 소리 높여 외쳤다 잠깐만 잠깐만요 만약 당신이 나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백리를 가지 못해 돗대가 부러지고 배가 뒤집혀 모두 비명 행사할 거예요 영노사는 안색이 더욱 굳어져서는 배가 일성을 질렀다 나는 어린애와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다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원자인은 훌쩍 몸을 날려 배 위로 올라서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호의로 드리는 말인데 영노사께서는 어찌 이토록 화를 내시는지요 실례하지만 영노사의 대명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함자를 풀이해드리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큰 덕을 입는 셈이에요 영노사는 싸늘히 코오듬쳤다 필요없소 좋아요 영노사께서 존오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의 성실을 가지고 풀이를 해드리겠어요 으흠 역자의 위에는 해일자고 아래쪽은 하지 말라는 물자예요 물릴 일한 곳 불일이니 그 뜻은 목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자인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계속했다 영노사께서 이번 여행길을 수로로 택했죠 역자의 한 일자와 물수자를 더하면 탕자가 되는데 이는 바로 끓는 물속에 들어가고 타는 불길 속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부탕도와의 부탕이 되는 것이니 이번 길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또 이 배는 그릇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탕자 밑에 다시 그릇 명자를 보태게 되면 흔들릴 탕이 되어 소위 탕현무존이라는 글자가 되지요 이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니 배에 탄 사람은 모두 생명을 부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다가 다시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끓은 국이라는 탕자 위에 초도 변을 더하면 방탕할 탕이 돼요 예시의 탕자는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했으니 영노사께서는 이번 길의 타양객지에서 돌아가실 애군인데 걱정이 되는군요 영노사는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는 듯 돗대를 후려치며 호통을 내질렀다 이제 할 말이 다 끝났느냐 원자위는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영노사께서는 이번 장도에 오르시면 반드시 길리를 추구해야 할 판인데 끝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노사께서 북경으로 가시는 목적은 여러 사람들과 무공을 겨루고 명성을 날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주먹이나 발을 쓰지 않는다면 반드시 칼과 창을 쓰게 될 거예요 역자에다 발쪽 자를 더하면 발로 찰 척 자가 될 것이고 칼도 자를 보태면 깎아낼 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당신은 남의 발길에 차일 뿐만 아니라 구룡파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거된다는 말이에요 영노사는 노기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치에 맞아 내심 놀라며 억지로 반박을 하듯 입을 열었다 나의 이름은 길할길 외자위외다 이는 모든 일이 길하고 상서로우며 매사의 이익을 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소 뭐 또 할 말 있소 원자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거야말로 흉악하고 위험한 뜻을 담고 있네요 본래 이 길자는 무척 좋은 뜻을 담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영노사에게는 무척 불길한 이름이에요 역자는 바꾸자는 뜻인데 길함과 상서로움을 바꾸면 무엇이 되지요 자연이 불길한 일 아니겠어요 역길은 그만 말문을 열지 못했다 원자위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길자를 풀어본다면 11구석자가 되겠지요 역노사 무사람들에게는 다만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에게는 11개의 입이 있는 세미예요 그럼 나머지 10개의 입은 무슨 입일까요 그것은 상처로 찢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니 바로 칼로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신은 경사로 가게 되면 운명적으로 몸에 10군데 칼부림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죽은 시체마저도 고향으로 되돌아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일수록 불길한 말은 더욱 들어 넘기지 못하기 마련이다 역길은 본시 점잖고 의젓했으며 얼굴이 두리뭉실한 것이 뒤티가 나는 인상을 찢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벼락같이 미간의 살기를 띄우고 원자위를 노려보며 냉소했다 좋소 원소저 당신의 금쪽같은 말에 정말 사의를 표하는 바이오 그런데 당신은 어느 문화의 노사이며 영조는 어떻게 되시오 원자위는 웃으며 말했다 노사께서도 저의 이름을 풀이해서 저의 운명을 봐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렇다면 저의 사문과 내력까지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역길은 냉소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어리고 또한 우리는 면식이 없는 사이이니 당신은 틀림없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 역모의 밑뿌리를 뒤흔들어 놓자는 것 아니겠소 이 역모는 어른은 어린애와 싸우지 않고 남자는 여자와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당신을 상대로 싸울 생각이 없으니 당신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을 불러내시오 도대체 누가 몸에 열군데 칼을 맞고 시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지 두고 봅시다 말을 하면서 그는 그녀의 얼굴 쪽을 손가락질하며 물었다 당신의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원자위는 웃으며 응수했다 저의 배후 인물이요 그리고는 짐짓길을 돌아보다가 그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언덕 위에는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몸에 거칠은 청색 무명옷을 입고 있어 시골 농사꾼 같았는데 바로 호비였다 그녀는 언제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 원자위는 역길의 이름을 풀이하는데 정신이 팔려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저 뒤에 있는 사람 말인가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소를 먹이거나 똥을 퍼서 밭에 뿌리는 시골 녀석 같군요 당신은 안목이 영민하시어 제대로 알아보시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군요 역길은 화를 버럭 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말한 뜻은 당신 배후에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 회방을 놓도록 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야 사내 대장구라면 자라처럼 목을 숨기거나 개꼬리 감추듯 궁식거릴 필요가 어디 있냐고 당당하게 나서야지 역길은 자기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암암리에 원자위를 교사해서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도록 만들어 이번 행차를 불길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틀림없 이 그 사람은 자기의 성격과 꺼리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인물일 것이라고 단정을 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꺼리고 있는 것을 어찌 그토록 환히 알 수 있단 말인가 원자위는 그가 불길한 말을 하면 할수록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옳거니 하고 더욱 더 있는 말 없는 말을 보태 흉악하고 재앙이 닥친다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었다 원자위는 그의 말을 받아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역노사 속담에 양약고구 이여명 이곳 충원역일 여행이란 말이 있어요 귀에 거스르는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당신에게 달렸어요 혹 당신이 가시지 않는다면 구룡파를 위하여 소녀가 대신 가도록 하지요 원자위가 뱃머리에 올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호비는 이곳에 도달했다 그날 낸 물에서 목욕을 하다가 옷을 빼앗겨 알몸으로 물에서 나올 수가 없었지만 다행히 저녁 무렵이라 얼마 되지 않아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는 농가에 숨어들어 옷을 훔쳐 입은 것이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광경도보였다 이 도보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그녀는 옷을 가져가면서 함께 가져간 것이었다 호비는 속으로 이 여자가 전해도 보따리를 훔쳤고 또 이번에도 자기 옷을 가져간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 도보를 손에 넣으려고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걱정이 되고 초조해 재빨리 뒤를 쫓아 다음날 그녀를 따라 잡았다 그런데 그녀는 말고 삐를 늦추고 천천히 가고 있어 결코 도보를 훔치려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의를 알 수 없고 또 손을 써서 빼앗으려 한다고 해도 반드시 빼앗으리라는 보장도 없어 뒤를 쫓으며 그녀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사람과 적응을 하는지 엿보기로 했다 그러나 며칠을 따라왔지만 그래서 그는 그런 행동을 따라잡고